제갈 신중은 좌중의 분위기가 다소 긴장된 것을 보고 즉시 뭐라고 말을 이유려고 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은 당설정이 불쑥 차가운 시선을 하고서 질문해 오는 것이었다. 당신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제갈 신중은 그녀가 갑자기 질문하는 바람에 약간 당황하기는 했으나 기실 이미 대답할 내용을 생각해 두고 있었다. 나의 그 친구는 이미 나에게 말해 주었소. 자신들이 바로 그저께 밤에 우리 일행을 도적의 무리로부터 구했으며 게다가 소요산의 도까지 풀어주었다고. 이미 좌중의 일행은 어젯밤에 많은 토의를 거듭했으나 그저께 밤의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제갈 신중의 그와 같은 얘기를 듣자 즉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소요산. 정말로 당신의 그 친구가 소요산이라고 했었나요? 당설정은 역시 사천당문의 여식답게 독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즉각 질문해왔다. 제갈 신중은 예상외로 그들이 흥분하고 긴장하는 것을 보고 다소 놀랐으나 이 내 대꾸했다. 그렇소. 그러자 이순 좌중에 몇몇 사람들이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당백승이 가장 놀라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 바로 그런 것이었기에 내가 중독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로군. 게다가 우리가 다시 해독된 것도 분명해. 단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갈 신중은 내심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흥성수곡의 해독비방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때 당백승이 흥분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팽일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쪽을 향해 물었다. 당형.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당백승은 이쪽을 돌아보며 대꾸했다. 그 소요산이란 다름아닌 과거 1월 신규에서 사용하던 일종의 독약이오. 과거 1월 신규가 사라지면서 그것도 없어졌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생겨났다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군. 겉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표정이지만 당백승은 왠지 다소 기세등등한 표정이었다. 그것은 기실독의 명가에 자손으로 독의 중 독된 것을 몰랐다가 이제야 독의 이름을 알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 좌중의 시선은 다시 제갈 신중에게 모이게 되었다. 제갈 보중이 비로소 다소 심각한 기색으로 입을 열어 물었다.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제갈 신중은 대답했다. 사실이다. 제갈 보중은 다시 물었다.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제갈 신중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잘 모른다. 잘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갈 신중의 진짜 심정이었다. 그는 아직도 그 황혼혼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고 있었다. 제갈 보중은 눈살을 크게 찌푸렸다. 친구라면서 모른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제갈 신중은 덤덤하게 대꾸했다. 나는 저기 선일로에서 황본왕자와 헤어진 이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거기에서 나는 그가 우리를 구해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 문의 그를 친구로 여긴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제갈 보중은 눈살을 찌푸린 채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는 형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갈 신중은 서슴없이 대꾸했다. 그는 당시 우리가 1월 신규의 도당들에게 사로잡힌 것을 구해주고 자신의 해독비방을 사용하여 소유산의 독약을 해독시킨 다음에 그 산 위에 두었다고 했다. 그 뒤는 우리가 보고 느낀 대로이다. 제갈 보중은 이내 못마땅한지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그럼 어째서 그 얘기를 진작에 해주지 않았습니까? 제갈 신중은 대꾸했다. 나는 어제 저녁에는 너희들이 나와 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었기 때 문의 오늘 아침으로 미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제갈 보중은 잠시 말문이 막히는지 입을 다 물고 말았다. 팽일비가 다시 제갈 신중에게 물었다. 제갈형 혹시 그 친구분을 우리와 만나게 해줄 수가 없겠소. 제갈 신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글쎄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나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보겠소. 좌중의 사람들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앉아있었다. 팽일비는 당백승에게 다시 물었다. 당형 제갈형의 이 얘기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오. 당백승은 다소 무거운 기색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신빙성이 있고도 남음이 있소. 우선 그 소유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평범하지 않은 일인데 게다가 저 제갈형의 말까지 찾아다 준 것이 아니오. 황보자머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1월 신교의 무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군. 그가 적인지 아닌지도. 1순간 좌중의 젊은이들의 표정은 다소 참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처음에는 기세 좋게 출발했던 그들이 불과 하루도 못되어서 1월 신교의 무리들에게 당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니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명문세가의 명예와 패기에 빛나던 그들의 어깨는 이 순간 흡사 비맞은 참새처럼 늘어져 보이는 것이었다. 제갈 보중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다시 제갈신중에게 소리쳐 물었다. 형님은 이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제갈신중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대답했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고 게다가 폐를 끼치기만 하고 있으니 이제 곧 다른 곳으로 떠날 생각이다. 헌데 제갈 보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님께서는 아직 강호행이 서투르시니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오. 폐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즉 제갈신중에게 그 섬수곡주가 차 나올 때까지는 떠날 생각을 말라고 은근히 엄포를 주고 있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내심으로 쓴물이 올라왔지만 그러나 아직 달리 갈 곳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고맙구나. 제갈신중의 대답이 떨어지자 비로소 사람들은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당설정이 문득 고개를 들고 다시 질문해왔다. 그 친구라는 분은 남자인가요 아니면 여자이던가요? 그리고 나이는 어느 정도이고 일행은 몇이나 되나요? 제갈신중은 그렇지 않아도 은근히 그녀에게 관심이 가던 차에 순순히 대답해 주었다. 그 사람은 황희중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소. 목소리는 거칠고 또한 얼굴은 무표정한 편이었소. 무공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았는데 모두 4명의 노인을 데리고 다니고 있었소. 사람들은 제갈신중이 그렇게 상세하게 말해주자 다시 어리둥절한 표정들이 되었다. 당백승이 문득 남궁검민에게 물었다. 남궁형은 혹시 무림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남궁검민은 이제까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들어본 적이 없소. 내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강우의 풍진이인들이 아닐까 하오. 당백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요. 보아하니 이제 그들은 제갈신중의 말을 꺼에 믿는 모양이었다. 당설정이 다시 제갈신중에게 물었다. 그 외에 친구분이 하신 얘기는 없나요? 제갈신중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대하면서 대답했다. 있소. 그는 그 이외의 나를 보고서 이미 몸의 고질병이 제거되어 앞으로는 무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소. 당설정은 저도 모르게 제갈신중의 몸을 한번 살피며 다시 물었다. 그래요. 그럼 그 친구분은 상당히 의도해도 밝은 분이신 모양이군요. 제갈신중은 내심으로 웃으며 대꾸했다. 물론이요. 그는 이미 스스로 소유산에 어려 운해독비방마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했었으니 당연히 의도에 밝을 것이요. 당설정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그럼 그 무공을 이미 시험해 보았나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나는 당시 거의 3장이나 위로 속 굳힐 수가 있었소. 당설정은 그 얘기를 듣자 이내 입가에 차가 온 조소부터 머금었다. 대개 3장 정도 곧바로 속 굳히려면 거의 1, 6, 5수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기 때 문이었다. 당설정은 문득 조소하듯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다시 물었다. 이봐요 제갈공자. 당신은 혹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갈신중은 그녀가 갑자기 그렇게 물어오자 절로 얼떨떨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 아니요 그건 아니요. 당설정은 차갑게 비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은 내 앞에서 쓸데없 이 그렇게 허풍을 떨며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순간 긴장되었던 좌중의 사람들이 저마다 킥킥거리며 조소하기 시작했다. 하하하. 흐흐. 호호호. 제갈신중은 그저 얼굴이 벌개진 채로 멍하니 앉아있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좌중에 비웃는 소리가 사라지고 나카 당설정이 이번에는 기이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미리 말해두겠는데 당신이 만약 나를 좋아한다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갈신중은 물었다. 그게 무엇이오. 당설정은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팽이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것은 일단은 당신이 그의 오호담문도의 칼날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나는 지금 가까운 사이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다시 비웃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당설정의 그 말에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비록 그가 팽이락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같은 말을 간단하게 내뱉을 수 있는 당설정의 독심에 질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순간 팽이락은 바로 옆에 이를 조금도 모르는 듯이 그저 조용히 음식만 들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그에게서는 살벌한 기세가 흘러나왔다. 이 명문의 제자들도 일단 자신들의 체면이 유지된 다음에야 협의와 법도를 따지는 것이지 일단 자신들의 중대한 사안이 걸리면 여지없이 사나운 맹수들로 변하고 마는 습성인 것이다. 제갈신중은 즉시 당설정을 향해 폭권하며 말했다. 나는 앞으로도 결코 그대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당설정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을 먹었고 대신 팽일피가 웃으며 말했다. 제갈신중은 얼굴이 몹시 화끈거렸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그런 말씀 마시오. 나는 이미 그런 요근수 도 없이 들어왔던 몸이니 아무래도 상관없소. 팽일비는 순간 박장대소를 했다. 핫핫핫. 제갈형은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구려. 제갈신중은 서둘러서 음식을 먹었다. 길 떠나기 위해 한 마리의 말을 준비하고 또 한 필의 말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갈신중은 그야말로 바늘방석 위에 올라온 아이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제갈신중은 객점의 흑마를 헐값에 넘기고 나서 황마를 타고 일행에게 돌아가기까지 다소 서둘렀다. 객점의 지배인이 말값을 흥정하는 바람에 다소 시간이 늦어졌으나 역시 일행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그대로 신법을 펼칠 수도 있었으. 나 역시 저번처럼 황마의 위에 올라서 일행의 뒤를 따랐다. 일행은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북동쪽으로 나아갔는데 물론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제갈신중이 말한 그 친구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지금 제갈신중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듯한 반신반의하는 심정인 것이었다. 지금 일행이 향하고 있는 쪽에 제법 커다란 성시인 남양성이 위치하고 있었다. 일행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하루를 묵어갈 작정을 하고 있었다. 일단 그 남양성에 도달하고 나면 보구산의 영웅맹과는 하루거리이므로 일행의 심정은 다소 느긋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기분이 느긋해져 가던 이래의 미처 정우를 맞이하기도 전에 다시 커다란 사태와 부딪히게 될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일행이 배구라는 작은 마을의 근처를 지나고 있을 무렵의 일이었다.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지는 듯 하더니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으으 아아 일행은 느긋하게 신법을 펼치던 중이었으므로 그 소리를 듣자 이내 저마다 신형을 멈추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일행이 멈춰선 고슴마을과도 다소 떨어진 들판의 지름길이었다. 일행의 중심격인 남궁검민이 그렇게 의아해하며 묻자 당백승이 말을 받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이거 흔히 듣는 소리는 아닌데. 무림세가의 자제들로서 강호해서 살아가노라면 자연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참상들은 흔히 대하게 된다. 하지만 왠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소리들은 마치 아 비규환속에서 들려오기라도 한 듯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처절무비한 것이었다. 게다가 지금 그 참혹한 비명소리들은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듣자니 마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혹한 변을 당하고 있는 듯한 소리들이었다. 팽일비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 이거 아무래도 누군가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모양이로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호는 평화로웠는데 설마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야 있겠어. 제갈금일가 잠잡고 있다가 나서서 남궁검민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만일을 알 수가 없으니 우리 한번 소리나는 대로 가보도록 해요. 남궁검민은 제갈금일의 시선을 맞자 은근히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고개를 끄덕녔다. 맞아. 본래 우리들이 강호에 출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협이라는 두 글자에 있는 것이니 설령 가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보는 것이 도리이지. 제갈형.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이 남궁검민은 일행 중에서도 키가 가장 크고 후리후리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미남자였다. 제갈신중은 옆에서 말을 타고 바라보고 있다가 제갈금일과 남궁검민이 서로 눈빛을 마주치는 것을 보고 내심으로 중얼거렸다. 흥 너희들은 서로 눈이 맞아서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군. 빌어먹을 나 혼자서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 수고를 해줘야 하다니 정말로 웃기는 일이군. 그냥 달아나 버릴까. 제갈고중은 특유의 시원스럽게 생긴 눈매로 잠시 숙고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남궁형. 그대의 생각이 옳소. 당백승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만일 저쪽의 상황이 지금 사실이라면 일단은 우리도 간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오. 남궁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보아하니 사실 저쪽의 상황이 진짜라면 아마도 한문파와 한문파가 서로 맹렬한 격도를 벌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소. 제갈형의 생각은 어떠시오. 기실 이 일행은 이미 초반에 강호의 쓴맛을 톡톡히 본바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는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에도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었다. 제23장. 공포의 산장. 제갈고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보아하니 지금 저쪽의 형세는 양쪽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소. 황보자머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표시했다. 내 생각도 바로 그렇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제갈신중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내심으로 답답해져서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 야지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가는 그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리지 않겠소. 일행은 제갈신중이 느닷없이 그처럼 나서서 말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서 안색이 대변했다. 제갈금일가 크게 어이없어 하며 두 눈에 쌍심지를 도두고 소리쳤다. 아니 둘째 오빠가 대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제갈신중은 제갈금일가 뜻밖에도 그렇게 무섭게 소리치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만 얼버무렸다. 그 그럼 지금 누가 음모라도 꾸미고 있다는 말이냐. 제갈금일은 냉랭한 시선으로 차갑게 대꾸했다. 오라버니처럼 무의도식하며 빈둥거리는 분이 어떻게 강호의 험난한 사정을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분들이 오빠께 잘 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오빠가 훌륭하기 때문인 줄로 알고 있나요. 제갈신중은 자신의 여동생인 제갈금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말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늘상 그러리라고 짐작하고 있기는 했지만 막상 정말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마음이 찬담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무의도식하며 빈둥거린다고. 이들이 지금 나를 형식적으로나마 대우해주고 있는 것이 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아하 이거 정말 비참하군. 제갈신중은 내심 안색이 변해서 중얼거렸다. 그는 실로 과거의 그와 비슷한 숭호들을 무수히 겪은 사람이었다.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가슴속에 우라병이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왠지 속으로는 비참하다고 외치면서도 겉으로는 그다지 참담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몸속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스스로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 제갈신중은 하지만 여러 사람들 앞이라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대꾸했다. 아 알겠다. 내가 잠시분해 넘치는 얘기를 한 것이지. 내 이제부터는 입을 다물고 있으마. 제갈금위가 폐독스러운 시선을 한 번 더 던지고 입을 다물자 그것을 본 남궁 건민이 일행을 향해 말했다. 자 그럼 우리 우선은 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행이 달려간 그곳은 바로 옆에 작은 호수를 끼고 있는 산장으로서 제법 풍취가 있는 곳이었다. 보아하니 아마도 누군가의 만련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꾸며놓은 별장인 모양이었다.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곳곳에 우아한 분위기가 넘치고 소박한 묵향이 느껴지는 것이 대략 어떤 학식 있는 노선비의 거처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 그 우아한 풍취를 자아내던 곳은 그야말로 천하에 다시 없는 살벌하고 잔혹한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일행이 그 산장의 정문에 도착했을 때에는 우선 보이는 것은 대여석구의 참혹한 시신들과 짙은 피비린내였다. 아이쿠 이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 팽일비가 먼저 놀랍다는 듯이 그렇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대여석구의 시선들을 바라본 일행의 안색은 갑자기 차갑게 굳어지고 말았다. 그 시신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복들의 복창을 하고 있는 사나이들의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선들의 형상은 참혹히기 이를 데가 없어서 도무지 그 얼굴의 윤곽이 나 체형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제 아무리 살인에 능한 자들이라고 해도 그게 목을 베거나 상대의 급소를 찌르게 되면 병기를 거두는 것이 상례였다. 격렬한 격투간에 덜어 무수한 상처들이 생겨나곤 하지만 그러나 일단 상대가 죽게 되면 손을 멈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게도 지금 이 대여석구의 시신들은 전신에 수십 군데나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으며 마치 인육의 덩어리들 같았다. 황보자머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문을 열었다. 정말로 잔인한 솜씨로군. 대체 어떤 놈들일까.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지 그 요란하던 비명소리 등이 사라져버린 뒤였다. 짙은 비린내 속에서 이 산장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음산하게 느껴졌다. 일행이 극히 긴장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가운데 당백승이 시신들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저쪽에 있는 시신은 머리를 박살낸 상태에서 다시 몸뚱이를 두동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의 시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수십 군데나 관통시켜 놓았군. 대체 이것은 어떤 류파의 무공인데 이렇게 잔인할까. 팽일비가 약간 놀라며 물었다. 글머 이 시신들의 몸에 나 있는 상처들은 1초의 무공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이오. 당백승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이들의 머리를 반쯤 갈라놓고서 다시 가슴에 수도업 이 난도질을 하겠나. 팽일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인의 미친 살인마이겠지. 남궁건민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제갈보중에게 물었다. 제가령이 보기에는 어떤 류파의 무공인 것 같소. 제갈보중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보기에 이 흔적들은 도무지 괴이하고 변화무쌍하여 쉽게 그 류파를 가려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갈보중이 말을 하다가 말고 도중에서 여운을 남기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다시 집중되었다. 제갈보중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일전에 들은 바로는 삼대마세의 무공이 그의 이막측하다고 하던데 그 본류는 아닐지라도 거기에서 갈려져 나온 무공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소. 팽일비는 놀라서 떠들었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그 마인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오. 제갈보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반쯤은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업어서 일행은 안색이 더욱 변했다. 제갈신중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내심 참기 어려워서 다시 한마디를 했다. 그 마인들이야 우리가 이미 그 용왕집에서 만났었으니 여기에 또 나타났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은 없지 않겠소. 우리는 일단 상대를 알고 정신만 차리면 전번처럼 다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하지만 나의 생각한 바로는 그러니까 음 제갈신중은 뭐라고 나직하게 말을 뱉어내면 서도 이래의 표정들이 워낙에 무겁게 긴장되어 있어서 그만 나중에는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그것을 보고 팽일비가 그에게 시선을 돌려 물었다. 제갈형의 생각은 어떻다는 말이오. 제갈신중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시신들을 가리키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마리오 자기에 있는 시신들이 무슨 고차원의 마공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게 무공을 모르는 자에 의해서 마구 난자당한 것 같다는 말이오. 그러니 그렇게 미리부터 상대에게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소. 순간 듣다가 참지 못한 황보숙하니 그만 쌍심질을 도두고 화를 벌컥 내면서 제갈신중을 향해서 쏘아붙였다. 당신이 대체 무공에 대해서 알기나 하고서 그러나요. 모르면 그저 잠자코나 계세요. 그러자 제갈금위도 그의 동조하듯 환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없는데 오빠는 모르면 잠자코나 있어요. 무공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짓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렇다만 왠지 내가 보기에는 이건 무공에 의해 당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신중은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산장의 안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으으아 사 살려주세요 사 사람 살려요 이제까지 고개만 젖고 있던 일행은 그와 같은 비명소리를 듣게 되자 저마다 안색이 새롭게 굳어졌다. 조금 전에 들린 그 여인의 비명소리에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처절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남궁검민이 장검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아직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니 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남궁검민의 지위로 일행은 잔뜩 긴장된 상태로 안쪽을 향해 내달렸는데 제가 신중은 말을 몰아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보다 약간 늦어지게 되었다. 과연 무리모대세가가 명문세가라고 불리우는 데는 이유가 있군. 비록 적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다고는 해도 일단은 그것을 무릅쓰고서 패기있게 달려가는 일행을 보고서 제가 신중은 그들이 역시 강호의 명문정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었다. 설령 그들이 사리분별을 바르게 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협의심에 몸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점이었다. 일행이 안으로 달려들어 갈수록 점차로 우려했던 바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실로 일행이 정문에서 보았던 참사는 고작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무참하게 찢어지고 난 자된 시신들이 피비린내 속에서 수십구나 뒹굴고 있었다. 거기에는 젊은 사내들의 시신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아녀자들의 시신들도 역시 섞여서 뒹굴고 있었다. 일행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러한 광경들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아서 안색들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금 이 주인은 말하자면 어떤 지옥의 살인마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정말로 끔찍하군. 그것은 일행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이 산장이 음산하게 느껴지던 것이 그 이유를 알만했다. 조금 전에 그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비명소리는 이미 멎어있었다. 질식할 듯한 무거운 적막감이 내리누르고 있는 이 외딴 산장은 어느새 죽음의 장원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일행은 건물의 사이사이로 빠르게 내달려서 대청 앞에 이를 얻고 이내 그것에도 인기척이 없자 곧장 후원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도 궁금하던 잔인한 흉수들의 얼굴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그처럼 처절하던 비명소리도 사라지고 해서 일행은 이미 상황이 거의 끝나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먼저 일행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역시 사방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그 참혹하게 난자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신이었다. 특별한 것은 지금 그 시신들의 속에는 바깥보다는 여자들의 시신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후원 마당의 한쪽 구석 거기에는 미약한 신음소리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 간헐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었다. 누워있는 사람은 색깔이 고운 옥색의 비단옷을 걸친 여자로서 소녀인 듯 했는데 그녀를 깔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전신이 마치 피로 목욕한 듯한 시뻘건 한 명의 장안이었다. 장안의 어깨에는 낙과 비슷하게 생긴 시뻘건 병장기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격렬하게 전신을 움직일 때마다 피방울을 뿌리면서 허공에 섬뜩한 피무지개를 자아냈다. 이와 같이 참혹한 도살의 현장에서 정사라니 일행은 순간 분노와 함께 전신으로 파고드는 오싹하는 공포감을 느꼈다. 아직은 날씨가 그리 춥지 않은 대낮인데도 이 부근은 마치 살얼음이 내린 것 같았다. 일행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신음소리와 정사는 계속되고 있었으며 누구라도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 죽일놈 보다 못한 남궁검민이 한소리 크게 부르지지며 공력을 돋구어서 그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이른바 명문정파의 사람이었다. 비록 격분하여 공격하기는 하지만 미리 그렇게 소리침으로써 상대에게 일단 자신의 공격을 알린 것이었다. 조심해요. 급히 외치는 제갈금위의 걱정스런 음성을 뒤로하고 남궁검민은 그렇게 무려 10장이나 가로질렀다. 그는 무림육령의 두 번째이며 당금의 후기지수로써 손색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의 벼론은 창궁일검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전에 창궁시비검법을 잘 쓰기 때 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푸른 장상을 걸친 그 후리후리한 체구가 미끄러지듯이 10여 장을 날아가자 이순 그 시뻘건 괴인의 전신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았다. 제갈금의 등은 금방이라고 그 피투성이 괴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악마같은 이빨로 남궁검민을 삼켜버릴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남궁검민의 푸른 장삼이 넓게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바로 남궁검민이 이미 시작부터 창궁거법을 시전하여 거기에서 발출돼 어나운 푸른 건망들이 마치 푸른 옥깃과도 같은 그물망을 형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와 같은 건망으로 그물처럼 만드는 수법은 절정고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만일 평상시였다면 이랭을 그것을 보고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겠으나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남궁검민이 펼치는 건망의 그물이 제아무리 삼엄에도 순간 괴인의 시뻘건 손길이 불쑥 솟아나와 남궁검민의 가슴으로 파고들 것만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헌데 과연 그러한 것이 이랭의 눈앞에 거의 현실로 드러났다. 괴인의 허리 쪽에서 돌연 붉은 기운이 번쩍하더니 이어 남궁검민의 짧은 경악성이 그 뒤를 잇는 것이었다. 아니. 이랭은 그것을 보자 다함께 안색이 변해서 그쪽으로 달려갔다. 남궁검민은 이미 검새를 거두고서 엉거주춤 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안색이 창백한 것이 이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오빠. 무슨 일이 있나요. 민호라번이 다쳤나요. 남궁노각과 제갈금위가 거의 동시에 먼저 남궁검민에게 달려들며 소리쳐 물었다. 그런데 남궁검민은 고개를 저으며 그 괴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아니요. 난 다치지 않았소. 사람들은 일시 어리둥절해졌다. 정말로 살펴보니 남궁검민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무사했다. 그들은 괴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무조건 그가 다쳤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 그렇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괴인에게 향했다. 사실 조금 전에 비쳤던 그 붉은 기운은 괴인의 몸에서 나온 피였으며 당한 것은 괴인이었던 것이다. 지금 비스듬히 늘어져 있는 괴인의 몸에서는 피가 콸콸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 외의 상처가 치명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괴인이 남궁검민에게 그렇게 말없이 당한 것일까. 그 이유를 일행은 괴인의 얼굴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다. 괴인은 이 순간 죽어가면서도 괴상하게 웃고 있었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풀려있는 상태였으며 입가에는 개거품이 흘러내리고 잊었다. 그렇다. 그는 본래 미친 사람인 것이다.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많은 살인극을 저질러 놓은 것이다. 미친 사람은 고통도 모르는 것인지 그 괴인은 죽어가면서도 일행을 돌아보며 히죽히죽 웃고 있었다. 일행은 그것을 보자 일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말로 이 많은 참사가 저런 미친자의 소행이었다는 말인가. 결과적으로 남궁검민의 무공이 높았기 때문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괴인의 무공은 변변치 않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삶아들을 광적으로 난자해서 죽인 것이었다. 남궁검민이 겸연적은 표정으로 입을 열어 말했다. 나 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만 지나치게 흥분하여 그에게 살수를 쓰고 말았군. 만일 이 괴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보다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행에게 실망감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 내 그 괴인은 숨이 끊어져 늘어지고 말았다. 지금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제갈금의가 나서서 괴인의 시신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밑에 깔려있던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 뜻밖에도 그 소녀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옥색 비단옷 차림으로 하위만 벗겨진 상태였는 대 그렇게 용모가 고울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러한 미모가 미친 사람에게도 음심을 동하게 만들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제갈금의 등은 이내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그 괴인에 의해서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 있는 상태였다. 사람의 팔다리는 부러지면 다시 붙일 수가 있지만 일단 목뼈가 부러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 소녀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아마도 그녀의 한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었다. 일행은 꺼져가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러한 것을 읽었다. 그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을 것이었다. 비록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무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이 산장의 풍경을 상징하고 있는 듯 했다. 일행의 대부분은 이 참혹한 광경에 저마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갈금의는 그 소녀가 마지막으로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나직하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 아! 아버님을! 꼭! 제갈금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미 숨을 거둔 소녀의 시신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그녀는 놀란 토끼처럼 일행을 향해 소리쳤다. 아! 맞아요. 흉수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제갈금의의 그 소리는 다시 한 번 일행을 크게 긴장시켰다. 그렇군. 당백승과 팽이락 등은 인의 눈빛을 빛내며 주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그인을 죽인 이후에 일행의 공포감은 상당히 감소되어 있었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후원 뒤쪽에 한 방문이 열리더니 한 명의 초로의 문사가 천천히 걸어나오는 것이었다. 일행은 그가 느닷없이 걸어나왔기 때문에 일시 깜짝 놀랐다. 일견하기로는 상당히 청소해 보이는 풍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초로의 문사는 일단 밖으로 나오자 장래의 상황을 살피고 이어 죽은 소녀의 시신 등을 바라보더니 나직한 탄식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허허허. 이어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마치 전혀 일행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런데 일행이 막 그의 앞으로 다가가려는데 느닷없이 비수가 햇빛 아래 번쩍하면서 그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버리는 것이었다. 앗! 일행은 저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 앞으로 다가갔다. 그 초연한 태도의 초로의 문사가 갑자기 자결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장원의 주인이십니까? 남궁검민이 급히 넘어지려는 문사의 몸을 잡고서 묻자 그 초로의는 감기려는 눈을 힘없이 뜨며 대꾸했다. 그렇소. 하지만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했으니 내 이름을 알려하지 말아주시오. 허허한가 터뜬 욕심으로 결국에는 이와 같은 화를 부르다니. 말을 하는 도중에도 문사의 가슴에서는 피가 쉬지 않고 소사나와 남궁검민의 의복까지 붉게 물들여 놓았다. 당백승이 급히 소리쳐 물었다. 남은 흉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로의 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 뒤쪽으로 금을 숨겨놓은 광이 있소.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러서는 초로의 문사는 그렇게 말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숨이 뚝 끊어졌다. 남궁검민은 그 문사의 시신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느닷없이 당한 대낮에 이 악몽을 잊을 수가 없다는 듯이 그 문사의 눈은 죽어서도 크게 떠있었다. 어서 가봅시다. 일행은 즉시 죽은 문사가 가리킨 쪽을 향해 신형을 날리기 시작했다. 제갈신종 역시 말을 그대로 두고 그 뒤를 따라갔다. 일행은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참 혹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가장 비참하게 당한 원원들은 또한 그 원한 을 풀 상대가 없기에 더욱 억울하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오늘 이 산장 전체에는 무거운 어, 둠의 그림자가 내리깔려 있는 것 같았다. 문사가 나왔던 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긴 복도가 나타났고 그 복도를 지나가자 맨 뒤쪽에 하나의 광이 나타났다. 일행은 그 광의 앞에 이르러서 크게 주춤하며 긴장했다. 바로 두 명의 그 시뻘건 대안들이 버티고 서 있다가 느닷없이 일행을 향해 병장길을 휘두르며 덤벼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핏물에 가득 젖어 있어서 금방이라도 핏물을 뿌릴 것처럼 시뻘건 도끼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드는 괴한들의 태도는 다분히 광적이었다. 남궁노각을 비롯한 여인들은 그러한 소름기치는 광경을 보고 그만 비명을 지이르고 말았다. 천하의 대마두라고 해도 그처럼 흉악해 보호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괴인들은 각기 두 눈에서 광기가 흐르는 것이 달랐지만 표정이 어딘가 흐트러지고 입에 개거품을 문 것이 아까의 그 괴인과 같았다. 게다가 이 괴인들은 어찌나 힘이 센지 그저 병장길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것 같은데도 어느새 주위가 살기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당백승과 팽이락이 즉시 그것을 보고 마주 대항해 갔다. 그들은 이미 이 괴인들이 자신들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상대가 정상이 아니고 게다가 기이하도록 힘이 센 것을 보고 10분 조심했다. 팽이락은 철면도라는 벼로에 어울리게 칼을 뽑아서 육중하게 오호담문도를 휘둘러갔고 그 옆에 당백승은 허리춤에서 하나의 기다란 채찍을 뽑아들었다. 그의 벼로는 바로 염왕편이었다. 일단 그가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편영 이 실내를 가득 메우면서 흡사 상대의 넋을 빼앗아 갈듯이 재주를 부렸다. 제24장 강상의 혈투 그 두 명의 괴인들의 광적인 힘은 대단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이미 절정급에 도달한 무림고수와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아! 코에 서로 간에 불과 수초가 지나기도 전에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그 두 명의 괴인들은 각기 상처를 입고 제압당하고 말았다. 당백승과 팽이락은 그들이 중상을 입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병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혈도를 제압했다. 그 두 명의 흉악한 괴인들은 각기 바닥에 벌렁벌렁 넘어지고 말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남궁검민의 지휘 아래 일행은 그 두 명의 괴인들을 이끌고 다시 광속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런데 일단 일행이 안으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뜻밖에도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 잇었다. 그 광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여기저기에 쌓아둔 물건들이 어지러이 널려있었고 또한 곳곳에 거미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당연히 어두침침해야 할 그 광속은 어둡지 않았고 헌하게 밝은 상태였다. 맞은편의 벽면이 완전히 크게 허물어져서 그곳으로 대낮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의 한쪽 구석에는 바닥을 판 흔적이 있었고 또한 그 옆에는 하나의 작은 괴짝이 열린 채로 놓여져 있었다. 바로 저거시로군. 일행은 그 속의 물건을 보고서 거의 똑같이 생각했다. 이곳의 주인인 문산은 죽기 전에 자신이 금의 욕심을 품었었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했었던 것이었다. 괴짝 속에는 열량 정도 되어 보이는 금원보가 나란히 25개나 누렇게들어 있었다. 헌데 지금 그 괴짝의 옆에는 안색이 시커멓게 변한 두 명의 괴인들이 뒹굴고 있었고 다시 그 옆에는 한 명의 도인이 태어난 신색으로 서 있었다. 이 상황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필시 이 두 명의 괴인들이 금괴를 훔치려는 것을 그 도인이 벽을 부수고 나타나서 제압해버린 모양이었다. 남궁검민은 그 도인의 등 뒤에 메고 있는 장검의 자루에 속문이 양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앞으로 다가서서 폭권의 인사를 올렸다. 혹시 무당파의 선배님이십니까 근래 들어서 구파일방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강호에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무당파는 여기에서 비교적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니라 그 속문의 장검은 그곳의 독특한 표시인 것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 초로의 도장은 이내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현송이라고 하네. 보아하니 나는 오늘 무림의 영재들을 한꺼번에 만난 모양이군. 현재 무당파의 장교진인은 현황도장이었다. 그 초로의 도인의 도호가 현자로 시작되는 것을 보니 아마도 현 장문인의 사제 정도는 되는 모양이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남궁 건민을 비롯한 일행 모두는 즉시 앞으로 나서서 그 도인에게 정중히 폭권의 인사를 올렸다. 제가 신중도 그 틈에 끼어서 함께 인사를 올렸는데 그 현송도장은 그 용모가 아주 깨끗하고 두 눈에서 물처럼 선명한 안광이 일 원하는 것이 필시 무림 육령과는 또 다른 무학경지인 최절 정의 무학경지에 올라있는 것 같았다. 기실 그는 겉으로 초로의 나이로 보이지만 진짜 나이는 이미 60을 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송도장은 일행의 인사를 받으며 일일이 한 번씩 돌아본 다음에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남궁 건민에게 다시 입을 열었다. 헌데 자네들도 모두 이 일 때문에 옷 모양이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무림의 일에 나서주니 고맙네. 일행은 현송도장이 괴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이미 제압한 괴인 두 명도 그 앞에 끌어다 놓았다. 남궁 건민은 폭권하며 말을 받았다. 기왕에 선배님께서 오신 줄 알았더라면 저희들은 쓸데없이 나서지 않을 것을 그랬나 봅니다. 현송도장은 이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실은 나도 방금 전에야 이곳에 도착했네. 자네들의 도움을 내가 입은 셈이지. 이어 현송도장은 지력을 날려서 퍽퍽하고 두 괴인의 기에열을 파괴하더니 곧장 그들의 혈도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팽일비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즉시 물었다. 아니 선배님 어째서 그 흉악한 자들을 놓아주시는 것입니까? 그 두 명의 괴인들도 앞서의 괴인들처럼 안색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늘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면 멍청한 듯 하면서도 고통스런 기색이 가득했다. 현송도장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벼운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그들을 흉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실은 그들은 흉악한 자들이 아니네. 현송도장의 말의 일행은 더욱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그토록 흉악하게 날뛰던 자들이 흉악한 자들이 아니라니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노릇이었다. 남궁건민이 다시 폭권하며 말했다. 선배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현송도장은 눈앞의 젊은이들이 이미 자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담담한 미소와 함께 앞으로 나서서 금괴를 집어들더니 밖으로 신형을 돌리며 대꾸했다. 자 우선 밖으로 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 자 가련한 사람들은 이미 단전이 파괴였으니 다시는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없을 것일세. 일행은 더욱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래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윽고 현송도장의 뒤를 따르고 말았다. 현송도장은 복도를 나서서 이윽고 후원의 마당에 이르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볍게 탄식하며 말했다. 무량수불 자네들이 처음 보는 나를 그래도 믿고 이렇게 따라주니 고마울 따름이네. 이어 현송도장은 밖으로 신형을 옮기면서 남궁검, 민에게 문득 질문했다. 자네는 그 다섯 명의 괴한들이 어째서 오늘 이러한 짓들을 저질렀는지 알겠는가? 남궁검민은 정중한 태도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후배는 불민하여 선배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현송도장은 빙글에 웃으며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금괴를 가리켰다. 자네는 무척 겸손하군. 그렇다면 그자들이 이 금괴를 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 남궁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제갈신종은 그 황마를 찾아서 올라타고서 주의해서 그 대화 내용을 들었다. 현송도장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정말로 미친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남궁검민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괴인들이 미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면 그렇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다. 팽일비가 문득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힘이 아주 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일반 무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송도장은 팽일비를 돌아보며 빙글의 웃음을 떠올렸다. 잘 보았네. 그들의 힘이 강했던 이유는 무공이 아니라 일종의 잡력이 격발된 상태였지. 현송도장은 이번에는 다시 남궁검민을 향해 질문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250량의 황금은 상당한 거액이네. 게다가 이 원보들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값이 나간다고 봐야 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과연 단순히 이 황금 때문에 그와 같은 짓들을 저지른 것일까. 남궁검민은 그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후배는 불미나오니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송도장은 잠시 남궁검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불쑥 다시 물었다. 자네 홍시 앵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미 삼대마세에 대해 의식하고 있던 일행은 일단 그 얘기를 듣자 일순 안색이 변했다. 제갈 덕중이 오랜만에 입을 열어 대물었다. 그것은 바로 마약의 일종으로 일명 양귀비라는 것이 아닙니까. 현송도장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그렇다면 자네들은 과거에 그 앵속을 사용하여 천하를 재패하려고 했던 문파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황부 잠허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태양마교가 다시 활동을 개시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현송도장은 일행을 둘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들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군. 기신내가 장문사형의 지시를 받고 강호에 나온 목적은 바로 그러한 무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네. 그런데 막상 강호에 나와보니 그 피해는 생각보다 더욱 극심하더군. 개가 아까 그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들 은 그저 앵속을 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짓들을 저질렀다는 거야. 황부 잠허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앵속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말입니까. 현송도장은 대답했다. 본래 어떠한 독약도 어느 정도는 쓸모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영약도 함부로 사용하면 독이 되듯이 가끔은 병을 고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 그 앵속은 일단 중독이 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 그들이 미쳐서 잡녀까지 사용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금단현상이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을 것이네. 일행은 그 얘기를 듣고 나자 일순 그 마약에 가공할 중독증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일단 마약을 접한 것이 잘못이겠지만 그들은 본래는 악한이 아니었지. 그래서 내 그들을 살려주었던 것이네. 제갈보중이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입을 열어 물었다. 그들이 그런 심한 금단현상을 보이게 될 정도라면 그렇다면 이미 태양마교는 벌써부터 활동을 개시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송도장은 제갈보중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리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반드시 오랫동안 앵속을 복용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 방법은 있을 테니까. 제갈독중이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하지만 그들을 추궁하면 그들의 본거지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송도장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을 추궁한다고 해도 결코 그들의 본거지를 알아낼 수는 없네. 본래 그와 같은 조직들은 천하를 병들게 하는 악랄한 집 단들이지만 오히려 그런 조직들일수록 더욱 철두철미하여 쉽게 색출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네. 일행은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자 마치 먼 옛날의 얘기로만 느꼈던 태양마교가 흡사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듯하여 안색들이 굳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현송도장과 일행은 그 산장의 정문 앞에 이르렀다. 현송도장은 산장을 향해 도어를 외우고 몇 줄기의 경문을 읊은 다음에 다시 일행을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다. 나는 이 금계를 이어 가까운 마을에 전해주고 이곳에 뒷처리를 부탁할 생각인데 자네들은 혹시 바쁘지 않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일행은 현송도장이 말은 안 해도 자신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혼쾌히 수락했다. 좋습니다. 선배님 현송도장은 가까운 마을인 백우현으로 가는 도중에 일행에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그가 젊었을 때 강호를 돌아다니던 경험담으로 일행에게 매우 유익한 것들이었다. 아쉽게도 백우현은 지척에 있었지만 설령 멀리 있었다고 해도 일행은 다른 일을 마다 않고 들으려고 했었을 것이었다. 이윽고 현송도장은 백우현에 이르자 곧장 그곳에 나이 많은 촌장을 찾아가서 금계를 전해주고 상황 설명을 했다. 번거로울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일은 의외로 마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빨리 끝냈다. 이제 일행은 계속해서 남양성으로 나아가야 했고 현송도장은 자신은 이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음으로 남겠다고 했다. 그런데 마악 그들이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문득 그들의 앞으로 한 명의 거지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 거지는 개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현송도장에게 한 장의 쪽지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현송도장은 그 쪽지를 받자 맞아 이내 안색이 변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남궁검민이 묻는 말에 현송도장은 다소 침중한 안색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본래 여기에서 일행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쪽지를 보니 그 일행이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조화를 건넜다 는군. 조화는 바로 이 백우현의 북쪽에 있는 작은 강이었다. 남궁검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선배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니 다행이로군요. 백우현을 떠난 이후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으나 현송도장은 왠지 다 소서두르는 기색이었다. 그는 이전과 달리 거의 말이 없었으며 신법도 다소 빠르게 펼치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일행 가운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백우현을 떠나서 대략 30여 리 정도 나아가자 조화의 앞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조화는 그다지 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작지도 않은 하천이었다. 하천의 앞쪽에는 강을 건네주는 나루토가 있었는데 현송도장은 갑자기 그 앞에 이르자 안되겠는지 일행을 향해 말했다. 나는 아무래도 먼저 가야 하겠으니 자네들은 뒤에서 천천히 오게. 만일 기회가 있다면 금방 다시 만나게 될 것일세. 일행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즉시 폭권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많은 풍파를 겪은 이래로 그와 같은 강호의 선배를 만났다는 것은 일행에게는 든든한 믿음이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배님 현송도장은 그렇게 인사를 받자마자 이내 강물 쪽으로 신형을 훌쩍 날렸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거의 40여 장이나 되는 강물을 현송도장은 그대로 가볍게 날아 넘어서 빠르게 건너편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일행은 그러한 광경을 보자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로 대단하신 신법이로군. 나 같으면 겨우 절반 정도야 겨우 흉내나 내볼 수가 있겠지만 남궁건민의 말에 제갈금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 십장도 날아갈 수가 없으니 그런 것을 생각하면 미노라버니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지요. 남궁건민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거야 제가령이나 팽영도 마찬가지이니 너무 과분하게 칭찬하지 마시오. 일행은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나루터로 내려갔다. 나루터에는 지금 나룻배가 하나 메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한 명의 사공이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일행을 맞았다. 강을 건너실 작정 이후 아직 졸린 듯한 표정으로 사공이 질문해왔다. 당백승이 대꾸했다. 그렇소만 지금 강을 건널 수가 있겠소. 사공은 일행을 한바탕 둘러보다가 심드렁하니 대꾸했다. 손님들께서 배상만 넉넉히 주신다면야 지금이라도 배를 띄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배는 작아서 저 말은 태울 수가 없겠는데요. 일행의 시선이 자연 제갈신중에게 집중되었다. 제갈금일과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럼 둘째 오빠는 나중에 강을 건너시면 되겠네요. 제갈신중은 어이가 없어서 대꾸했다. 뭐라고? 그럼 아예 나더러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제갈보중이 말했다. 본래 말은 헤엄을 잘 치는 법이므로 배 뒤에 묶어서 따라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갈신중은 잠시 생각하다 가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이 여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강물이 매우 차가울 것이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황보자머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일행을 두 패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싸우실 것은 없습니다. 제갈보중은 다소 못마땅한 듯이 했으나 이 내 입을 다물었다. 제갈신중은 사실 속으로 이 황마를 돌려보내고 자신은 신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제갈보중의 그와 같은 태도를 보고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따라서 제갈신중은 일행이 두 패로 나뉘어서 강을 건너게 됨에 의해서 제갈보중, 팽일비와 함께 먼저 강을 건너게 되었다. 제갈보중이 함께 가는 이유는 물론 제갈신중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팽일비는 스스로 자원한 것이었다. 일행이 그렇게 정하고 말을 먼저 태우자 사공은 두말하지 않고 배를 저어가기 시작했다. 팽일비는 제갈신중과 제갈보중의 사이가 다소 어색한 것 같아서 문득 강물 위에서 사공에게 말을 걸었다. 보아하니 배를 아주 잘 저으시는군요. 나는 본래 강국에서 살던 사람이라 배를 저을줄 모르는데 혹시 나에게 그 요령 좀 가르쳐줄 수가 있겠소. 사공은 노를 저으면서도 반쯤은 졸고 있다가 겨우 눈을 뜨며 어색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이거야 소인놈이 어려서부터 밥을 벌어먹는 제간으로 익혀온 것이온데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이옵니다요. 신경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팽일비는 가만히 있으며 몸이 쑤시는지 고집을 부렸다. 허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기술을 남에게 전수해줄 수가 없다는 말인가. 정히 그렇다면 내가 그 보답으로 은자연량을 내지 그래도 싫다고 하긴가. 팽일비는 그러면서 정말로 품속에서 열량자 위 음표 하나를 꺼내 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공은 역시 점잖게 거절을 했다. 하하소인은 감히 그런 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나 찾아보십시오. 팽일비는 그만 혀를 차고 말았다. 알고보니 당신은 배가 부른 모양이군. 은자연량을 마다하는 사람이 다 있다니. 그러는 사이에 이미 배는 건너편의 나루터에 도착해 있었다. 확실히 이 40여 장 너머의 강물은 그리 좁은 것이 아닌데도 빨리 건넌 것을 보면 사공을 팔임이 좋았다. 제갈 신중이 말과 함께 내리고 팽일비가 마저 내리자 이번에는 제갈보중을 다시 태우고 배가 다시 건너갔다. 제갈 신중은 제갈보중이 건너편 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에게 근처에 풀을 뜯기며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다. 팽일비는 옆에 있다가 무료한지 다시 말을 걸었다. 제갈형은 정말로 그렇게 무공이 형편없소. 계속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자면 피곤해질 텐데. 제갈 신중은 자신이 이제는 무공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여러분에게 미안할 뿐이오. 팽일비는 이에 문득 생각난 듯이 다시 물었다. 아참. 아까 들으니 제갈형은 이미 고질병을 고치고 무공을 회복했다고 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사실이오. 제갈 신중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팽일비의 질문을 받고 어이가 없어서 그만 웃고 말았다. 사실은 그런 것 같소. 팽일비는 다소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자고 걔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부터 말을 버리고 신법을 펼치면 될 것이 아니오. 아참 지금 제갈형의 무공수위는 어느 정도요. 제갈 신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부터 신법을 펼쳐볼 생각이었소. 팽일비는 더욱 의아해졌다. 이제 어느새 배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태우고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그쪽을 한 번 살핀 다음에 다시 제갈 신중을 향해 물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제갈 신중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소. 제갈 신중은 이어 이제까지 자신이 태워주었던 황마를 바라보며 은근한 웃음을 떠올렸다. 이 황마는 비록 천리준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간의 제갈 신중으로서는 약간의 정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었다. 그는 말에게 다가가서 말해 갈기를 쓰다듬어주려고 손을 들어 올렸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휙 어디선가 날아온 시커먼 화살과도 같은 것 이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말의 정수리에 틀어박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느닷없이 벌어진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었다. 히히힝 황마는 갑자기 머리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져서 그대로 절명하고 말았다. 제갈 신중은 너무나도 느닷없는 사태를 당했기 때문에 일시 정신이 하나도 업어서 멍하니 서있었다. 그때 연이어 팽일비에 외치는 고함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다. 웬 놈들이냐 제갈 신중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팽일비가 크게 경악한 표정으로 허리춤에 칼을 뽑아 들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들의 주위에는 이미 십여명의 흑의복 면인들이 다가 들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문득 시선을 급히 강상으로 돌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배는 사공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강물의 중앙에서 완전히 부서져서 맨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적들이 이미 강물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에 구멍을 뚫고 공격을 개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미리 잘 짜여진 음무인 듯했다. 제갈 신중은 지금 가라앉아가는 배 위에서 호통을 지르고 있는 남궁검민 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다가 드는 흑의복 면인들이 매우 낯있게 생각되어 내심 중얼거렸다. 이들은 혹시 저번에 그 1월 신규의 무리들 이 아닐까 그때 팽일비에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다 시들려왔다. 제갈형 조심하시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10여 명의 흑의복 면인들 가운데에서 두어 명이 빠르게 그를 향해 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순간적으로 다시 생각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무공을 잘 펼칠 수가 있을까 그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제갈 신중의 신형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 하더니 사라지면서 느닷없이 흑의복 면인들의 흥위에 나타났다. 제갈 신중은 내심으로 중얼거리는 순간에 이 미가전의 천기미리보를 운용한 것이었다. 그 3명의 흑의복 면인들은 마악 제갈 신중의 몸을 습격해 들어가다가 갑자기 상대가 사라지자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아 저쪽이다. 황급히 병길을 거두어서 자세를 돌린 그들은 즉시 다시 제갈 신중을 향해 덮쳐가기 시작했다. 제25장 발휘된 숨은 능력 그 흑의복 면인들은 이미 빠른 시간 내에 두 사람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이 갑자기 그렇게 신형을 피하자 이내 그들은 거의 한꺼번에 한 덩어리가 되어 제갈 신중을 공격해왔다. 그들의 무공은 정말로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제갈 신중의 주인은 일시 물샐 틈 없는 병기의 그물망으로 인해 햇빛마저 차단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비록 살수가 아니라고 해도 실로 이러한 악랄한 공격은 살수들을 능가할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이미 첫 번째에는 몸을 피했지만 두 번째에는 왠지 무사히 피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졌다. 빌어먹을 이럴 줄 알았으며 무공을 한두 번이라도 연습해두는 건데 제갈 신중은 내심으로 다소 화가 나서 중얼거리며 조금 전에 청기미리보와 동시에 응혈신조를 펼쳤다. 그 응혈신조는 물론 그의 가전의 수법으로서 말하자면 내가의 중수법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다지 훌륭한 무공은 되지 못하나 보다 악랄한 점에 그 면모가 있다고 할 수가 있었다. 그 중수법에 한 번 당하면 더러는 죽거나 혹은 십중팔구는 병신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수법의 단점은 바로 직접 상대방의 손과 손이 닿아야 하는 것이므로 유사 시의 실전적인 수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제갈 신중이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그 수법을 내리에 떠올리게 된 것은 순전히 지금 그의 기분여하에 달린 것이었다. 그는 조금 전에 말이 횡사하는 광경을 보아뒀기 때문에 내심 화가 나 있어서 절로 그와 같은 악랄한 수법을 자신도 모르게 운용하게 된 것이었다. 흑의복면인들의 공세가 막 지쳐드는 찰나에 그 간발의 차이로 제갈 신중의 신형의 이미 한 흑의복면인의 가슴팍으로 바싹 파고 들어가 있었다. 그것은 당연히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몸놀림이었다. 그 흑의복면인은 전혀 상대방의 행동을 애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순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뒤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제갈 신중의 신형은 자연히 그 옆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잠깐 멈칫하는 바람에 그 흑의복면인은 이미 제갈 신중이 자신의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명의 동료가 당한 것을 간파했는지 지체하지 않고 그 흑의복면인은 아미강자와 같은 병길을 휘둘러 왔다. 제갈 신중은 마악 그 흑의복면인을 제압하려는 찰나에 그것을 보았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무시하고 제대로 응열신 조를 펼쳤다면 그 흑의복면인은 그냥 도중에 거꾸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제갈 신중은 경험이 미숙했다. 상대방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무섭게 덮쳐드는 것을 보고는 감히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단 몸을 피했다. 그런데 이때 상상밖에 일이 벌어졌다. 그 흑의복면인들의 수법은 아주 괴이했다. 분명히 오른쪽으로 오리라고 생각되어 왼쪽으로 피했는데 다음 순간에 그 아미강자는 어느새 왼쪽의 허리를 후려오는 것 이 아닌가. 그것은 일반적인 무학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갈 신중은 크게 경악함과 동시에 급히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날카로운 그 아미강자의 칼날은 이미 그의 허리춤에 옷자락을 베어 들어오고 이뤘다. 스읍 제갈 신중은 허리가 섬뜩해지는 것을 느끼고 정신없이 신형을 움직였다. 놀랍게도 그는 미쳐 그 아미강자의 시퍼런 칼날이 살갗을 베기 전에 피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는 바람에 그는 너무 많이 움직였다. 미련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의 병장기가 다가서는 그 사이로 그는 들어간 것이었다. 번쩍하는 사이에 이미 전면에서 하나의 파풍도와 하나의 유협도가 덮쳐들고 이뤘고 좌우에서는 만두와 낭하봉 이롤상윤 등이 한꺼번에 지쳐들고 있었다. 그러나 기형의 병장기들은 비단보기에도 무시무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다급한 상황 중에서도 조금 전에 당한 일을 상기하여 이번에는 좌우로 피하지 않고 위로 솟구쳤다. 기실 제갈 신중이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위로 솟구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흑이복면인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어하는 경악성을 바랬다. 하지만 위로 솟구친 제갈 신중은 정작 그보다 더욱 크게 놀라야 했다. 당연히 그의 아래쪽으로 빗나갔어야 할 만두와 낭하봉이 어느새 그의 머리 위에서 이마를 내리쪼개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갈 신중은 당황하여 그만 급히 고개를 쑥 이고 몸을 우측으로 비틀었다. 하지만 허공에서의 그러한 동작은 지상에서 와 같을 수가 없었다. 간신히 만두와 낭하봉이 좌측의 웃깃을 스치며 빗나가는 순간에 어느새 1월 상륜 두 개가 위맹한 소음을 내며 그의 등출길을 긋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때 놀란 외침을 바란 사람은 오히려 그 1월 상륜을 날린 당사자였다. 그 1월 상륜은 대단히 날카롭고 또한 톱니 바퀴처럼 생겨있어서 일단 옷자락을 꿰뚫은 이후에는 등줄기를 두토막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옷자락만 길게 베었을 뿐 밑에 아주 부드럽고 탄력있는 손뭉치를 뱀 것처럼 등줄기에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고 그대로 퉁겨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제갈 신중은 그렇다고는 해도 그 순간에 이미 기절할 만큼 놀랐다. 그 바람에 그의 신형은 갑자기 기운을 움직여서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 내렸다. 아래쪽에는 한자루의 파풍도와 한자루의 유역도가 빠르게 공간을 차단하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아래쪽으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당황한 나머지 다시 예의 그 응형 신조를 펼쳤다. 이 순간에 그의 응혈 신조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 응혈 신조는 본래 그의 손과 상대의 몸 어디라도 닿아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엉겁결에 파풍도를 든 손을 건드렸는데 그 순간에 그 상대는 그만 전신이 갑자기 얼어붙는 듯하여 파풍도를 놓치고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다. 제갈 신중은 그 순간에 이미 유역도가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 주인을 잃은 파풍도를 잡아서 도법을 펼쳤다. 그것은 바로 현호도법 이었다. 제갈 덕중이 그것을 수련했으나 그 덕에 약간 배울 수가 있었다. 그 현호도법은 본래 아주 초식이 복잡하고 현묘한 것이지만 바탕은 오히려 웅후한 기상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이 순간 제갈 신중이 그것을 운용하자 뜻밖에도 그 웅후한 기세와 현묘한 초식 이 동시에 발휘되었다. 유역도가 가슴에 옷자락을 베기도 전에 이미 그것은 자루에서부터 두동강이 나버렸다. 동시에 제갈 신중의 신영이 갑자기 눈부신 그물같은 도망속으로 휩싸였는데 그 순간 만도와 낭하봉 같은 상대편의 병장기들이 하나같이 박살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기실 흑외복면인들은 하나같이 무림의 인류 고수들로서 그들의 무공초식은 일반의 상리를 벗어난 것이었다. 일반의 상리를 파해하는 무공초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의 상리에 따르는 상대방은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무적으로 군림했었다. 하지만 무공은 초식만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나중에는 그러한 초식의 틀을 멸해가야 하는 것이니 제갈신중의 빠르고 강한 공격에는 제아무리 절묘무쌍한 초식이라고 해도 당할 수가 없었다. 제갈신중은 이미 한순간에 기선을 제압하였고 또한 자신감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먼저 파죽지세로 상대방의 병기를 부순 다음에 응열신조를 사용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이미 이쪽에 10여명의 흑예복면인들이 그렇게 제압을 당하자 더 이상 제갈신중에게 달려드는 자가 없었다. 옆에서 그저 3명의 흑예복면인이 팽일비를 공경에 몰아넣고 있을 뿐이었다. 팽일비는 사실 비록 아직 절정고수에는 오 르지 못했으나 거기에 매우 근접하여 초일유급의 고수였다. 비록 흑예복면인들의 괴이한 무공에 무지한 공경을 겪기도 했으나 그 상처들은 경상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흑예복면인들이 이쪽을 살피느라 공세가 뜸해져서 그만큼 팽일비의 위험도 줄어들고 있었다. 흑예복면인들은 이쪽을 보고서 저마다 믿을 수 없다는 경악한 눈빛들이었다. 제갈신중은 비록 위험하지는 않을지라도 팽일비가 온통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도와줄 마음이 생겼다. 그는 약간 생각하다가 천성지의 수법을 사용했다. 기실 그가 애초부터 그 천성지의 수법을 사용했더라면 이렇게 파풍도를 잡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공경을 당하지도 않았었을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싸움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경을 사서 불러들인 것이었다. 그 천성지는 본래 무수한 변화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검푸른 형광이 발출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갈신중이 그것을 펼치자 전혀 어떠한 광채도 발산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 두 명의 흑의 복면인들이 쓰러졌다. 그들은 놀랍게도 어깨쪽 중구열 부위가 구멍이 뻥 뚫려서 혼절하고 쓰러져 잇었다. 이에 팽일비는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놀라워 했지만 정작 제갈신중 역시 놀라서 멍하니 서있었다. 동작같이 팽일비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제갈신중은 문득 강심쪽으로 신형을 날렸다. 비록 곤란을 당하겠지만 팽일비가 능히 그 한 명의 흑의 복면인을 상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강심에는 역시 생각대로 어지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나룻배는 이미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몇몇 사람들만이 그 작은 조각의 몸을 의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침입자들과 격렬한 수중전을 펼치고 있었다. 작은 나무조각의 몸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궁로각 제갈금의 등의 연약한 여인들이었고 남궁검민 등의 남자들은 모두가 결사적으로 물속에서 병장기를 뽑아 들고 대항하고 있었다. 지금 물속에서 공격하고 있는 자들은 무려 20-30명이나 되는 흑의 복면인들이 얻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물속에서 활동하기 편한 가죽옷과 물갈퀴를 차고 게다가 손에는 분수자를 들고 있었다. 그 20-30명의 흑의복면인들은 비단 역시 무공초식이 괴이할 뿐만 아니라 수중전에 아주 능한 것 같았다. 남궁검민 이나 제갈보증 등은 비록 무공이 절정경지에 올라있는 사람들이었으나 물속에서는 확실히 역부족이어서 대단한 공경을 치르고 있었다. 게다가 그중에서도 비교적 강남지역에 사는 남궁검 민등은 비교적 수영에 능했지만 가장 무공이 약한 제갈덕중은 이미 적에게 중상을 입은 것 같았다. 흑의복면인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물속에서 공격을 계속했지만 제갈보증 등은 비록 수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해도 물속에서 오래 견딜 수가 없었다. 바로 그러한 전만 해도 일행이 흑의복면인들에게 당하는 것은 당연했다. 제갈 신중은 막상 무작정 그쪽으로 날아가기는 했으나 그러한 광경을 보고 일시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는 그만 내심으로 주저하다가 남궁 노각 등 여인들이 잡고 있는 작은 나무조 가게 위에 내려서게 되었다. 남궁 노각 등은 아래쪽 흑의복면인들의 공격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느다섯 이 나타난 제갈 신중을 보고 저마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년들은 제갈 그리고 깜짝 여기에 이렇게 서있으면 어떡해요. 제갈 금일가 놀라서 소리쳤으며 그와 동시에 당설정은 직접 손을 뻗어서 제갈 신중의 다리를 후려쳐 왔다. 그 독살맞은 눈빛과 눈부시게 부드러운 손길이 다리를 후려쳐 오는 것을 보고 제갈 신중은 놀라서 그만 신영을 다시 떠올렸다. 하지만 이 주인은 온통 물뿐이어서 내려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갈 신중은 공중에서 허우적 거리다가 근처에 무리에 떨어지고 말았다. 아이고 나는 수영을 잘 못 하는데 제갈 신중은 무리에서 첨벙거리면서 그녀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오해하지 마시오. 난 당신들을 구해주러 온 것이오. 제갈 금일가 장검으로 아래쪽의 분수자와 대항하면서 소리쳐 대꾸했다. 어서 달아나요. 그게 바로 우리를 돕는 거에요. 제갈 신중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에 뒤쪽이 섬뜩해지면서 한자루의 분수자가 빠르게 덮쳐오는 것이 아닌가. 제갈 신중은 그만 크게 놀란 나머지 신형을 돌리면서 그 분수자를 잡아버렸다. 상대편 흑의 복면인은 느닷없이 그렇게 자신의 분수자를 빼앗겨 버리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났다. 제갈 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할 생각으로 양손에 병기 하나씩 들고 보법을 펼쳐보았다. 기실 이런 물속에서 지상에서 쓰이는 보법 이통할 리가 만무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갈 세가의 이 청기밀이보는 그 기초가 상지나 허 즉 하체를 가볍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제갈 신중이 일단 그 보법을 펼치자 느닷없이 위로 떠오르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 그의 몸이 무리로 둥실 떠오르는 것이었다. 앗 제갈 신중은 뜻밖에도 자신의 몸이 무리에 둥둥 떠올라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만 비척거렸다. 일단 몸이 비척거리게 되자 제갈 신중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서두르게 되었고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다. 아이쿠 빌어먹을 제갈 신중은 보기 좋게 물속으로 천번 빠져들어 갔는데 그 순간에 다시 흑이복면인 하나가 덮쳐오는 것을 보고 내심욕을 퍼부었다. 제갈 신중은 일단은 자신에게는 물속에서도 그 보법이 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듬으로 다시 보법을 운용했다. 보법을 운용하여 반대편으로 달아나듯 하다가 갑자기 그 자의 가슴팍으로 다가 들자 그 흑이복면인은 대경실색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파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흑이복면인은 당황한 나머지 급히 분수자를 되돌려서 제갈 신중의 등을 찌르려고 했다. 제갈 신중은 그것을 보고 이미 생각해 두었던 대로 양손을 움직여서 상대의 좌우의 견정혈을 제압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갈 신중은 이미 양손의 각기 한자루의 파풍도와 한자루의 분수자를 들고 잇었으므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제갈 신중은 그저 상대의 혈도만을 제압하려고 했었으나 일순간 그 두개의 변기가 상대의 양쪽 어깨에 박혀버리고 만 것이었다. 일순 흑의복면이니 양어깨에서 핏물이 속 굳혀오르면서 고통으로 크게 부릅떠진 두 눈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제갈 신중은 그것을 보자 문득 자신이 잔인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훌쩍 물러나면 달아났다. 제갈 신중은 급히 삼사장이나 뒤로 물러나면서 문득 자신이 물속에 오래 있어도 그다지 숨가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바로 그때 갑자기 그의 눈앞에 한가지 경악스러운 광경이 들어왔다. 일행 중에서 그래도 가장 무공이 부족한 편인 제갈 덕중이 그 순간에 가슴이 쪄 벌어진 채로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가라앉아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는지 흑의 복면인 하나가 급히 그 뒤를 쫓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그것을 보자 워낙에 다급한 심정에 그 흑의 복면인을 향해 일지를 날렸다. 본래 이런 물속에서는 지상에서 사용하는 지법이 잘 통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막상 제갈 신중이 천성지를 날리자 느닷없이 그 흑의 복면인의 오른쪽 어깨가 구멍이 뻥 뚫리며 분수자를 놓치고 제갈 신중은 거의 무소불위에 가까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놀라워 하다가 이내 그쪽으로 신형을 날려서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제갈 덕중의 몸을 알아들었다. 아이코 이거 급하게 됐군. 제갈 신중은 제갈 덕중이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급히 물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 무려 십여 명이나 되는 흑의 복면 인들이 달려들었으나 이제는 제갈 신중으로 서도 약간의 경험이 있었다. 그는 상대와 싸우지 않고 자유로이 물속을 피해 다니다가 이윽고 다시 무리에 이르렀다. 제갈 신중은 이번에는 무리에 올라섰어도 저번처럼 그렇게 당황해 하지는 않았다. 이미 추격하는 흑의 복면 인들을 떨쳐낸 이후 였기 때문에 제갈 신중은 다시 제갈 금의 등에게 소리쳤다. 나는 이 사람을 건너편에 데려다 주고 다시 오겠소. 제갈 금의 등은 이미 상황이 더욱 어려워 저 있었다. 하지만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제갈 신중이 제갈덕중을 안고서 무리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일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갈 신중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무를 박차고 신영을 허공으로 뽑아 올렸다. 보통 사람들은 무리에 설 수도 없는 것인데 그는 물을 박차고 간단하게 허공을 날아서 건너편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20여 장의 거리를 날아서 건너편에 이르자 팽일비는 이미 그 흑의 복면인을 해치우고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 사람을 좀 보호해 주시오. 제갈 신중이 허공을 가볍게 날아와서 제갈덕중을 내려놓자 팽일비는 일시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고 잊었다. 제갈 신중은 그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다시 빈손으로 강심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수월했다. 그는 강심에 이르자 그 중에서도 약한 남궁 녹악이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미처 나무조각을 잡을 여유가 없는 그녀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안색이 창백했다. 제갈 신중은 그녀가 가장 위급하다고 보고 다가가며 소리쳤다. 걱정 마시오. 내가 돕겠소. 제갈 신중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서 지력을 날려서 남궁 녹악을 공격하는 두 명의 흑외복면인의 혈도를 제압했다. 그 두 명의 흑외복면인들이 마혈의 구멍이 뚫려서 분수자를 놓치고 물러갈 때 문득 뒤쪽에서 다시 섬뜩한 얘기가 밀려들었다. 바로 남궁 녹악이 거의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빨리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게 군. 제갈 신중은 가볍게 그녀의 공세를 피하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슬쩍 그녀의 맹문을 제압하고서 곧장 물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마치 물속에서 속구친 푸른 용처럼 곧장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가서 다시 팽일비의 앞에 이르렀다. 그와 같은 제갈 신중의 무공에 가히 인간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팽일비는 더 옥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이크 아직도 멍청이 있다니. 제갈 신중은 팽일비가 아직 제갈 덕중에 응급 조치도 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즉시 혈도를 짚어서 지혈을 시키고 신맥을 보호시킨 다음에 비로소 그의 몸의 온기가 점차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팽일비에게 말했다. 팽영 인왕자는 수혈을 깨어날 것이요. 이들을 잘 돌봐 주시오. 팽일비는 여전히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것을 보고서 다시 강심으로 날아 갔다. 제갈 금인은 다소 고전하고 있었으나 그렇다 고 혼전할 정도는 아니었다. 제갈 신중은 먼저 그녀를 공격하는 두 명의 흑의 복면인들을 제압한 다음에 무리로 올라와서 물었다. 금의 나와 함께 저쪽으로 가겠느냐 제갈 금인은 사실상 이미 팔진 상태여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정말로 정말로 나의 오라버니 인가요 제갈 신중은 제갈 금이가 몫이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을 보고 어색하게 웃었다. 물론이다. 나는 너의 둘째 오라비 가 분명하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갈 신중은 이미 그녀의 말을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 그는 즉시 제갈 금이를 안고서 건너편으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날아갔다. 제갈 신중이 다시 날아온 시간이 거의 총각에 불과했기 때문에 팽일비 는 아직도 멍청한 표정으로 서있었다. 제갈 신중은 그를 보고 한숨을 쉰 다음에 내려놓은 제갈 금이에게 말했다. 그녀는 예상대로 약간의 경상을 입었을 뿐 중상은 아니었다. 남궁 남자는 내가 수혈을 짚어놓았으니 내가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저기 있는 덕중이를 내가 잘 간호해 주어라. 하지만 제갈 금에 역시 그를 바라보며 멍청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쓴움음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나는 저곳에 또 가보겠다. 제갈 신중은 이미 4명의 일행을 구했다. 하지만 막상 다시 강심에 가보니 그는 내심으로 난 차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남은 당설정과 황보숙한 등은 결코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이뻔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그녀들의 상태는 제갈 금위에 비해서 못했으면 못했지 조금도 나은 구석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아직 혼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들은 조금 전에 제갈 신중의 놀라운 무공을 보고 대단히 경악하는 눈치였으 나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의 도끼가 잔뜩 어려 있었다. 어째서 또 왔느냐는 시계 눈초리들 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만 주춤하며 시선을 그 옆으로 돌렸다. 일명 무림 육령 가운데 다섯 사람 남궁검 민등은 지금 상태가 그래도 가장 나은 편 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각기 대여섯 명의 흑이복면 인들과 격렬한 혈투를 벌이고 있어드며 전신에 나있는 상처들은 오히려 더욱 많을 정도였다. 비록 이제는 수중전에서 많이 익숙해져서 점차로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편하지는 못한 상황 등이었다. 물론 이제까지 제가 신중히 많은 흑이복면 인들을 제압해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않았다면 당하는 쪽은 오히려 그들이 얻을 것이다. 흑이복면 인들이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습격 해왔을 것인데 그만 하면 그 5명의 청년들은 대단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었다. 제갈 신중은 보다 못해서 이윽고 제갈보중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제26장 또 한 명의 이방인 제갈 신중은 곧장 제갈보중의 주위로 다가가서 예의 그 천성지로 단숨에 6명의 흑이복면 인들을 제압했다. 흑이복면 인들은 마혈이 제압되어 전혀 무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황급히 물속으로 헤엄쳐서 달아났다. 그들은 비록 상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도 단지 발만을 움직여도 제법 빠르게 달아나는 것이었다. 제갈보중은 따라서 간신히 무리로 떠올라서 숨을 들이쉬며 숨을 돌릴 수가 잊었다. 제갈보중은 이미 싸우면서도 제갈 신중의 활 약하는 모습을 목격한 모양이었다. 그는 괴로운지 기운지 알 수 없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형님 이제까지는 제가 잘못했다고 치죠. 하지만 형님도 잘했다고 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매를 부탁합니다. 제갈보중은 그 말을 남기고 나서 다시 물속으로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 내가 잘못했다고 제갈 신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급히 황보숙한 이 있는 쪽으로 날아갔다. 황보숙한 과 당설정은 이미 만일 지상에서라면 그녀들은 그들과 상대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는 물속이고 수중전에 약한 그녀들이 이제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이미 능력 이상을 발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황보숙한 등은 이미 제갈보중의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다. 거의 탈진하여 혼절할 지경인데도 그녀들은 제갈 신중을 향해 독기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제갈 신중은 그 4명의 흑외복면인들을 제압한 다음에 거의 막무가내로 두 사람의 맹문을 잡고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황보숙한 등은 뭐라고 할 말이 있는 듯 했으 나 인해 더 이상 기력이 없는지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다. 제갈 신중이 그 두 명의 소녀들을 데리고 건너편에 이르자 제갈 금인은 제갈 덕중과 남궁노각을 간호해주고 있는 중이었다. 제갈 신중은 남궁노각의 수혈을 풀어주었고 이어 황보숙한 과 당설정도 제갈 금인에게 맡겼다. 제갈 금인은 가장 양호한 상태에서 구했기 때문에 비교적 가장 몸이 성한 편이었다. 황보숙한 과 당설정 등도 위험하지는 않았고 보아하니 제갈 덕중도 간신히 위기는 넘긴 모양 이었다. 중상이었던 가슴팍의 상처에는 금창약이 발라져있었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제갈 금인은 돌아온 제갈 신중을 한번 돌아보았으나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다. 제갈 신중은 그렇게 하고 나가 다시 강심으로 신영을 날려갔다. 그는 이번에 무리에 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지풍을 날려서 흑의 복면인들을 제압해 주었다. 제갈 보중이 동료들을 돕고 있는 데다가 제갈 신중이 물밖에서 그렇게 도와주자 흑의 복면인들은 절로 당황해져서 의외로 쉽게 무너졌다. 덜어는 5명의 청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덜어는 놀라서 그만 뿔뿔이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격렬했던 수중의 혈투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남궁 건민 등은 이미 기진맥진하여 적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서도 조금도 추격할 수가 없었다. 제갈 신중은 그 5명의 일행이 모두 무사한 것을 보고 이윽고 천천히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갔다. 비록 싸움에는 이겼으나 누구도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다. 제갈 신중은 먼저 자신의 응혈신조에 의해 제압당한 사람들을 모두 일으켜 주고서 그들에게 일장의 연설을 했다. 당신 등은 모두 본가에 응혈신조에 당했으 니 앞으로 극히 몸조심을 해야할 거지요. 병을 치료하려면 칠칠은 49 즉 49일간을 땅속에 머리와 목만 내놓고 들어앉아 있대. 밖으로 나와서는 아니되요. 특히 술과 여자는 독약과 가두니 살고 싶다면 반드시 삼가해야만 할 거지요. 이 응혈신조에 당한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일주일 안에 반드시 전신에 피가 썩어 들어가서 헌데 그때의 일이었다. 제갈 신중은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고 멍하니 넋을 잃었다. 갑자기 누런 그림자가 장래해 번뜩이더니 당백승이 자신의 채찍을 휘두르며 흑외복면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크아아아 그 흑외복면인들은 비록 혈도가 풀리기는 했으나 아직 거의 무공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백승은 비록 기진맥진 하기는 했으나 이미 약간 숨을 돌린 상태에서 마치 날뛰는 그의 채찍이 황사만리편법을 시전하자 그 십수명의 흑외복면인의 목숨은 일제히 축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일시 이강가에는 유혈이 낭자하고 피비린 내가 진동하게 되었다. 제가 신중히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당백승은 흑외복면인들을 모조리 주사라고 나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귀하께서는 지나치게 순진하시군요. 저런 자들은 살려두면 뿐이오. 제가 신중은 일시 대꾸할 말도 없었지만 그가 이내 신영을 돌리는 바람에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이게 바로 정파인들의 진면목 이라는 말인가. 제가 신중이 한동안 넋을 놓고 물러나서 한쪽에 서있을 때 다른 일행들은 서둘러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당백승의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덜어난 그의 의사에 도망편 이라는 벼루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남궁로각은 정신을 차리고 잠시 운기조식하 여기력을 약간 회복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상처를 치료했다. 일행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제갈금 이었고 반면에 팽일비는 아 즉도 다소 멍한 표정이었다. 누구도 말이 없었고 더군다나 제갈신중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제갈신중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아직도 일행을 따라다녀야 하는 것인가를 의문스러워 했다. 이들은 아직도 그 황소절을 만나고 싶어 할까. 제갈신중은 자신과 일행의 사이가 너무나도 삭막하고 부담스러워 떠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부상자가 너무 많으니 좀 더 동행해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에 의식을 회복한 제갈 덕중은 급조한 작은 가마위에 묶여졌고 그것을 제갈 보중과 황보자머가 앞뒤로 들어서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떠나가는 이 조화의 강가에는 아직 거두지 않은 흑위복면인들의 시신들이 남아서 참혹상을 더해주고 있었다. 이제 잠시 후면 다른 흑위복면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시신들을 수습해 갈 것이다. 일행은 제갈 신중은 가장 뒤에 쳐져서 뒤따라 가면서 내심 무거운 침묵을 의식하며 쓸쓸해 했다. 이럴 때는 차라리 팽일비의 쓸데없는 말장난이 그리워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가 더욱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제갈 신중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인 듯 했다. 얼마 일행은 삼사십리를 달리다가 이윽고 어느 작은 계곡의 앞에 이르러서 점심식사를 할 겸해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역시 강원은 험난한 곳이다. 그들은 오늘은 이미 두 번이나 험한 꼴들을 당해야만 했다. 그 계곡의 물은 맑고 시원해서 쉬어가기에는 아주 적격 이었다. 제갈 신중은 자신이 직접 걸량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한쪽에 물러나서 몇 모금의 계곡물만 마셨다. 역시 식사를 하게 되면 사람의 긴장도 풀어지는 것인지 그제서야 일행에 몇몇은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뤘다. 제갈 신중은 자신이 능력을 보이기 이전보다 더욱 입장이 곤란해졌다고 생각했다. 헌데 잠시 후에 제갈 금위가 문득 그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하며 제갈 신중에게 약간의 걸량을 내밀었다. 드세요. 제갈 신중은 절로 어색해져서 그 걸량을 받으면서 물었다. 모두들 무사하냐. 너도. 제갈 금위는 웃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모두 무사해요. 그리고 나도요. 제갈 신중은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맞받을 수가 없어서 절로 고개를 돌리며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제갈 금위는 잠시 더 제갈 신중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없이 돌아갔다. 잠시 후에 식사 시간으로 인해 누그러진 분위기 속에서 일행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헌데 일행이 겨우 40-50리 정도나 달렸을 무렵의 일이었다. 하나의 완만한 계곡의 입구에 도달했을 때 앞서서 길을 인도하던 남궁 건민이 문드가 하고 놀란 소리를 질렀다. 일행은 모두 의아해져서 앞쪽으로 시선을 보냈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피비린내였다. 일행은 이미 조금 전에 격렬한 싸움을 벌일 고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비린내에는 다소 익숙했다. 그 계곡의 안쪽에는 정말로 일견하기로도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시신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남궁 건민이 그저 단순히 그런 시신들을 보았다고 해서 놀랄 사람은 아니었다. 그 시신들의 대부분은 홍포를 걸친 사람들 이것이었고 거기에 덜어 도인들의 시신도 끼어 있었다. 그 도인들의 시신은 하나같이 장검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장검에는 소나무의 문양이 양각되어 있었다. 앞으로 나서서 그 도인들의 시신을 살피던 당백승이 말했다. 무당파의 도사들이군. 황보자머가 그 말을 듣자 의아해 하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상한데 어째서 이 시신들을 그대로 두었지. 그렇다. 상식적으로 무당파는 명문정파이며 자파의 사람들이 위난을 당하게 되면 즉시 수습을 하는 것이 보통 이었다. 지금 이렇게 그 시신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에 하나기 마련이다. 하나는 무당파에서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다른 하나는 비록 알고 있기는 해도 무당파에서 그럴 겨를 없을 경우 이다. 일행은 이미 얼마 전에 현송도장이 이 부근을 지나갔던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갈보중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다면 지금 무당파에서 심한 위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인가. 시신들의 몸에서는 아직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다지 죽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당백승이 남궁 건민에게 물었다. 남궁 형 어떻게 하겠소? 남궁 건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길은 기왕에 우리가 나아가던 길이었으. 니 좀 더 가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당백승은 즉시 동조했다. 아 그게 좋겠군. 황보자머가 제갈보중에게 물었다. 제가령 혹시 이 홍포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소. 제갈보중은 묵묵히 생각하고 있다가 대답했다. 나는 한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소. 황보자머가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저들은 바로 태양마교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오. 당백승이 나서서 말천견을 했다. 저번에 만난 그 사람들의 무공이 형편없지 않았소. 제갈보중은 대꾸했다. 나는 과거에 그 태양마교가 붉은 옷을 표기로 했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소. 지난번에 비해 입원의 자들은 정말로 태양마교의 사람들일지도 모르오. 그렇다. 무림의 명문 무당파를 맞이하여 이렇게 서 로간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의 능력들이 뛰어나다 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황보자만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면서 당백승에게 말했다. 사실 아까 조화의 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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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현 께서는 그들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남겨서 소속을 물어보았 어야만 했소. 당백승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져 다. 모르시는 말씀. 그런 자들이 쉽게 대답할 것 같소. 게다가 그런 자들은 대개가 입속에 극독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오. 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역시 그 1월 신교의 무리들이 맞소. 황보임원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동심교의 무리들일 수도 있지 않소. 게다가 혹은 정작 태양마 교회 인물인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당백승은 말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판별할 수가 있소. 황보 형께서는 그들의 요사스러운 무공을 보지도 못했소. 그것은 소문에 듣던 1월 신교의 1월 건곤대나이가 분명하오. 그 1월 건곤대나이에는 내공과 외공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공은 운기법문이지만 외공은 변칙적인 무공초식이라고 들었소. 황보임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 역시 그러한 점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아까 보아하니 그들은 저마다 기질도 다르고 병장기를 쓰는 방법도 달라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소. 남궁 건민이 듣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제가령이 보기에는 어떻소. 제갈보중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쉽게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드오. 특히 이 부근에서 그 무리들이 거의 동시에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가 이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느꼈는지 일제히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궁 건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령의 말이 나의 생각과 같소. 자 그럼 우리는 좀 더 앞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 계곡은 그다지 깊지도 않았고 또한 길게 이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계곡이 끝날 때까지 시신들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었고 그 특색도 달라졌다. 갈수록 홍포인들의 시신은 많아진 반면에 무당파 도인들의 시신은 적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홍포인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반면에 무당파의 사람들은 정예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행은 갈수록 의문이 커졌다. 대체 무당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런 시신들을 수습하지도 않고 떠나간 것일까. 좀 더 상황을 추적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계곡이 끝나자 시신들의 행렬도 끝이 나서 더 이상 다른 흔적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현송도장을 찾았으나 다행히도 그 시신들 가운데 현송도장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송도장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대체 그럼 그 현송도장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일행은 가능한 모든 정황들을 분석하여 그러한 모든 의문점들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단지 계곡이 끝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도와 않게 일행은 한 명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 일행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남궁 검민으로 6척이나 되었다. 남궁 검민은 키가 6척이나 되고 또한 체격 이 늘신하여 매우 헌칠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만일 남궁 검민처럼 커다란 키를 거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행은 갑자기 그렇게 자신들의 앞에 나타난 거대한 체구의 백의 중년인을 보고 문득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 기묘한 느낌은 결코 그가 체격이 크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바로 두 눈이 푸름색을 띄고 있는 생목인 이었던 것이었다. 그 생목인은 등 뒤에 한자루의 장도를 멋들 어지게 매달고 있었는데 일견하기로 도 중원인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일행을 만나자마자 특시 유창하게 중원어를 해대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어느 문파의 사람들인가? 제갈 신중은 그 백의 중년인을 보게 되자 문득 한 사람이 뇌리에 떠올랐다. 그 살마은 흑이를 입고 있었고 장검을 차고 있었으며 제갈 신중에게 말을 찾아준 사람이었다. 그 흑의 중년인의 나이는 이 백의 중년인의 나이와 비슷했다. 하지만 제가 신중의 내리에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된 것은 그저 단순한 서로 나이가 시스텍기 때문일까? 아닐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중원인은 아니면서 게다가 중 원어에 아주 능숙하다는 사실이었다. 상관 구패라고 했던가 남궁 검미는 한눈에 이미 상대방의 그는 즉시 앞으로 나서며 폭건하며 대답했다. 후배의 이름은 남궁 검미니옵고 저희들은 모두 무리모대세가의 사람들입니다. 선배님께서는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백의 중년인은 빙글에 웃으며 일행을 한 차례 돌아보며 대답했다. 나는 곽자성이다. 사람들은 그 백의 중년인에게 어엿한 중원식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곽자성 역시 특이한 이름이 로군 남궁 검미는 폭건하며 다시 말했다. 그러시군요. 헌데 선배님께서 지금 저희들의 앞길을 가로막으신 것은 대체 무슨 연휴이십니까? 백의 중년인 곽자성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금방 이후부터 묻다니 꽤나 빡빡한 녀석이 로군 좋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행방이다. 남궁 검미는 그래도 강호의 무림육령의 첫째 둘째는 다투는 사람이었다. 상대가 제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감히 그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궁 검미는 차분한 성격 그대로 조금도 화내지 않고 즉시 다시 물었다. 실례지만 지금 선배께서 찾고자 하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곽자성은 즉시 대답했다. 그 사람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데 4명의 노인들과 함께 다니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들의 무공이 높다는 것이지. 제가 신중은 그 얘기를 듣자 일순 깜짝 놀랐다. 보아하니 느닷없이 만난 이 백의 생목인이 황원원 등을 찾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황원원은 기실 세월 8세의 하나인 성수 곡의 주인으로서 무공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생목인이 그녀를 알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남궁 건민 등은 잘 알 수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실 강호에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헌데 막 남궁 건민 이 입을 열어 대답 하려고 하는데 일행의 뒤쪽에 서있던 제갈 신중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어째서 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실상 제갈 신중 이 느닷없이 나서서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은 바로 자신이 그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보아하니 이 백의중년인은 그다지 사악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그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을까 해서 질문한 것이었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일행은 대낮의 햇살 아래 갑자기 눈앞에 백의중년인의 신영이 앞으로 길게 늘 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로 다음 순간에 그 백의중년인은 어느새 제갈 신중의 코앞에 도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일행은 갑자기 그와 같은 백의중년인의 놀라운 신법을 보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일순 너무나도 경악하여 상대가 자신들의 속으로 스며들어와 있다는 사실에서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제갈 신중 역시 별로 예외는 아니었다. 상대방이 느닷없이 자신의 앞에 불쑥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 내가 그녀를 아느냐. 제갈 신중은 상대가 황원원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도와 확실히 그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지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간단하게 얼버무렸다. 안다고 할 수도 있고 백의중년인은 다소 기이하다는 듯이 제갈 신중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너의 그 말뜻은 뭐냐. 제갈 신중은 마침 일행의 시선도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모두에게도 해명할 겸에서 대답했다. 사실 그 사람은 한 번 우리들을 구해준 적이 있고 마침 우연히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을 뿐이오. 나는 그를 친구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상은 별로 아는 것이 없으니 어찌 안다고도 모른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소. 일행은 느닷없이 제갈 신중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같이 놀랍고 예아하게 생각했다. 백의중년인은 기이한 눈초리로 제갈 신중을 주시하며 다시 말했다. 너는 말을 교묘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조금 전에 나에게 질문한 것은 무슨 이유 에서 이냐. 제갈 신중은 내심 기다렸다는 듯이 손짓으로 일행을 가리켰다. 나는 마침 저들이 나의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 하기에 그녀를 찾아서 저들과 대면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오. 일행은 그제서야 제갈 신중이 말했던 그 황 의중년인의 모습을 한 친구가 바로 백의 중년인이 찾는 사람이며 자신들을 은밀히 구해주었다는 그 사람이 뜻밖에도 여자였다는 사실에 매우 기이하게 생각했다. 백의 중년인은 이에 약간 싱겁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너도 실은 그녀를 찾고 있었다는 말이로군. 하지만 실로 너와 같은 애송이가 그녀를 알고 있다니 이상한 노릇이구나. 제갈 신중은 그 곽자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고 내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천하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다니. 혹시 이들도 세외 8세 주인들이 아닐까. 남궁 건민 등의 일행은 이 순간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서 곽자성과 같은 낯선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따라서 빠르게 생각을 굴린 즉시 곽자성이 신형을 돌리는 것을 보고 폭권하며 말했다. 알고 보니 선배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찾고 계셨었 군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의 위치를 알지 못함으로 이만 작별을 고할 까 합니다. 곽자성은 남궁 건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으며 대꾸했다. 너는 보기에 체격은 좋아보이는데 마음은 너무 쨧해 보이는구나. 무릇사 내대장구라면 가슴이 넓어야 하는 것이지. 남궁 건민 등은 이제까지 이와 같은 무림고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놀라운 한수를 직접 목격했기 때 문에 감히 따지지 못하고 다시 폭건하며 말했다. 후배가 불민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 겠습니다. 제27장 느닷없는 대혈전 그런데 곽자성은 그 말을 듣자 이내 고개를 가로 젖는 것이었다.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과 동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 남궁 건민은 그 말에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황보 스님께서는 어째서 하필이면 저희들과 동행하려는 것입니까? 곽자성은 황보 자머를 돌아보더니 기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이유를 대라면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따라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 따라 다닐 생각이다. 당백승은 분명 이자가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전신의 공력을 끌어올리며 나섰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우리들을 따라다녀야 할 것이오. 곽자성은 당백승을 돌아보며 빙근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 이 잠시 후에는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당백승은 다시 물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오. 곽자성은 그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무엇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것은 오로지 나의 판단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너희들은 감히 그와 같은 하찮은 무공으로 나를 상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남궁 검민이 다시 나서서 폭권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선배님께서는 어째서 저희들이 선배님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곽자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장소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는 상대가 아니냐 남궁 검민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정말 이십니까 선배님께서는 정말로 무당파의 도인들이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곽자성은 담담히 웃으며 한쪽의 언덕을 가리켰다. 확실히 그들인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나의 귓가에 가까이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자 나를 따라오겠느냐 곽자성을 그렇게 말을 마치자 이내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일행은 그러한 것을 보고 일순 어리둥절에 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뜻밖에도 현송도장 등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현재 일행의 상황으로서는 부상자가 많아서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송도장 등이 위기를 당했을 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없는 노릇 이었다. 일행은 저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윽고 그쪽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곽자성은 한참을 천천히 나아가다가 이윽고 일행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뒤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의리를 그렇게 중시하다니 너희들은 정말로 중원의 명문정파의 사람들이로군. 당백승이 냉랭하게 말을 받았다. 당신이 만일 거짓말을 하였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곽자성은 이에 싸늘하게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하 내 녀석은 정말로 분수를 모르는 구나. 비단 너희들 뿐만 아니라 설령 너희 오데세 가의 사람들이 전부 와도 나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백승은 그 말을 듣자 두 눈에서 도끼를 내뿜 었으나 감히 정말로 반박하지 못 했다. 황고 자머가 나서서 말 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은 잘못이오. 우리 오데세 가에도 인물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오. 곽자성은 가볍게 웃었다. 하하 현재의 영웅맹주인 제갈 유량을 가리키는 모양이로군. 하기는 그는 약간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지. 하지만 지금 너희들과 같이 겨우 절정 경지에 도달해 있는 무공으로는 감히 나에게 큼소리를 칠 수가 없다는 말이다. 황고 자머는 그 얘기를 듣고 내심 의아해 하며 생각했다. 아까 보아하니 저 제갈 신중의 무공은 결코 절정 경지가 아닌 그보다 훨씬 뛰어나 보였다. 그의 무학의 최소한 백연탄의 경지에 올라 있을 것이다. 헌데 그는 어째서 우리 모두를 절정 경지라고 말하는 것일까. 일반으로 무공이 뛰어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게 된다고 했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도나 무형지기로 인해 상대방의 무공 경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인데 물론 무공이 상식대로라면 이 곽자성의 무공은 대단할 것이므로 당연히 제갈 신중이 최절정 이상의 무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봤어야 했다. 하지만 왠지 지금 곽자성은 제갈 신중이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간파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황부 자먼은 이어 생각했다. 혹시 이 곽자성이라는 자의 무공이 사실은 별 볼일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저 제갈 신중의 분명히 가까운 곳이라고 했었지만 정작 곽자성이 일행을 데려간 곳은 상당히 먼 곳이었다. 일단 언덕 위에 올라서 험한 숲속으로 대략 시별이는 나아간 것 같았다. 정말로 곽자성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먼 거리에 있는 소리를 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을 정도였다. 하지만 일행은 막상 하나의 안개가 가득 뒤덮인 깊은 계곡의 앞에 이르게 되자 곽자성의 말이 혹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계곡 안에서는 지금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는 격전음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온갖 비명소리와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들 중에서도 덜어 아주 괴이한 쥐어짜는 듯한 소음들도 들려오고 있었다. 일행은 그러한 소음들을 듣자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내 다시 생각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입구의 앞쪽에 역시 무당파의 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시신이 두어 구나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행은 비록 별로 남을 도우려는 생각은 업었지만 그것을 보자 즉시 안으로 들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그 곽자성 이라는 사람은 그 계곡을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을 서주었다. 그 계곡은 지독히도 험난한 지형이었고 게다가 운무가 가득히 끼어 있어서 안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바로 일행이 안으로 들어가도 그들을 제지하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단지 일행을 맞이하는 것은 장검에 의해 도우륙된 홍포인들의 시신과 도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시신들 뿐이었다. 그런데 문득 도인들의 시신을 살피던 제갈보중이 말했다. 이제는 분명해졌군. 남궁 검민은 곽자성의 뒤를 따르다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뭐가 분명해졌다는 말이오. 제갈보중은 대답했다. 나는 아까 그 시신들의 가슴이 약간 그을려있는 것을 보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금 이 시신들을 보니 가슴이 불에 탄 자국이 완연하오. 최소한 여기야지 금 그 태양마교에 무리들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이오. 과연 제갈보중의 말대로 도인들의 가슴이나 옷자락이 눈에 띄게 검게 타있는 것이 보였다. 남궁 검민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저것은 바로 성년의 그 유명했던 태양마장공에 당한 흔적이란 말이오. 제갈보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과거 그 태양마장은 태양마공과 더불어 태양마교에 유명했던 독특한 무공들이었다. 그 태양마장은 장심의 불길과도 같은 뜨거운 열기를 응집시켜 펼쳐낼 수가 있기에 검게 타있는 것만 보고서도 제갈보중은 그 무공을 추측해낸 것이었다. 헌데 앞서가던 곽자성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고 개를 돌리면서 문득 이렇게 말했다. 제대로 보기는 하는군.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 이 입구만 지나가면 좀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과연 곽자성의 그 말은 사실이었다. 불과 총각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일행이 입구를 지나 하나의 작은 분지에 이르렀을 때 일행은 그만 크게 놀라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그 작은 계곡 속의 분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주위에 급조한 듯한 많은 건물들이 불타서 화광이 충천하는 가운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한편인 무당파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무당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익숙해진 복장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난릭은 현송도장이 섞여있다는 사실만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현재 무당파의 도인들은 대략 두 패로 난이 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20-30명의 도인들로 구성된 커다란 검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두 7명의 도인들로 구성된 작은 검진이었다. 그 대검진은 중년의 도인들로 이루어져 잊었고 그에 반해 소검진은 초로의 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검진은 비록 숫자는 훨씬 적었으나 오히려 활약은 더욱 눈부셨다. 대검진은 둥글게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마치 태극의 모양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소검진은 마치 7명의 사람들이 북두칠성의 모양을 갖춰가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멀리서 보자니 그 북두칠성 모양의 소검진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이리저리 눈부시게 날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일행은 이미 무당파의 유명한 두 가지의 검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 등으로 바로 그 두 가지의 검진이 무당파의 그 유명한 양위검진과 칠성검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양위검진은 무당파의 일대제자들이 펼치는 것이고 칠성검진은 장로들이 펼치는 것이다. 일행은 이미 현송도장이 그 칠성검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보아하니 양위검진을 펼치고 있는 무당파의 일대제자들만 해도 이미 무공이 절정경지에 올라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2,30명이 일제의 십여장의 거리를 단숨에 오가며 허공에 무수한 검화를 뿌려대는 것이 그 양말로 검기충소라는 말을 연상케 하여 정말로 구파일방 가운데의 무당파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양위검진이 장래의 눈부시고 화려한 검광들을 뿌려대고 있는 것이라면 그에 반해 칠성검진은 오히려 조용하고 표올했다. 그것은 마치 구름 속에 신용이 꿈틀거리는 듣대번의 2,30장을 오가며 무수한 되어있다고는 하나 장래는 거의 다른 편인 홍포인들의 천지였다. 그들의 숫자는 어림잡아도 수백명에 달할 것 같았으며 장래를 온통 기덮고 익었다. 게다가 그들은 뜻밖에도 무공도 대단하여 한편으로는 뜨거운 장력을 발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병길을 휘둘러대곤 하여 무당파의 도인들이 그렇게 무섭게 공격을 해도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광란하는 파도 속에서 두 개의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듯한 광경과 흡사했다. 일행은 그 홍포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일사불란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의아해했다. 허나 그것은 알고보니 그들이 하나같이 입으로 뭐라고 주문을 외고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아까 입구에서부터 들었던 그 쥐어짜 듣기 싫은 소음들이 그것이 얻는데 놀랍게도 홍포인들은 모두가 도취되기라도 한듯이 그러한 주문을 외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무공을 펼치는 것이었다. 홍포인들의 병장기는 모두가 각각이었고 거기에서 펼쳐지는 무공들 역시 아주 다양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의 무공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것은 바로 그 태양마장 이라는 것인 듯 했다. 그들의 손바닥은 하나같이 마치 옷 색깔처럼 시뻘겋게 변해 있었는데 일단 그들이 붉은 장력이 발출되면 무당파의 도인들은 마치 독을 대학이라도 하듯이 서둘러 피하곤 하는 것이었다. 일행은 뜻밖에도 그와 같은 일평생에서 다시 보기 어려운 주술적 이고도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게 되자 크게 놀라는 한편으로 무학생의 호기심도 잃었다. 이 홍포인들을 대체 누가 지휘하고 있는 것 일까 하고 장례를 그 홍포인은 다소 특이하게도 가슴에 황금 빛의 태양을 새겨놓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대여섯명의 홍포인들이 호위하듯이 늘어서 있었는데 마치 그들의 주위에 홍염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칠성검진을 펼치고 있는 무당파의 장로들은 은연중 그곳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 홍포인들의 무공은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았지만 그 괴이한 주술의 마력이 작용하여 무당파 도인들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이곳은 태양마교의 어느 한봉거지 였는데 무당파의 도인들이 이곳을 발견하여 이제 본격적인 혈전이 벌어지게 될 모양이었다. 태양마교는 현재 무림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무당파에서 그들을 제거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칠성검진을 검진을 펼치고 있는 일대 제자들은 홍포인들의 거대한 저항에 가로막혀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지만 자신들도 간혹 심한 부상을 입거나 죽어가기도 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장래의 상황은 무당파에게 있어서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일행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힘이 거의 무당파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명문정파의 사람들이므로 그렇다고 이렇게 멀쩡히 서서 구경만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마악 남궁검민 등이 앞으로 나서서 장래에 뛰어들려는 순간에 곽자성이 문득 그것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잠깐 너희들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곧이 어형세가 달라지게 될 테니. 지금 칠성검진을 펼치고 있는 무당파의 장로들이 그렇게 거대한 위세에도 불구하고 거의 맥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말했듯이 홍포인들의 장력과 그 기이한 주문에 있었다. 그 주문에 의해 무형의 화염이 거대한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았고 무당파의 장로들은 마치 그것이 두려운 듯이 거의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펭일학은 곽자성의 말을 듣고 의아해져서 즉시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곽자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입을 담은 대신에 느닷없이 장래의 상황이 일변하여 정말로 그 대답을 해주었다. 일행은 처음에는 양의검진의 뒤쪽을 별로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문득 그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나왔던 것이었다. 거지 그 사람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늙고 초라해 보이는 거지 였다. 허리는 약간 구부정하니 의기소침해 보였고 의복은 더러웠으며 등에 하나의 커다란 수로로를 메고 있었다. 봉둔 안바람 머리카락 아래 두 눈은 약간 취한 듯 거슴치레 보였는데 코는 약간 딸기 코였다. 일행은 처음에는 어째서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한 명의 늙은 거지의 등장이 그토록 시선을 끄는 것인지 알지 못 했다. 하지만 이어 그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은 간혹 그 뛰어난 기도 때문에 돋보이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저 늙은 거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곽자성이 다시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남 군검민은 그제서야 다소 놀란 표정을 감추고서 공손히 대답 했다. 그는 곽자성이 정말로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을 보고 실로 그가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에 그분은 바로 현재의 개방의 태상장로 이신 호연신계 동방청 이라는 분입니다. 곽자성은 그 말을 듣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채를 했다. 아하 바로 그 전대의 영웅맹주였던 동방청 이라는 말이군. 남 군검민 등은 곽자성이 그렇게 아는 채를 하자 오히려 어리둥절 했다. 기실 그 전대맹주의 얘기는 이미 오래된 강호의 비사로서 그러한 내막마저 헌하게 알고 있는 듯한 상대방의 신분이 크게 의아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본래 그 영웅맹에는 이제까지 모두 3명의 전대맹주들이 있었는데 초대의 영웅맹주는 40년 전 당시 40대 초반의 소림사의 기재였던 망공선사가 맡았었다. 당시 초대의 영웅비무대회 는 아주 치열하여 최후의 망공선사는 오커라고 하는 무당파의 도인과 우승을 다투게 되었는데 망공선사는 거기에 승리하여 초대의 영웅맹주 가 되었던 것이었다. 당시 비무대회에서 패한 오커진희는 크게 절치부심하여 10년 후에 비무대회를 노리게 되었는데 그러나 정작 망공선사는 10년의 세월이 지나자 불심이 깊어지고 야심이 사라져서 스스로 맹주직을 사퇴하였으므로 오커진희는 자연히 2대의 영웅맹주 가 되게 되었다. 당시에 망공선사와 오커진희는 발군의 능력자들이었으므로 두 사람을 상대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커진희는 역시 10년의 세월이 흐르자 맹주직의 욕심이 없어졌는지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비무대회에 우승하여 제3대의 영웅맹주 가 된 사람은 바로 개방 이나흥 기재 호연 신계 동방청 이었다. 당시 동방청은 40대 중반에 한창 때였으며 개방은 그로 인해서 한때 번성기를 누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10년이 지난 지난 10년 전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동방청은 전대의 두 맹주 와는 달리 이미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고 영웅맹주 의 직위를 연임할 욕심을 품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의 앞에 한명의 기재 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현재의 영웅맹주 인 제갈 유량 이었다. 당시 동방청은 최후의 비무에서 제갈 유량 에 개폐 했으므로 스스로 그것을 괴로 와 했다. 그는 망공선사 오커진 인과 함께 영웅맹의 태 상봉공 에 추대되었으나 스스로 부끄럽다고 하여 영웅맹을 나서서 술을 벗삼아 천하를 유랑하는 풍진 이인이 되어 있었다. 남궁 건민 등도 평소에 거의 행적이 묘연하던 그를 이곳에서 보게 될 줄은 뜻밖의 일이었다. 호연 신계 동방청은 과연 장례에 나서자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자 맞아 등 뒤에서 수로로를 끌어내어 한 모금씩 술을 마시고 홍포인들에게 내뿜었는데 순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홍포인들이 펼친 무형의 화염들이 삽시간에 구멍이 뚫려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물로 불을 끄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일단 그렇게 무형의 장벽에 구멍이 뚫리게 되자 자연이 크게 세력을 떨치게 된 것은 무당파의 도인들이었다. 특히 칠성검진을 형성하고 있는 무당장로들은 이내 십수명이나 제거하면서 바싹 우두머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으아악! 동방청이 여기저기에 수를 내뿜어 장난처럼 무형의 벽을 무너뜨리자 자연 홍포인들은 크게 주춤하게 되었고 반대로 세력을 떨치고 승기를 잡기 시작한 쪽은 무당도인들이었다. 그렇게 대세가 갑자기 역전되게 되자 과연 그 우두머리 홍포인의 표정이 매우 달라졌다. 그자는 잠시 장례를 둘러보다가 우수를 가볍게 저어 자신의 주위에 서있는 자들에게 신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순간 그 주위에 있던 대여섯 명의 홍포인들이 거의 동시에 칠성 검진이 다가서는 쪽으로 신형을 날렸는데 뜻밖에도 그들의 무공은 상상보다 더욱 높았다. 무려 2,30장이나 곧장 날아가서 허공에 떠있는 상태로 아래쪽으로 장력을 날렸는데 그 순간에 강력하게 일어나던 칠성 검진의 위력이 시뻘건 화염 속으로 휩싸이고 마는 것이었다. 본래 그 칠성 검진을 이루는 장로들의 무공은 거의 최절정의 경지에 올라있는 것이고 게다가 그 7명이 위력적인 검진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그처럼 당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노릇이었다. 물론 그것은 홍포인들의 장력에 특이한 마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홍포인들의 손은 시뻘건 빛깔 이었는데 반해서 그 6명의 홍포인들의 손은 흰색이었고 단지 장신만이 동전만하게 붉은 광채를 띄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양마장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태양마장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뜨거운 기운을 장시에 작게 응집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거기에서 실로 무쇠라도 단숨에 녹일 수 있는 강렬한 화염을 발산하여 상대의 검기마저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 6명의 홍포인들이 지상에 내려서자 칠성검진은 오로지 그들과 상대하기 시작했다. 그 6명의 홍포인들의 무공이 비록 놀랍기는 해도 무당파의 칠성검진 역시 녹록한 것은 아니어서 그 두패는 즉시 격렬하게 얽혀서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상황의 변화는 다른 곳에서 연이어 벌어졌다. 6명의 홍포인들을 내보낸 이후에 이윽고 그 우두머리 홍포인이 직접 나섰던 것이었다. 그 홍포인은 가볍게 허공에 떠오르더니 이어 무려 50여 장의 공간을 빠르게 날아서 동방청 의 앞에 내려섰다. 동방청도 이미 그럴 것을 예상했는지 더 이 상수를 내뿜지도 않고 엄중한 표정으로 상대를 마주하고 섰다. 장래가 비록 어지럽기는 하지만 그 두 사람을 위해 공간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동방청이 문득 카랑카랑한 어조로 입을 열어말 했다. 정말로 그 재주가 아깝군. 비록 마공이기는 하나 혹시 마음을 돌려서 정의를 위해 힘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홍포인은 잠자고 있다가 이내 음냉한 냉소를 터뜨렸다. 개소리를 하고 있군. 동방청은 그 말에 약간 화가 난 듯 했다. 하지만 미처 그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돌연 홍포인의 전신에서 투명한 붉은 기운 이 일어나더니 그의 손짓에 따라서 동방청 에게 덮쳐오는 것이었다. 그 속도는 지독하게 빨라서 마치 불에 헛게 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제 28장 괴인 출현 동방청은 이미 상대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즉시 자신도 준비하고 있었다. 태양 마공 이로구나. 한소리 크게 부르짖으며 그는 우수를 마치 노를 젓듯이 휘저었다. 그러자 일숨 그의 우수에서 마치 거대한 용과도 같은 무형의 기운이 일어서 상대와 맞서가는 것이었다. 꽈르르릉 일시 두 사람의 중간 지점에서 흡사 벼락치는 듯한 괭음이 일어나며 그 여파로 거대한 흙먼지가 일어나고 광풍이 휘몰아쳤다. 그들 주위에서 움직이던 몇몇 사람들이 그 광풍에 일순 날려가 버렸다. 하지만 정작 그 두 사람은 전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무공을 펼쳐내는 것이었다. 그 두 사람의 능력은 얼핏 보기에 아주 엇비슷해 보였다. 기실 동방청이 지금 펼쳐내고 있는 무공은 그의 성명절기인 용음시비수라고 하는 것으로써 그 그 경지는 비록 아직 대웅락의 경지에는 어울리지 못했으나 그래도 백연탄의 경지는 벗어난 것으로써 일면 백연탄과 대웅락의 중간 경지라고 일컬 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무명으로 보이는 홍포인이 그러한 절기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 두 사람이 격전을 벌이게 됨으로써 장래의 상황은 더욱 살벌하고 혼란스러워졌으며 상황도 여러 번이 반전되어 가고 있었다. 남궁 검민 등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했다. 보다 못한 제갈보중이 문득 제갈신중에게 소홀이체 물었다. 형님 지금 우리는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갈보중은 최소한 제갈신중 만큼은 지금의 시점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갈신중이 다소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곽 자성이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어리석군. 너는 지금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동방청과 칠성검진은 호각을 이루고 있었지만 기세를 올려가던 양의 검진은 오히려 고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전에 칠성검진이 맡았던 자들마저 양의 검진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제갈 보중은 눈살을 찌푸리며 백구했다. 보시는 대로요. 곽자성은 빙글에 웃으며 다시 물었다. 너는 단지 전체를 보되 그 핵심을 보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느냐? 제갈 보중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핵심은 무엇이오? 곽자성은 가볍게 냉소하며 대꾸했다. 지금 전체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저 동방청 이라는 사람만 유리한 편이다. 만일 그만 승리한다면 다른 것들은 상관없이 승리할 것이라는 말이다. 제갈 보중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말이오. 곽자성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경우는 없다. 항상 대를 위해서는 손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지. 너는 설마하니 어리석게도 저들을 위해서 손을 쓸 생각이냐? 제갈 보중은 고개를 돌려 제가 신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들은 명문 정파의 사람들로서 과거에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일이 아니겠소. 그 말은 물론 제가 신중을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정작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곽자성 이었다. 하하 너는 제법 말을 할 줄 아는구나. 하지만 너무 감상적으로 흐르는 것은 좋지 않지. 어떠냐. 나에게 한번 그 부탁을 해보는 것이. 제갈보중은 그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물었다. 당신은 그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오. 곽자성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즉시 대답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구나. 지금 여기에서 감히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너의 그 형이라는 자는 무공이 너보다도 못한 것 같은 데도 그와 같은 부탁을 하다니 이상한 노릇이로 구나. 나는 내가 만일 부탁을 하기만 하면 즉시 그들을 모두 구하고 상황을 빨리 끝나게 할 수도 있다. 제갈보중은 상대방의 말이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이내 물었다. 그렇게 해주는데 대한 당신의 조건은 뭐요? 곽자성은 웃으며 대꾸했다. 너는 제법 총명하구나. 나의 조건은 바로 너희들이 그 가면을 쓴 여자와 노인들을 만났을 경우에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다. 제갈보중은 이내 곽자성의 목적이 그러한 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갈보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우리는 당신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린다는 말이오? 곽자성은 대답했다. 그것은 걱정 없다. 내가 대답을 하기만 하면 이후부터 내가 너희들의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이니 구태여 그때가 되면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갈보중은 웃으며 재차 물었다. 그러니까 알고보니 당신의 요구사항은 우리와 계속 동행하는 것이었군요. 곽자성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그 일은 너희들에게 거의 손해가 없는 일이지. 헌데 제갈보중은 이내 고개를 가로 젖는 것이었다. 아니요.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 그 조건은 결코 들어줄 수가 없소. 순간 곽자성은 다소 어이없다는 듯이 제갈보중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웃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로 눈치가 빠른 녀석이로군. 너는 혹시 내가 그 조건이 없더라도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 아니냐. 제갈보중은 다소 눈살을 지푸렸다. 그게 무슨 말이오. 곽자성은 약간 냉소하며 말했다. 나는 본래 일단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며 누가 뭐라고 해도 하고야 많은 성격이다. 내가 나의 이러한 성격을 교묘하게 이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다. 제갈보중은 약간 의아해져서 곽자성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겠소. 곽자성은 그러한 시선을 받자 다소 냉랭하게 말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관 없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데는 변함 없으니까. 이어 곽자성의 신형은 문득 일행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얼마 전에 놀라운 그의 신법을 목격한 일이 있지만 이렇게 다시 갑자기 사라지는 신법을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곽자성은 이어 장래에 불쑥 나타났는데 그가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칠성 검진 이 있는 곳 이었다. 그 여섯 명의 홍포인들은 한창 칠성 검진을 맞아 격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곽자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뜻밖에도 낯선 외부인이 출연했기 때문이었다. 칠성 검진을 펼치는 무당파의 장로들은 한창 자신들의 양의 검진을 걱정하기에 바빴지만 그 홍포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다소 여유가 있었으므로 그 가운데 하나가 빠르게 곽자성 에게 공격을 해왔다. 물론 그것은 예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태양 마장 이었다. 홍포인은 장심을 펼쳐서 마치 용암과도 같은 강렬한 화염을 곽자성 에게 보내왔다. 그런데 곽자성은 그것을 보자 자신도 가볍게 우수를 내밀었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의 손에서도 그와 비슷한 백색의 광채가 일어나 상대와 마주쳐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곽자성의 장력은 상대의 장력과 마주치자 맞아 이내 상대의 화염을 일거에 녹여버리고 이어 상대의 가슴을 후려치는 것이 아닌가 으악 비명소리는 주위의 소음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기실 그 단말만은 일행에게 경악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홍포인들의 무공은 현송도장 등도 상대하기 곤란한 것이었다. 그러한 자들을 곽자성이 마치 장난처럼 가볍게 해치울 줄이야 누구도 쉽게 상상치 못한 일이었다. 비록 일행이 곽자성의 능력을 어느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로 그 정도일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곽자성은 먼저 한 명의 홍포인을 그렇게 죽여버린 이후에 뒤따라 놀라서 한꺼번에 덮쳐두는 홍포인들을 향해 역시 마치 장난하듯이 빠르게 일장식을 보냈다. 홍포인들은 속으로 긴가민가 하면서도 각기 자신의 태양마장으로서 응수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한결같은 것이었다. 으아 본래 본래 그 태양마장은 장력의 최고경제에 올라있는 것으로서 거의 무적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와 장난하듯이 가볍게 파괴해버린 곽자성의 그 백색 장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심지어 무당파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만 넋을 읽고서 그 중년의 생목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곽자성을 그것을 보자 그만 어색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에는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짝짝짝 그의 박수소리는 그다지 큰 것 같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박수소리가 울려퍼진 이후에는 홍포인들의 주문을 외는 소리가 거대한 태풍을 만났듯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곽자성의 박수소리에 사람들의 홍백을 빼앗는 힘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일정하게 박수를 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빠르게 하고 이어 점차 느리게 해갔다. 그에 따라서 놀랍게도 홍포인들의 주문소리도 빨랐다가 느려지기 시작했으며 이어 곽자성이 어느 한순간이 박수치는 것을 중 단하자 갑자기 홍포인들의 주문소리가 제각기 속도가 달라지며 혼란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서 장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본래 그러한 주문소리는 전체의 소리가 하나가 될 경우에는 괴력을 발휘할 수도 그 호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되어 본래의 능력마 저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었다. 느닷없이 그렇게 홍포인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자 정신을 차리고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무당도 인들이었다. 이제까지는 그 괴이한 마력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들은 이내 늑대들의 무리 속에서 날뛰는 성난 호랑이들로 변했다. 양의 검진을 펼치는 일대 제자의 숫자는 이제 3분지 1이나 감소되어 2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일단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홍포인들은 갑자기 형편없는 오합지졸들로 변했다. 정말로 그렇게 본다면 곽자성의 능력은 아주 놀라운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무당파의 두 개의 검진은 그 가운데를 파고들어서 거의 파죽지세로 홍포인들을 베어 넘기기 시작했다. 으아 아까는 죽음을 상관조차 하지 않던 홍포인들 가운데 이제는 달아나려고 하는 무리들마저 생겨났다. 무당파의 두 개의 검진이 좌우로 휩쓸어 감에 따라서 잠깐 사이에 수십 구의 시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장래는 유혈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지옥도 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장래의 상황은 너무나도 갑자기 반전되어 아주 이상할 지금 동방청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우두머리 홍포개인도 매우 놀란 표정이었지만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한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일행에게 곽자성은 어느새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 어떻느냐 나의 작품이 마음에 드느냐 그는 마치 지금 막 재미있는 장난을 끝내고 온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제갈보중은 그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현재의 신분과 출신지를 말해보시오 곽자성은 예의 그 신비로운 푸른 눈으로 웃으며 대꾸했다. 너는 내가 너의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갈보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오 곽자성은 냉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본래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한 적이 없다. 제갈보중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그만 우리들의 곁을 떠나버리는 것이 어떻겠소 곽자성은 기이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역시 떠나고 안 떠나고 내가 정한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제갈보중은 그만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헌데 그 즈음에 장래에 다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우두머리 홍포인은 당황한 나머지 점차로 동방청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동방청이 우두머리 홍포인을 압도하게 되자 장래의 상황은 더욱더 심하게 기울었고 금방이라도 싸움이 끝날 것 같았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땅속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괴이한 울림이 전해져 오기 시작하더니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돌연 혼란에 빠졌던 홍포인들이 다시 호흡을 맞추어 주문을 외기 시작했고 그 우두머리 역시 다시 침착하게 반격을 개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믿을 수 없게도 그 소리는 홍포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활력소인 것 같았다. 이 현실은 조금 전에 곽자성이 했던 것보다 도 더욱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홍포인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하자 무당도인들은 반대로 재차 힘겨워지게 되었고 결국 장래의 이 상황은 처음과 비슷하게 되돌아가고 만 것이었다. 게다가 기이하게도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한 그 소리는 이어 갈수록 커져가고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울려오는 악마의 음, 성이 점차로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가중시켰다. 대체 그 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체 이 홍포인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마치 그러한 궁금증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 이 미처 일행이 생각을 굴려보기도 전에 문득 북쪽의 하늘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물체는 허공을 아주 빠르게 날아서 어느덧 장래의 위에 이르렀다. 일행은 자신도 모르게 그 물체를 주시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토록 괴이한 소리를 내고 있으며 게다가 하늘을 마치 비조처럼 날아온 것은 바로 사람이었던 것이다. 상황은 더욱 점입가경이어서 일행은 지금 마치 믿기 어려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에게 날개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말로 허공을 날아다닐 수가 있다는 말인가? 심지어 홍포인과 싸우고 있는 동방청마저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확인을 해봐도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 아닌가? 오오오오오 백의 복면인 전신을 베개로 감싸고 얼굴마저 백색의 천으로 휘감은 그 괴이한 사람은 장래의 위에서 잠시동안 좀 더 괴성을 바라다가 이윽고 멈추었다. 동방청과 한창 싸우고 있는 우두머리 홍포인은 겉으로는 그가 나타난 것을 개의하지 않는 것 같았다. 대체 그 두 사람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제갈신중은 그 백의 복면인을 보게 되자 일순 형언하기 어려운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일면 아주 가증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떤 공포감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문득 옆에 곽자성은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그가 미처 확인도 하기 전에 황보자머가 소리치며 말하는 것이었다. 앗! 그 선배는 또 어디로 갔지? 제갈신중은 다시 한번 의아해졌다. 곽자성이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토록 오만하던 곽자성은 이 순간에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지금 남궁검민 등의 일행은 연이어 계속되는 커다란 사건들과 놀라운 개인들의 등장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하기는 그들은 아직 천하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었다. 소문으로 삼대마세의 출연을 들었을 때에도 설마하니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 곽자성이라는 사람이 혹시 저들과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갈신중은 내심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시선을 장례로 돌렸다. 어느새 그 백의 복면인은 아까 우두머리 홍포인이 서있던 자리에 조용히 내려서 있었다. 그는 거의 표정없는 투명한 눈빛으로 장례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은연중 그의 전신에서는 보는 이에 홈백을 빼앗아버릴 듯한 마력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그 백의 복면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홍포인들의 무공은 더욱 증강된 것 같아들며 반대로 무당도인들은 더욱 곤란해졌다. 칠성검진과 양의검진의 검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간간히 양의검진의 일 대제자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동방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왠지 그 백의 복면인의 출현을 지나칠 정도로 신경쓰는 것 같았으며 그 바람에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남궁검민 등은 그것을 보고서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숙이를 했다. 제가령 우리도 나서야 하지 않겠소. 조금 전에는 곽자성의 힘을 빌렸으나 이제는 그도 없는 상황이므로 실로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제갈보중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다. 지금 우리가 나선다고 해도 저들의 짓만 될 뿐인 것 같소. 그렇다. 기실 지금 일행 가운데에는 부상자가 많아서 만일 장래에 뛰어들게 되면 거의 개죽음을 당할 상황인 것이었다. 남궁검민은 차마 그러한 말을 못하고 있어드나 막상 제갈보중에게 그러한 예, 기를 듣자 나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제서야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알겠소. 대체 이전에는 전혀 듣지도 못하던 절언자들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모르겠소. 일행은 그 말을 듣자 크게 의기소침해지면서 가슴이 울적해지는 것을 느꼈다. 헌데 그때 문득 당백승이 나서서 말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소. 우리들 가운데에는 제법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오. 당백승은 말과 함께 고개를 돌려 제갈신중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물론 제갈신중을 두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긴 그가 정말로 우리를 일행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의문이지만 말이오. 제갈신중은 일행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매우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당백승이 아주 야비한 수법으로 그를 농락하는 것이었다. 만일 제갈신중이 충동질에 넘어가서 나서게 되면 일행을 대신해서 헛되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버티게 되면 다른 일행들의 모멸어린 시선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제갈신중은 당백승의 그 악랄한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제갈신중으로서는 목숨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당백승과 같은 응어만자의 간교한 농간에 넘어가서 헛되이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다시 새로운 상황이 벌어져서 제갈신중은 그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백예복면인 그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지 느다섭 이 신형을 날려서 이제 스무명이 채 못되는 양위검진을 공격한 것이었다. 대체 그 백예복면개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사람은 그냥 뻣뻣하게 선체로 유령처럼 움직이는 것이 마치 산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 백예복면인의 무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저 하얀 그림자가 번쩍하는 순간에 그는 양위검진의 앞에 이르렀고 이어 가볍게 손을 내밀었다. 순간의 일이었다. 백예복면인을 향해 장검을 찔러오던 앞쪽에 다섯 명의 일대 제자들이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몸통이 터져나가면 날아가는 것이었다. 으아악! 몸통이 터져나가고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 일순간에 무당도인들이 다섯 명이나 참사를 당하자 양위검진에는 물론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되었으며 일행은 하나같이 경악을 했다. 하지만 장래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경악하는 사람은 바로 뜻밖에도 제가 신중이었다.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백예복면인이 손을 쓰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내심 말할 수 없는 분노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육감족으로 전해져 오는 형용하기 어려운 공포와도 같은 기분이었다. 단순히 백예복면인이 사악하게 느껴지는 기질이 나빴기 때문이었을까? 그건 안 돼. 제가 신중은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크게 부르짖으며 백예복면인의 앞으로 빠르게 날아갔다. 그의 그러한 행동은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일행 모두에게도 전혀 의외의 일이었다. 일행의 시선이 어리둥절해진 가운데 제가 신중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아주 빠르게 날아갔으나 그때는 이미 한꺼번에 달려들던 무당도인들을 향해 백예복면인의 제의수가 펼쳐진 이후였다. 으아악! 백예복면인이 그저 가볍게 내두른 우수의 그림자가 주위를 뒤덮는 순간에 놀랍게도 무려 10명의 무당 제자들이 박살이 나서 죽어갔다. 실로 백예복면인의 무공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제 남은 서너명의 무당파의 일대 제자들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고 넋을 잃고서 백예복면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들을 향해 백예복면인의 세 번째 손이 올라갔으나 그들은 전혀 그런 것을 보지도 못한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에 제갈신중은 날아와서 그들의 앞을 막아섰고 이내 우수를 휘저어 반격했다. 제갈신중이 펼쳐낸 것은 가전의 대천 성장이 얻다. 그저 순간적인 인기응변이었으나 왠지 이 순간에 제갈신중의 장력은 상대인 백예복면인의 장력과 흡사한 느낌이 들었다. 어째서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까? 백예복면인의 장력은 어둡고 음산하며 무수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제갈신중의 장력은 약간 단순하고 밝은 기운이 어려있는 것 같았다. 제29장 가공할 현실들 일순간 제갈신중의 대천 성장과 그 백예복면인의 사악해 보이는 장력은 도중에 서 격렬하게 마주쳤다. 꽈르르르릉 갑자기 거대한 벼락이 내리친 듯한 괭음이 사방을 진동시키고 땅이 흔들렸으며 막대한 압력이 주위를 휩쓸었다. 제갈신중은 그 막대한 압력을 느끼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뒤로 주춤 한걸음 물러나고 말았다. 그런데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뜻밖에도 상대인 백예복면인도 이미 뒤로 한걸음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결과는 비단 일행뿐만 아니라 제갈신중 본인에게도 뜻밖의 일이었다. 제갈신중은 자신이 잘해야 그저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로 자신에게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 줄을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일행은 하나같이 불신의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떠고 바라보았고 제갈신중은 다 소 어리벙벙한 표정이었다. 제갈신중은 현실을 다소 의심하면서도 재차 다가올 백예복면인의 공격을 긴장하며 기다렸다. 제갈신중은 비록 자신이 어쩌다 한 번 상대의 공력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아직 경험이 없어서 결국에는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인 백예복면인은 매우 의외인 듯이 제갈신중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다시 우수를 들어올리는 것이었다. 이번에 그의 공격은 아까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인 듯 갑자기 그의 전신이 거대한 그림자로 화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제갈신중은 그것을 보자 자신도 급히 자신의 공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한편으로 상대의 무공을 주시했다. 이상한 일이군. 본가의 무공과는 전혀 다르고 수법도 괴이해 보이는데 어째서 이렇게 낯익은 것일까. 제갈신중은 백예복면인의 자세만 보고도 이 내 그가 전개할 무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내심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이때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백예복면인이 공격을 하려다가 말고 시선을 우측으로 돌리더니 이체를 떠올리며 황급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제갈신중으로서는 다행한 일이었겠지만 백예복면인이 갑자기 어째서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제갈신중은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험준한 절벽 이외에는 특이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가 그쪽에서 백예복면인에게 모종의 신호를 보냈던 것이 아니었을까. 제갈신중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백예복면인은 정말로 뒤로 훌쩍 물러나더니 이윽고 아까에 그 자리에 서서 예의 그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제갈신중은 그래도 혹시 이 백예복면인이 무슨 거짓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 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헌데 순간의 일이었다. 백예복면인의 그 괴성을 듣자마다 홍포인들 이 느닷없이 미친 것처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칠성검진 등과 격렬하게 싸우던 수백 명의 홍포인들이 느닷없이 싸움을 그만두고 계곡의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뜻밖에도 동방청과 싸우던 우두머리 홍포인도 마찬가지였다. 동방청이 쉽게 놓아주지 않아서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이윽고 번개불처럼 수십 차례의 공격을 퍼붓고는 상대가 약간 주춤하는 틈을 타서 그 홍포인은 밖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었다. 보아하니 백예복면인의 그 괴이한 이번에 소리는 홍포인들에게 달아나라는 일종의 짓이었던 모양이었다. 대체 그 백예복면인은 어째서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일까. 그들의 행동은 추측을 할 수조차 없어서 마치 도깨비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두머리 홍포인은 옆에 절벽을 넘어서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홍포인들은 저마 다 입구 쪽으로 향했다. 일행은 가만히 구경을 하다가 그야말로 봉변을 당할 뻔했다. 하지만 일행이 급히 옆으로 자리를 피하자 홍포인들은 누구도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모조리 우르르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홍수가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모조리 빠져나가는 듯한 엄청난 광경이었다. 동방청과 남은 무당도인들은 물론 그들을 추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윽고 홍포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백예복면인도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허공을 날아서 아득하게 사라져버렸으며 이 피비린내 나는 넓은 계곡의 안쪽에는 불과 10여 명의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비록 더러 무사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가공한 일들을 당하게 되자 모 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제갈신중은 그 백예복면인에 익숙한 듯한 무공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다가드는 일행 등을 맞이했다. 일행은 제갈신중에게 어색한 감정들이 있어서 비교적 천천히 다가왔지만 무당파의 도장들은 급히 그를 찾았다. 역시 현송도장이 먼저 다가와서 제갈신중에게 아는 척을 했다. 무량수불 요즘의 인재는 모두 제갈새가 애써 나오는군. 이번에 본파를 위해 애써주어 고맙네. 모두가 그렇게 자신에게 우르르 다가드는 것을 보고 다소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제갈신중은 즉시 폭권하며 약간 상기된 안색으로 대답했다. 제가 미리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현송도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네. 실로 자네와 같은 숨은 와룡과도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나의 잘못도 큰 것이지. 현송도장은 이어 현생 현진 등으로 불리우는 장로들과 해방 등의 일대 제자들을 그에게 직접 소개시켜주었다. 무당파의 장로들은 이미 제갈신중에게 매우 감사하고 또한 그의 능력에 경탄하고 있었으므로 줄줄이 인삿말들을 늘어놓았다. 자네가 바로 제갈새가의 그 둘째 공자라는 말인가. 듣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자네는 도리어 무림 육령들보다 훨씬 뛰어난 기재였군 그래. 자네와 같은 무림의 인재가 나타난 것은 실로 천하의 복일세. 이상한 일이군. 어째서 자네는 그러면서도 전혀 무공을 익힌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 혹시 어떤 특수한 신체를 타고난 것이 아닌가. 특히 비록 나서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살아남은 해방 등의 서너명의 일대 제자들은 제가 신중에게 매우 고마워하는 표정들을 했다. 일행은 그제서야 무당파의 도인들의 앞에 이르러 각기 예를 올렸으며 무당파의 도인들도 상대방의 신분을 생각해서 다 소간에 예를 갖추는 듯 했다. 그렇게 서로 간에 번잡스러운 예절이 오고 가자 이윽고 누군가가 제가 신중을 향해 물었다. 자네의 그 무공은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제가 신중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호연신계 동방청이었다. 그는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여 조금 전에 일부터 뒤로 물러나 있다가 이윽고 다가와 불숭 물었었 것이다. 제가 신중은 이미 그에게 어느 정도 감탄하고 있었으므로 이내 정중하게 폭건하며 대물었다. 후배는 당연히 가전의 무공을 배운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동방청은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이미 너의 아비에게 패한 바가 있다. 그런데 너의 무공은 너의 아비의 무공과 다른 듯하여 물어보는 것이다. 제가 신중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도 우연히 이렇게 무공이 늙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방청은 그의 표정이 진실해 보이므로 고 개를 저으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모른다고. 정말로 괴상한 녀석 이로군. 말과 함께 누가 다가와서 인사라도 할세라 동방청은 이내 신형을 돌려 빠르게 휘적휘적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기실 제갈신중은 기노와 금노에 의해 공력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정말로 자신의 무공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과거에 그는 무공을 수현할수록 오히려 퇴보하기만 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어떤 무공이라도 쉽게 시전이 가능해졌다. 제갈신중은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트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문득 내심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황소절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남궁검민 등은 이때 비로소 현송도장 등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다. 선배님 이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현송도장은 다른 동료들이 급한대로 주의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알겠지만 이곳은 바로 새로 나타난 때 양마교의 한 분당일세. 그리고 아까의 그 황금빛 태양을 새긴 우두머리는 바로 이곳의 당주이고 남궁검민 등은 그 말을 듣자 매우 놀라워했다. 예에 정말로 그가 태양마교의 일개 당주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까? 실로 당주의 무공이 그 정도라면 정작 교주의 무공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송도장은 남궁검민 등의 마음을 헤아린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믿기지 않지만 바로 그렇네. 들리는 정부에 의하면 태양마교에는 교주 아래로 그와 같은 당주들이 여럿이 있다고 하더군. 우리는 마침 이곳을 발견하여 파쇄시키려다가 오히려 못난 꼴만을 보인 것이네. 태양마교의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남궁검민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다면 설마하니 태양마교에서 과거의 교주인 태양상인의 진전을 이은 후계자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송도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셈이지. 바로 오늘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그 태양마교주는 스스로 제3대 태양상인을 자처했다고 하더군. 남궁검민 등은 그만 눈을 크게 부릅뜨고 말았다. 애초에 그들이 제갈세가를 출발할 때에는 최소한 세외팔세의 후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보아도 세외팔세 가운데의 후계자들이 나타난 것은 명백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영웅맹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 대체 앞으로 강호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돼 어갈 것인가? 남궁검민 등의 일행은 애초에는 그저 좋은 경험을 한다는 취지에서 강호로 나섰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너무나도 험악하게 변모해 있어서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고 목숨조차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로 하루가 다르게 갑자기 변해가는 대풍운의 난세가 도래했다고나 할까? 실로 믿을 수가 없군요. 남궁검민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말소리조차 떨려 나왔다. 현송도장은 그럼 그에게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자네 그럼 조금 전에 그 백예복면인에 대해서 알고 있나? 남궁검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선배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송도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삼대마세의 주인들은 바로 어제 오늘간의 모두가 제각기 세외팔세의 후계자들임을 자처했다네. 태양마교의 태양상인 이외에도 제사대 1월 신교의 교주라는 1월 악마성 그리고 제2대 현연사의 사주라는 현영개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백예복면인은 아마도 가장 신비하다는 현영개로가 분명한 것 같네. 남궁검민 등은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예? 아 아니 뭐라고요? 남궁검민 등은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변모해 있을 줄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였다. 세외팔세 가운데에서 세 개의 마세가 동시에 완벽한 힘을 갖추고 강호에 나타나 혈겁을 일으키다니. 비 빌어먹을. 남궁검민 등은 문득 아까 그 백예복면인이 괴상한 소리로 수백 명의 홍포인들을 조종하던 광경을 떠올렸다. 과거에 초대의 현영개로도 악마의 심령대법인 현연대법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꼭뚝각시처럼 부렸었다고 하지 않던가. 그 백예복면인이 현영개로 일 것이라는 현 송도장의 말은 실로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대체 갑자기 나타난 그 많은 마인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말 현 송도장의 말대로라면 현재의 영웅맹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해낼 수가 없을 것이 뻔했다. 강호는 대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호 혹시 앞으로 강호 무림이 완전히 끝장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저마다 그러한 생각들을 굴리는 일행의 안색은 일제히 시커멓게 변하고 있었다. 현 송도장은 그들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다. 현재 정부에 의하면 태양마교와 일월신교는 각기 자체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현연사의 주인인 현영개로는 아직 세력이 없지. 하지만 현연개로는 현재 동심교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역시 그가 가장 신비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지. 그런데 현 송도장은 제갈신중을 가리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놀랍게도 이 제갈공자가 능히 그 현연개로 와 동수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네. 제갈신중은 현 송도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절로 겸연적어져서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한번 간신히 막아내었을 뿐입니다. 그가 계속 공격했더라면 저는 아마도 아직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 송도장도 그 말에는 어느정도 수긍을 하는지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까 그가 자네를 쉽게 보았던 것은 사실이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우리가 그 일로 죽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게다가 자네는 아직 젊은이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 능력을 더욱 늘릴 수도 있을 것일세. 제갈신중은 묵묵히 그 말을 들었다. 현 송도장은 남궁검민을 향해 문득 다시 물었다. 헌데 자네들은 오늘 한가지 괴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남궁검민 등은 오늘 기실넘으라도 괴이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 모두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대체 그 가운데 어느 것을 괴이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문득 제갈보중이 이렇게 되묻는 것이었다. 현양괴로라는 자가 태양마교도들을 부렸다는 사실 말씀이십니까. 현 송도장은 제갈보중을 바라보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네. 그것은 곧 한가지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지.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제갈보중이 즉시 다시 물었다. 혹시 그 삼대마세가 하나의 세력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말입니까. 현 송도장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내가 본바에 의하면 1월 신교나 태양마교의 무리들은 과거에는 동심교의 무리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네. 게다가 이번에 태양마교가 급해지자 동심교를 지휘하는 현양괴로가 나타나서 도와드니 알만한 일이지. 일행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잃었으나 이제는 그 문제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입을 딱 벌리고서 다물질을 못했다. 당백승이 나서서 물었다. 그럼 그 현양괴로가 괴수인 것입니까. 현 송도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네. 게다가 아직 그것이 종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횡적인 연맹관계인지도 분명하지가 않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자연 드러나게 되겠지. 황보자머가 물었다. 현재 영웅맹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웅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 송도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재 영웅맹은 별다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네. 앞으로 자네들은 계속 영웅맹으로 가볼 생각인가. 일행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남궁건민이 이윽고 대답했다. 지금으로서는 몸을 피한다고 해서 안전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영웅맹에 가본 뒤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영웅맹에는 일행의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남궁건민은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사실 일행은 지금의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가는 도리어 위험하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현 송도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비록 현재의 강호사정이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고 해도 전 무리민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게 되면 다시 평화는 찾아오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일세. 그 무렵에 무당파의 도인들은 일단 간단한 수습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잊었다. 현 송도장은 일행을 향해 다시 말했다. 우리는 일단 무당산으로 돌아가서 뒷일을 논의할 생각이네. 자네들이 영웅맹으로 간다니 우리는 이만 헤어져야 하겠군. 모두의 무은을 비내. 무량수불. 무당파의 도인들은 그렇게 모두 떠나갔다. 무당파의 장로들과 제자들은 특히 제가 신중에게 은근히 작별인사를 보내며 떠나갔는데 이윽고 그렇게 되자 이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12명의 일행만이 남게 되었다. 자 우리도 이제 갑시다. 남궁건민의 지휘에 따라서 이내 일행도 도망치듯이 그 장소를 떠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여유있게 시작되었던 걸음이 이제는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다. 일행은 그대로 걸음을 재촉하여 요하를 건넣고 뒤이어 간신히 해가 질 무렵에 목적하던 남양성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 이곳 남양성에서 하루만 가면 보구산의 영웅맹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행은 일단 한시름을 놓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들른 현성들과는 달리 이 남양성은 성시여서 성래의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번화했다. 비록 강호물임의 사정은 한없이 어둡고 복잡할지라도 새 속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거기에 상관없이 여전히 평화롭고 활기차 보였다. 일행은 일단 성래로 들어가서 번화가에 있는 만안반점이라는 객점의 방을 예약하였고 곧장 방이 마련되자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자러 들어갔다. 그것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고 온기 조식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몸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었다. 일행은 대개 겉으로는 여전히 명문세가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제갈신중이 보기에는 현재의 어처구니가 없는 가공할 상황에 눌려서 그들의 어깨가 쳐져 있는 것 같았다. 의뢰 그렇듯이 일행은 각기 방을 찾아서 들어갔고 제갈신중 역시 하나의 방을 찾아서 들어가 쉬게 되었다. 제갈신중으로서는 일행과 함께 행동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객방에 있는 것도 약간 따분했다. 그는 과거에 혼자 있는 생활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실 속으로 그런 감정은 일종의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잠시 방안에 켜진 촛불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 듯 오늘 오후에 느꼈던 자신의 무공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는 가문의 무공들 가운데에게 그 어느 것도 배울 수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것들이 거의 모두 시정가능했다. 제갈신중은 따라서 가부자를 틀고서 현원전 당공을 운기하면서 가문의 무공들을 천천히 운용해보기 시작했다. 지금의 그의 몸은 확실히 과거와는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는 감히 운행하지 못하던 현원전 당공의 모든 부분들이 순조롭게 운행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장법이나 권법 그리고 지법 등에 이르기까지 잘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제갈신중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면서도 빙가 답답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갈신중은 따라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황소전은 지금 나의 무공이 대홍락의 경지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본가의 최절정의 무학들을 답답하게 여기는 것일까. 제갈세가에서 가장 뛰어난 무공은 비도파천황이라는 것이었고 바로 대홍락의 경지에 있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문득 그 절기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과거에 그는 가능한 모든 배움의 수단을 찾기 위하여 가전에 대부분의 무학서 적들을 탐독했었고 그리하여 실제는 배우지 못했어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 비도파천황이라는 무공 역시 거기에 속하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한참 동안 그 비급상의 내용을 떠올린 다음에 그 요결을 터득해 보려고 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그의 몸이 달라진 이후에는 모든 무공들이 쉬워지는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어느 정도 구결을 이해하게 되자 이제는 그 절기를 시전할 비도를 구하기 위해 신형을 일으켰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돌렴 방문을 벌컥 여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웬일이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제갈금이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제갈신중이 그냥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별로 이상할 것도 없잖아. 난 오빠가 반드시 어떤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방문을 갑자기 열었다는 말이냐. 보아하니 제갈금이는 이제 부상을 거의 치료한 듯 얼굴에 보기 좋은 홍조가 떠오르고 있었다. 제갈금이는 안으로 들어서며 대꾸했다. 둘째 오빠는 그야말로 괴상한 능력을 가진 분이니 자연 평소의 행동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제갈신중은 다소 고소하며 말을 받았다. 너는 나를 아예 괴인 취급을 하는구나. 그래 지금 이렇게 내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제갈금이는 두 눈을 토끼처럼 동그랗게 떴다. 나는 무슨 일이 없으면 오빠의 방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지금 너는 무슨 볼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제갈금이는 잠시 의아한 듯이 제갈신중의 얼굴을 살피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은 그래요. 둘째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되었던 분이었죠. 결국 이렇게 훌륭하게 될 것을 몰라보다니. 둘째 오빠는 그동안 나에게 몹시 섭섭했었겠죠. 제갈신중은 가볍게 웃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무슨 부탁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제갈금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탁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현명한 길을 찾자는 거예요. 제갈신중은 말을 받았다. 알고 보니 협상을 하자는 말이로군. 그래 장소는 어디냐. 제갈금이는 대답했다. 지금 마침 모두가 한 방에 모여 있어요. 제30장 한 침상의 다른 꿈 과연 제갈신중이 이 제갈금이를 따라가자 다른 일행들이 모두 하나의 넓은 방 안에 모여서 토의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부상을 완전히 치료했고 오직 가장 상처가 심한 제갈 덕중만이 아직 침상 위에 누워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무공이 하나같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휴대하는 좋은 금창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벌써 자정이 가까워져 있었고 일행은 이미 열띤 토의를 벌이고 있었는지 방 안에는 열기가 감돌고 있었다. 제갈신중이 제갈금이와 안으로 들어서자 이에 기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이내 남궁 건민이 폭권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어서 오시오 제갈공자 그들은 이전부터 제갈신중에게는 소엽이라 는 칭호 대신에 공자라는 말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는 듯했다. 제갈신중이 마주 폭권하자 남궁 건민은 그가 침상 위에 걸터한 길을 기다려서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소. 제갈공자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기탄없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소. 제갈신중은 이미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으므로 다소 계면적은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나는 애초에 여러분과 한 일행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소. 따라서 나는 앞으로 당신들이 원한다면 나의 그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떠나갈 것이니 나는 상관하지 말도록 하시오. 순간 왠지 방안의 분위기가 절로 찬 바람이 이는 것 같았다. 당백승이 문득 입을 열어 차갑게 조소하며 말했다. 듣자니 그 친구라는 사람은 중년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다고 하더군. 대체 당신은 어째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속인 것이오.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사실 그녀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받았었소. 따라서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던 것인데 여러분을 속일 생각은 없었소. 당백승은 싸늘하게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감추고 있는 사실이 있겠군. 당신은 바로 그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무공을 전수받은 것이오. 제갈신중은 당백승이 간악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고 딱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녀가 나에게 여러가지의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말했다시피 지금 나의 무공은 가전의 무학이오. 그녀는 단지 내 몸의 상태가 나아졌다고 가르쳐 주었을 뿐이오. 당백승은 냉랭하게 조소했다. 그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소. 제갈신중은 그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신형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아예 나의 말을 믿지도 않겠군. 정말로 당신들은 나에게 그녀를 소개받고자 하는 것이오. 당백승은 다시 말했다.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있다니 다행이군. 솔직히 우리는 그 가면을 쓰고 있다는 계집은 만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갈신중은 내심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로지 내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말이오. 당백승은 말했다. 당신은 여태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으니 그 꿍꿍이 속을 누가 알겠소. 제갈신중은 그야말로 대꾸를 닿아가는 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순간 눈앞에 그림자가 하나 번쩍하더니 한 사람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바로 제갈보중이었다. 형님. 제갈신중은 자신의 앞을 막아서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제갈보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지금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냐. 제갈보중은 매우 못마땅하다는 듯이 이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소. 제갈신중은 문득 가볍게 웃었다. 이제까지 그는 많은 수모를 감수하고서 참아왔지만 문득 내심에서 강한 환멸감이 치솟는 것이었다. 그럼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멍청한 바보 녀석의 대접을 받아야만 옳다는 말이냐. 제갈보중은 문득 가볍게 흠칫하며 대꾸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지 않소. 제갈신중은 다시 표정을 바꾸며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제갈보중은 빠르게 눈빛을 굴리면서 대꾸했다. 그것은 형님이 잘 아실 것이오.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의하는 중이오. 제갈신중은 이미 이들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없이 무례하게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분을 하게 되면 자신만 바보가 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는 가능한 한 좋은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했으나 전혀 그것이 효과가 없는 눈앞에 이익에만 어두운 자들을 씁쓸하게 생각했다. 솔직히 제갈신중은 이제까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차마 냉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리석은 녀석 제갈신중은 내심 그렇게 중얼거렸다. 남궁검민이 다시 나서서 말했다. 그렇소. 우리는 지금 서로 간에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차 감정으로 달릴 필요는 없는 것이오. 제갈신중은 남궁검민을 향해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라는 최선의 방법이란 어떤 것이오. 남궁검민은 즉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모든 행동을 함께하며 가능한 천하를 위해 애쓰자는 것이오. 제갈신중은 말을 받아 다시 물었다. 혹시 그 말은 앞으로 천하를 위해 애쓰며 가능한 한 함께 행동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오. 남궁검민은 다소 어리둥절에 닿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소. 제갈공작개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제갈신중은 미소하며 대꾸했다. 나는 물론 찬성하는 마음이오. 지금 달리 내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오. 그런데 이 일은 보아하니 약간 불공평한 것 같소. 남궁검민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불공평하다니요. 제갈신중은 대꾸했다. 말하자면 그 얘기는 결국 나의 이 힘을 빌리자는 것이 아니오. 나야 뭐 기분 나쁠 것이 없겠지만 당신들에게 봉사를 하는 반면에 돌아오는 이득이 없으니 그게 불공평하다는 말이오. 남궁검민은 절로 안색이 벌개지면서 물었다. 그럼 제갈공작개선은 무엇을 원하시오. 제갈신중은 좌중을 돌아보며 웃으며 대꾸했다. 이 일은 서로 간에 편하고자 하는 일이니 나 역시 구태여 어떤 조건을 달고 싶지는 않소. 다만 내가 여러분과 일행이 되기 이전에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소. 남궁검민은 물었다. 무엇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것이오. 제갈신중은 대답했다. 바로 나의 결백이오. 나는 사실 정말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신의 기운이 서로 상충되어 무공을 쓰지 못하게 되어있었소. 그러다가 바로 그 고질병을 고치게 되어 이렇게 무공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만일 그런 나의 결백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마치 흉수처럼 생각한다면 도저히 여러분들과 일행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오. 남궁검민은 그의 얼굴을 보며 다시 물었다. 제갈공자께서 바라는 조건은 바로 그것뿐이오.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나의 결백을 인정해준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나의 친구가 될 것인데 무슨 다른 조건을 걸겠소. 남궁검민은 그 말을 듣자 일순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오. 본래 우리 오대세가는 한 형제와 같은데 누가 제가령을 의심하겠소. 남궁검민이 제가령이라고 부른 것은 특별히 그를 자신들의 친구로 생각하겠다는 의미였다. 제갈신중은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굳혀여 그 가면 쓴 여자를 데려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오. 남궁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사실 우리는 당시 무사했고 또한 제가령의 말을 믿고 있는데 구태여 그런 사람을 데려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소. 제갈금일가 웃으며 나서서 말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외에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정말로 둘째 오빠는 알고 보니 호탕한 분이로군요. 제갈신중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물론이다. 너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말이냐. 일시의 신뢰가 부드러운 훈풍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남궁검민은 즉시 당백승에게 말했다. 당연히 이제 제가령은 우리의 치고가 되었으니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소. 당백승은 이에 앞으로 나서며 제갈신중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오. 제갈신중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이제부터 나의 결백을 믿어주는 것이오. 당백승은 기이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물론이오. 당신은 아주 결백하며 그 가면 쓴 여자는 데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오. 제갈신중은 순간 좌중의 사람들을 향해 포권하며 말했다. 고맙소. 여러분이 이렇게 나의 고충을 해야 묘준이 나로서는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이오. 사실 말이지. 나는 지난 3년 동안 강호를 떠돌다가 우연히 많은 공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상충작용을 일으켜서 고생을 하다가 근래에 들어서야 그 고질병을 고치고 깨달음을 얻어서 무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오. 만일 나의 무공이 어떤 이체에 의한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자세히 말할 수가 없소. 게다가 아까 그 동강로 선배도 나의 무공이 부친과 다른 듯하다고 하였으니 만일 나의 무공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로서는 곤란한 일이었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특별한 마공을 연상하여 천하를 어제 러피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오. 그러나 나의 무공이나 행동을 보더라도 나에게 그럴만한 가능성이나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명문의 무공을 연상하고 천하를 위해 애쓰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주기 바라오. 제갈 신중이 그렇게 일장의 거창한 연설을 마치고 나가 제갈 덕중이 침상 위에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어부니 안심하십시오. 만일 형님이 그 와 같은 음모를 꾸미는 대마두라면 무림은 오히려 아무런 걱정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갈 덕중은 이미 제갈 신중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문득 남궁로각도 눈빛을 빛내며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제갈 덕분은 공연이 엉뚱한 얘기를 꺼내시는군요. 제갈 신중은 폭권하며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까. 아이코 이거 오히려 제가 쑥스러워지는군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는 데 그 얘기는 이미 끝났습니까. 남궁 건민이 대답했다. 우리는 이대로 계속 영웅맹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토의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미 계속 영웅맹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갈 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동일하군요. 그 외은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남궁 건민은 미소하며 말했다. 없습니다. 만일 제갈 형께서 피곤하시다면 가서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이에 제갈 신중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폭권하며 말했다. 그렇게 편리를 보아주시니 고맙군요. 사실 나는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던 참이었는데. 하하 여러분.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소이다. 그렇게 제갈 신중이 밖으로 나오자 신뢰는 일시정적으로 휩싸였다. 제갈 신중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자 아까 하려던 비도파천왕의 수련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밤도 깊어졌고 하여 오늘 밤은 그대로 잠을 자기로 했다. 제갈 신중은 침상 위에 누워서 문득 조금 전에 일을 생각하다가 가볍게 탄식하며 내심으로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째서 그렇게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인가. 나는 정말로 너희들의 동무이 되고 싶으나 도리어 그것을 원하지 않으냐 하는 수가 없다. 제갈 신중은 얼굴 가득히 씁쓸한 웃음을 떠올리며 잠을 청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제갈 신중은 비교적 일찍 잠에서 깨어나서 아래층의 반점으로 내려갔다. 반점에서는 아직 식사는 만들지 않고 다만 청차만을 팔고 있었는데 제갈 신중은 차를 시켜서 천천히 몇 잔이고 따라 마시며 이댕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이즈음의 날씨는 제법 선선해져 있었다. 과거 같으면 이런 날씨에는 약간 추위를 느꼈었겠으나 이제는 간편한 의복을 입고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그의 몸이 정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제갈 신중은 그런 생각을 하자 문득 그때의 그 황원원이 보고 싶어졌다. 그녀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과연 그녀는 현재 날뛰고 있는 삼대마세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일까? 기실 제갈 신중과 다른 일행이 느끼고 있는 형세 판단은 약간 다른 것이었다. 정말로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가 되겠지만 일단 삼대마세가 나타나고 성수곡의 주인이 나타난 이상은 세외팔세의 다른 사람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무림은 그야말로 미중 유해 대검란에 휩쓸리게 되는 세미로군. 제갈 신중은 문득 전해보았던 상관구패와 곽자성이라는 두 명의 특이한 인물들을 떠올렸다. 그 두 사람은 각기 모습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지만 한 가지의 뚜렷한 공통점들이 있었다. 제갈 신중이 느끼기에 그 두 사람에게서는 일종의 상상하기 어려운 힘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었다. 제갈 신중은 특히 그 두 사람이 하나는 검을 차고 있고 다른 하나는 돌을 차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경이 거슬렸다. 혹시 그들은 각기 세외팔세의 하나인 검총과 도막의 주인들이 아닐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며 강원은 다시 새로운 상황에 노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실 그럴 가능성은 아무래도 농후한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제갈 신중은 청차를 다시 한 잔 들이키며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나이로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제갈 신중은 자신의 무공에 대해서 생각하자 문득 다시 황원원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졌다. 그녀는 과연 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 헌데 제갈 신중이 그러한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한 사람이 낯익은 모습으로 들어왔다. 제갈 신중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일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흑의 중년인 뜻밖에도 자신을 상관구패라고 소개했던 그 기이한 복장의 사나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흑의 중년인 상관구패는 비단 기질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키가 육척반에 달하는 키다리여서 설사 수 100명의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까지 제갈 신중이 본 사람들 가운데가 장키가 커던 사람은 성수곡의 수곡사로 가운데의 하나인 환호였고 바로 그 다음이 이 상관구패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키가 크면 상대적으로 체격이 허술하고 빈약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상관구패는 도리어 후리후리하고 화강암 과도 같은 강인한 기질을 보이고 잃었다. 상관구패도 역시 안으로 들어서서 주위를 살피다가 이내 제갈 신중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 자네도 여기에 와 있었군.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갈 신중의 귀전에는 뚜렷한 그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도의 전음수법이었다. 대개 강호인들은 인류 고수가 되면 누구나 전음인밀의 수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게다가 최절정의 고수가 되면 거의 천리전 음술이나 백리지청술 따위의 수법들을 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제갈 신중은 비록 무공이 상상외로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그러한 수법을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한 번 그것들을 사용해볼 속셈으로 전음의 수법을 이용하여 대꾸했다. 또 만나니 반갑습니다. 저번에 도움은 고마웠습니다. 상관구패는 제갈 신중이 이렇게 전음으로 대꾸하자 다소 의아한 기색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전음으로 대꾸했다. 그까진 말을 잡아준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도움이겠나. 칭찬이 좀 심하군. 제갈 신중은 그렇지 않아도 황원원의 말을 듣고서 아직 확신은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제 정말로 상관구패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해 보였다. 제갈 신중은 웃으며 다시 전음으로 말했다. 어쨌거나 그것도 인연인 만큼 오늘 제가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뜻밖에도 상관구패는 고개를 저으며 좌측의 다른 자리로 걸어가는 거리였다. 아니야 자네의 성인은 고맙군. 이미 한 잔대 접받은 것으로 하지. 나는 오늘 다 른 볼일이 있어서 자네와 합석을 할 수가 없군. 제갈 신중은 그 상관구패가 이어 하나의 탁 자를 차지하고 점원에게 술을 시키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혼자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대체 어떤 볼일로 이곳에 온 것일까. 제갈 신중은 상관구패와 같은 인물이 자신도 안중에 두지 않고 어떤 다른 일을 보려는 사실이 궁금해졌다. 그러한 의문을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 있고 그저 훤히 건너다 보이는 곳이니 이렇게 안아있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갈 신중은 속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채 겉으로는 관심이 없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계속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차주전자의 차가 바닥이 나고 말았다. 제갈 신중은 다시 차를 한 주전자 더 주문하기 위해 마악 점원을 부르려고 했다.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좌측에서 어떤 알 수 없는 강렬하고 급박한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제갈 신중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다가 일순 안색이 변했다. 지금 그의 가슴을 향해 무엇인가가 아주 빠르고 소리 없이 날아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의 술잔이었던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워낙에 촉급한 상황이라 즉시 기운을 일으켜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물론 좌수를 뻗어 그 순잔을 잡아갔다. 헌데 마악 술잔을 잡으려던 제갈 신중은 자신의 좌수가 그저 허공만 움켜진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라고 말았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술잔은 지극히 빠르게 날아오다가 갑자기 제갈 신중의 석자 앞에서 마칠 거짓말처럼 허공에 멈춰섰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술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고 그 술이 밖으로 조금도 흘러나 오지 않은 것이었다. 제갈 신중은 이내 그것이 누구의 수작인지 알아차렸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순간에 문득 다시 상관구패의 전음소리가 귀를 울리는 것이었다. 자네의 무공은 상당히 발전한 것 같군. 자 나의 술을 한 잔 들도록 하게 상관구패는 제갈 신중이 소리 없이 술잔이나 라오는 기척을 감지한 능력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갈 신중이 고개를 들어보니 상관구패는 어드새 주문한 술에 마개를 따고서 안주를 먹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상관구패는 물론 그 술잔을 그렇게 던져서 제갈 신중의 무공을 시험한 것이었다. 제갈 신중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어도 결코 그 술잔은 그를 해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제갈 신중은 하는 수 없이 그 술잔을 들어서 단숨에 술을 마셨다. 독하기로 소문난 주겹청이었다. 제갈 신중은 술을 마시고 나서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다시 그 빈 술잔을 상관구패에게 던졌다. 잘 마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술이 없으니 빈 잔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물론 전음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관구패에게 되돌아가고 있는 술잔이 다소 기이했다. 제갈 신중은 조금 전에 한번 시험해볼 생각으로 술잔을 던지는 것에 비록 파천왕의 수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술잔은 처음에는 그저 평범하게 날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어 그 속도는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순에 너무나도 빨라져서 마치 도중에서 술잔이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작 상관구패의 곁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술잔의 속도는 다시 거짓말처럼 줄어들어서 서서히 탁자 위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이곳 반점에는 다른 손님들이 거의 없었고 또한 점원들도 바쁘게 움직이느라 미처 그와 같은 광경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만일 조금 전에 술잔이 그처럼 기묘한 재주를 부리면서도 소리 하나 읽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크게 놀랐을 것이었다. 상관구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뻗어서 그 술판을 받았는데 그러나 왠지 그의 두 눈에는 기이한 감탄의 빛이 어려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바로 제갈세가의 비도 파천왕의로군. 정말 대단하군 그래. 제갈신중은 그 전음소리를 듣고 내심으로 다소 흠칫했다. 상관구패가 이내 그의 무공을 알아보고 게다가 그것을 쉽게 받아냈다는 것은 최소한 그의 무학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제갈신중의 전음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상관구패는 다시 술을 따르며 자음자작하기 시작했다. 헌데 바로 그때 2층의 계단에서 다소 시끄러운 소음소리가 들여왔다. 아 제갈형께서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사방을 헤매며 찾았으니 낯익은 음성이었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다름 아닌 팽일비와 남궁노각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오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남궁노각은 그렇다고 치고 이 팽일비는 불과 어제만 해도 침울해 보이고 거의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다시 시끄럽게 말을 걸어오니 정말로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다. 제31장 어떤 여자의 고백 팽일비는 남궁노각과 함께 제갈신중의 맞은편의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제갈형 간밤에는 잘 지냈소.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잘 지내기야 했지만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소. 팽일비는 짐직 쾌활하게 웃어 보이면 대꾸했다. 그 말은 만일 무슨 일이 없다면 내가 제갈형을 찾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오. 제갈신중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두 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내게 기니보릴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팽일비는 잠시 제갈신중의 얼굴을 바라보다 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그렇소. 우리는 어젯밤에 제갈형이나 간 뒤에도 토의를 계속했는데 일단 부상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으니 이곳에서 하루 더 묵어가기로 결정하였소. 하루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그럼 지금은 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려는 것 이로군. 나와 같은 사람은 의논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 일단 나를 달래서 적당히 이용해 머그 면은 너희들의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는가. 제갈신중은 그런 생각을 하며 내심 마음이 씁쓸해졌으나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대꾸했다. 좋은 생각이오. 앞으로 영웅맹에 가게 되면 어떤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하루 더 묵으면서 휴식으로 힘을 저축하였다가 다시 활동하는 것이 나을 것이오. 팽일비는 화난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제갈형께서도 마침 찬성하시니 다행한 일 이구려. 만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나는 이제 나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너희들의 대형이 되어도 부족하지 않은 터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로구나.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나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냐. 허허. 너희들은 아예 나를 어 리숙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제갈신중은 잠시 그렇게 생각을 굴리다가 대꾸했다. 나로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러한 사실을 일부러 통보해 주니 고마울 따름이오. 팽일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서로 친구이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너희들은 겉으로는 친구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전혀 친구의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지 못해서 안 따라하고 있고 너희들은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듯한 광경이로구나. 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나의 친구가 되기를 안 따라해야 하는 쪽은 너희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냐. 지금 너희들이 친구 운운하는 것은 결코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갈신중은 내심 그러한 생각을 하며 어이가 없었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통할 상대들이 아님으로 미소하며 대꾸했다. 하기는 그렇구려. 팽일비는 이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색을 하고 다시 말했다. 그건 공적인 일이고. 제갈형. 나는 사실은 어제 나를 구해준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왔소. 여기 있는 이 남궁 소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어제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바로 구명지은인 것이므로 최소한 커다란 대접은 하지 못하더라도 고맙다는 말 만은 진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아하니 너희들은 전혀 고마워 하기는 커녕 그저 거칠애로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제갈신중은 내심 미소하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한 일행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소.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내가 그동안 무공을 속인 것처럼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는 중이오. 그 말에 남궁노각이 비로소 눈빛을 반짝이며 입을 열어 물었다. 그래서 묻는 말인데요. 제갈오빠는 정말로 그렇게 갑자기 그런 무공을 성취하게 되었나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팽일비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직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갈신중은 웃으며 대꾸했다. 나 역시 어째서 그것이 가능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은 분명하고. 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겠소. 팽일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는 본래 강호인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의 비밀은 가지고 있는 법이고 게다가 자신의 동문절기상의 무학에 대해서는 타인이 묻는 것이 거의 금기화되어 있는 상태이니 제갈신중은 굳이 그 일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오. 제갈신중은 담담히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그 팽일비는 비록 전처럼 다시 말이 많아지기는 했으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전에는 사무상대를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거의 절반쯤은 공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그야말로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처세술이 뛰어난 것 같았다. 팽일비는 다시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제가령의 그 놀라운 무공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소. 솔직히 과거의 제가령의 부친도 그 나이에는 결코 그러한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었을 것이오. 제갈신중은 물었다. 과찬의 말씀이오. 헌데 앞으로 영웅맹에 가면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략적인 방향은 정해놓았소. 팽일비는 대답했다. 아직은 그곳의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없고 해서 분명한 것은 정하지 않았소. 우리는 아마도 그때그때 인기응병으로 움직이게 될 듯하오. 그때에는 필시 제갈형께서 다시 많은 도움을 주실듯하니 미리 부탁을 드리는 바이오. 흥 내가 너희들의 고용된 경호원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마음대로 나를 이용하려면 아마도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제갈신중은 내심으로 다른 속셈을 굴리면서 도 겉으로는 태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오. 팽일비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소재는 그렇게 알고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제갈신중은 다소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이제 식사시간이 된 것 같은데 식사를 하지 않고 어째서 올라가려는 것이 오. 남북노각은 여전히 앉아있는 상태였다. 팽일비는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그 두 사람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예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하고 주문해 놓았지요. 실은 그것은 제갈 덕중을 위한 것입니다. 제갈신중은 그제서야 거의 시간이 되었는데도 전혀 일행이 반점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알아차렸다. 기실 그들은 제갈 덕중의 몸이 불편하기 때 문이라는 핑계를 달고 있지만 제갈신중을 꺼려하고 자신들만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이었다. 그들은 오늘 하루 종일 보기 실은 제갈신중과 멀리하고 푹 쉬면서 전력을 재정비하려는 모양이었다. 팽일비가 지금 굳이 내려와서 제갈신중에게 내일 떠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었다. 제갈신중은 실로 겉과 속이 다른 일행에 대해서 내심 더욱 입맛이 썼지만 여전히 웃으며 대꾸했다. 아 그랬었구려. 그렇다면 국이 식을지도 모르니 어서 위로 올라가 보구려. 팽일비는 이에 폭군하며 말했다. 그럼 두 분은 즐겁게 드시기를 바라겠소. 두 분. 제갈신중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에 팽일비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자리에는 남궁노각과 제갈신중만이 남았다. 제갈신중은 남궁노각을 보고서 팽일비가 말 한두 분이라는 말뜻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아직 이 남궁노각이라는 여자의 속셈은 알 수가 없었다. 제갈신중은 따라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의아한 표정으로 남궁노각에게 물었다. 아니 낭자께서는 어째서 같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오. 남궁노각은 이에 갸름한 얼굴을 살짝 움직이며 배시시 웃어 보였다. 저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오늘 아침에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는 것이오. 제갈신중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아니 낭자는 나에게 달리 빚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래 어째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이오. 남궁노각이 남아서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는 것은 실로 엉뚱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제갈신중은 짐짓 어리숙한 듯이 그렇게 물었다. 남궁노각은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뭐라고요. 제갈신중은 다시 말했다. 일전에 나는 황보낭자에게 다소의 빚진 일이 있어서 그녀에게 저녁을 사주었던 것이오. 그런데 낭자가 갑자기 아침을 사겠다니. 혹시 그럼 낭자는 언젠가 내가 모르게 빚진 일이 있었다는 말이오. 남궁노각은 그 말을 듣자 일순 더욱 어리둥절해하더니 이윽고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그만 박장대소를 했다. 호호홀. 당신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로군요. 이봐요.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빚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갈신중은 이미 기고지세라 더욱 어리숙한 표정을 보였다. 아니 그럼 거기에 다른 이유도 있다는 말이오. 남북노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처럼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간혹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는 거죠. 제갈신중은 이번에는 정말로 의아해져서 물었다. 아니 그럼 당신이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려 는 것이라는 말이오. 남북노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래요. 당신은 나의 이 말이 믿기지 않나요. 제갈신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남북노각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하기는 너무 갑작스런 말이라서 쉽게 믿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일단 식사부터 시키도록 하죠. 이어 남북노각은 점원을 불러서 아침 식사를 주문했다. 이 무렵에는 객방에 있던 많은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내려와 점차로 반점의 내부가 시끌복잡해지고 있었다. 반점의 주방에서도 비로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실내가 매우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제갈신중은 남궁노각이 음식을 주문하는 사이의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득 입구 쪽을 보고 가볍게 이체를 띄었다. 문득 반점의 바깥쪽 입구에 한 명의 나이여 린 백일 소녀가 안으로 들어서고 이뤘는데 유난히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나이는 이제 15,6세 정도 되었을까. 일신의 하얀 매화꽃 무늬의 장상을 걸친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다운 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갈신중에게 유난히 시선을 끄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일종의 서리빨과도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현듯 제갈신중에게 어떤 기묘한 예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제갈신중의 예감을 적중시키기라도 하듯이 그 백일소녀는 곧장 상관구 폐에 앞으로 다가가더니 가볍게 인사를 하며 뭐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때는 실내의 소음이 대답하여 미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이 오늘 볼 일이 있다는 것은 그럼 저 백일소녀를 만나려는 것이었나. 제갈신중은 절로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백리지청술의 수법을 사용해 보았다. 비록 그것은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일단 귀를 그쪽으로 기울이자 이내 효과가 나타났다. 본래 이 백리지청술은 지상에 귀를 대고 이듬형 과장해서 백리 안쪽의 모든 소리들을 구분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수법으로 과거에는 소수의 동문절기였으나 이제는 물임세가에서는 많이 접할 수 있는 흔한 절기들이 되어 있었다. 비록 실내의 소음이 갖가지로 방해를 하고 있었지만 제갈신중은 이내 아주 뚜렷하게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다. 뭐라고? 그럼 너는 누구냐? 상광구페의 질문에 백일소년은 공손히 대답했다. 소년은 성모님 좌하의 사군자화의 하나인 백매이오입니다. 이어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으나 전음을 사용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성모라고?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 제갈신중은 그러한 얘기를 듣자 내심 더욱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 일설에 의하면 무학이 대홍락의 경지에 오르면 남의 전음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던데 한번 시도해볼까? 헌데 제갈신중이 막 더욱 마음을 모으려고 할 때였다. 느닷없이 남궁노각이 앞에서 소리치며 그의 정신을 분산시켜버리는 것이었다. 아니 이봐요. 뭘 그리 여자를 보고 넋이 나가있죠. 나를 정말로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제갈신중은 그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서슬 이 푸른 남궁노각을 향해 변명했다. 아 아니요. 나는 단지 뭔가 생각할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요. 남궁노각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흠 그렇게 나이 어린 계집을 보아야만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대체 그녀보다 내가 못한 것이 뭐가 있죠? 제갈신중은 그만 정신이 없어졌다. 상관구페와 백의소년은 이미 서로 간의 얘기를 마쳤는지 함께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제갈신중은 자신이 그들의 뒤를 쫓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생각하며 다시 남궁노각을 향해 말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지금 나의 나이는 그녀보다 무려 10살 정도나 많은데 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소? 솔직히 그녀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했던 것 뿐이지 다른 욕심은 없었소. 게다가 낭자의 미모를 그 어린 계집아이의 못난 얼굴에 비아라니 그건 어림도 없는 일리요. 남궁노각은 과연 여자이기 때문인지 칭찬을 하자 이내 기분이 풀어졌다. 아 그런가요? 호호.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방해를 한 꼴이 됐네요. 하지만 그 계집아이의 얼굴이 못났다는 말은 옳지 않아요. 그 계집애 미모는 앞으로 머지않아 천하일색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나저나 저 때문에 그들을 놓치게 되어서 어쩌죠. 제갈신종은 상관구패와 백의 소녀가 이미 밖으로 사라진 뒤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쩔 수가 없는 일리요. 사실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니었소. 남궁노각은 비로소 안심한 듯 입가에 예의, 그 미소를 떠올렸다. 어마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스럽네요. 그 무렵에 점원들이 식사를 날라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끊어졌다. 제갈신종은 내심 고개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까 그 백의 소녀가 말한 성모라는 사람이 혹시 세회팔세의 하나인 성모궁의 주인인 만화성모라면? 그렇다면 이제 천 육무가를 제외한 세회팔세의 모든 후인들이 모두 나타난 셈인데. 아 그렇다면 앞으로 무림천하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천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세력다. 툼의 각축장이 되지는 않을까? 제갈신종은 그만 절로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기에 정말로 천 육무가의 후인마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허허. 그 세회팔세는 본래 천년동 안하나씩 나타났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되겠구나. 대체 어째서 이와 같은 불가사 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세상이 멸망하려는 것일까? 비록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상적인 일들에 불과하지만 제가 신중으로서는 언뜻 마음이 긴장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자신이 지나치게 혼자서만 생각에 잠긴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보니 과연 음, 식상이 다 차려져 있고 남궁노각은 다소 기이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남궁노각은 그야말로 날씬하고 섬약해 보이는 듯한 체격에 전형적인 계란형의 피부가 흰 아름다운 미소녀였다. 반듯하고 아름다운 코와 우유비치로 은근히 빛나는 그 얼굴은 흡사인형을 보는 듯하고 게다가 그 가운데의 두 개의 눈동자는 마치 흑보석을 박아놓은 듯이 반짝이고 있었다. 솔직히 그녀의 무공이 인류고수의 수준이어서 그렇게 더욱 아름다운 것이지만 현재 걸치고 있는 녹색의 청초한 난초 무늬의 의복도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 제가 신중은 혹시 그녀가 다시 화가 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으나 뜻밖에도 그녀는 전혀 그런 기색이 아니었다. 제가 신중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문득 다소 흠칫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열심히 하죠? 내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믿기지 않나요? 제갈 신중은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 일행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소? 남궁노각은 그 얘기를 듣자 다소 얼굴이 빨개졌다. 그 얘기는 다소 과찬이군요. 당신의 여동생인 제갈금위만 해도 절대 나보다 못하지 않고 하지만 당신의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갈 신중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이곳의 요리들은 정말로 고급의 음식들답게 맛이 좋고 훌륭해 보였다. 남궁노각은 자신은 먹지 않고 제갈 신중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사실 저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당소엽과 친했었어요. 당신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이는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오라버니가 그와 친하기 때문에 나도 친근하게 대해주었을 뿐인 거예요. 제갈 신중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듣고 내심절로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이 남궁노각이 당백승과 친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남궁노각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사실 우리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지고 할 것도 없는 것이므로 단지 내 얘기는 우선 서로 간의 오해는 없애자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갈 신중은 그녀가 말꼬리를 흐리는 것을 보고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말이요. 남궁노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래요. 제갈 신중은 그녀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말하자 도리어 싱거워지고 말았다. 제갈 신중이 묵묵히 음식만 먹자 남궁노각은 다시 웃으며 물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무엇에 반하게 되었는지 왜 물어보지도 않으시죠. 제갈 신중은 그만 어색하고 싱거운 느낌이 들었으나 즉시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요. 남궁노각은 이에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당신의 무공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사실이 많은 작용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무림에서는 사실 배분이나 나이보다 진짜 무공이 높은 사람 이 어른이고 영웅호걸이니까요. 게다가 나는 전부터 제갈세가를 어느 정도 동경하고 있었어요. 제갈 신중은 웃으며 물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이요. 남궁노각은 다소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제가 호감을 느끼기 시작해더니 앞으로 우리 사이는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 그런가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죠.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궁노각은 여전히 음식은 먹지 않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마치 새 속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슬만 받아 먹고 사는 산 속의 선녀처럼 보였다. 제갈 신중은 대답했다. 나 역시 당신에게 어느 정도는 호감을 느끼고 있소. 기실 제갈 신중은 전날 황보숙한을 부인으로 맞이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당신은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지만 지금이라고 해도 그때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제갈 신중은 덜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역시 자신도 남들처럼 한 명의 여자와 혼인하여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남궁노각이 청혼을 해온다면 거의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제갈 신중의 대답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남궁노각 역시 그러한 제갈 신중의 속마음을 눈치챘는지 일숭빙글에 웃으며 다시 말했다. 정말 그런가요. 아 고마워요. 저는 마치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군요. 제갈 신중은 웃으며 말했다. 나 역시 기분이 좋소. 하지만 지금 귀한 음 식이 식고 있으니 우선은 식사부터 하는 것이 어떻소. 제갈 신중은 본래 남을 가능한 한 좋게 보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남궁노각의 그러한 말을 듣자 이내 그간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만일 이런 여자와 한평생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까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를 당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제갈 신중은 문득 자신이 너무 왜골스로만 생각하여 일행에게 오해를 하고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궁노각은 문득 자리에서 일어서면 그윽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저는 지금 소변이 마려워서. 미안하지만 잠시 뒷간에 갔다 와야 하겠어요. 제갈 신중은 일단 마음이 풀려있었고 게다가 느신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용모와 그윽한 눈빛을 보자 절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소변이라는 원색적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순간 제갈 신중의 심장은 쿵 하고 뛰는 것 같았다.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하오. 어서 다녀오시오. 제갈 신중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남궁노각이 뒷간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정신이 없었다. 그는 이순에 자신이 빨리 자신의 일행에 대한 판단의 오해는 없었는지 생각해봐야 하겠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한 생각을 빨리 끝내야 자신의 행동도 앞으로 분명하게 책임질 수가 있겠기 때문이었다. 한심하구나 제갈 신중. 제갈 신중은 내심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을 굴리려고 했으나 조금 전에 너무 흥분했기 때문인지 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갈 신중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운기조식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의 무공으로는 앉은 채로 운기조식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었다. 일단 그렇게 운기조식을 하자 흥분되었던 마음이 다소 가라앉는 것 같았다. 따라서 그는 이번에는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해 이전에 궁리하던 것에 신경을 써보려고 했다. 제갈 신중의 내리에는 문득 조금 전에 생각해뒀던 그 남의 전음을 듣는 수법에 대한 것이 떠올랐다. 그것을 일명 천청대법이라고 한다고 했다. 제32장 신기한 천청대법 그 천청대법이라는 것은 달리 수법이나 구결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만 알려져 있는 것이었다. 과거부터 제갈세가에는 대홍락의 이상의 무학경지에서는 그 천청대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아직 자신이 붙이니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는 듣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제갈 신중은 그것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번 노력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는 일단 과거 자신이 주아인마를 입어서 땅바닥에 쓰러졌을 당시에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제갈 신중은 이미 스스로도 자신이 비록 가 전에 무학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근본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제갈 신중은 따라서 그의 몸을 변화시켰었던 당신의 그 신경을 돌아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그의 노력은 비록 처음이었으나 거의 확실한 효과를 나타냈다. 제갈 신중은 즉시 마음이 느긋해지고 부드럽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일단 그렇게 마음이 평정되기 시작하자 그 상태에서 마음을 현재의 주의의 상황으로 돌려보았다. 그러자 주의가 마치 투명한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외의 귓가로 실내의 모든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로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이제까지 가 전에 무학을 펼치면서 느꼈던 일종의 답답한 기분이 이 순간에는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좋군. 제갈 신중은 내심 마음이 흡족해져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 순간에 있어서 물론 그의 마음은 이미 조용하고 맑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금 전에 그 흥분된 감정은 이미 사라져서 흔적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제갈 신중은 내심 스스로 그러한 것을 알고는 이제는 그만 아까 하려던 일행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했다. 그는 약간의 아쉬움도 없지 않았으나 주의의 소음들을 한 번 더 들어본 연후에 이윽고 마음을 현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헌데 바로 그 무렵에 느닷없이 그의 귀전에 우연히도 다음과 같은 낯익은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래 그 자식이 뭐라고 했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야 물론 그 녀석이 너에게 홀딱 넘어가고 말았겠지. 흐흐 어리석은 놈의 자식. 흥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잘 아는군요. 이제는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악매 화가 난 거야. 내가 악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 흥 그 말은 정말로 하는 말인가요. 물론이지. 이제 이번에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정식으로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메파를 보내도록 하겠어. 우리는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혼인식을 올리는 것이고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 대부인이 되는 거야. 네 이미 그 얘기는 너의 오빠에게도 말해두었다고. 알았어요. 어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말해보라니까요. 악매 너호 혹시 이미 정말로 그 녀석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은 아닐 테지. 그것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저 어떤 남녀사 이의 사랑 얘기인 것 같았다. 만일 그 두 음성이 상당히 낯익은 것이 아니었다면 제 갈신 중은 갑자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었을 것이었다. 게다가 만일 얘기가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다면 제 갈신 중은 그저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해지고 말았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의 말소리는 일순간 그의 마음을 크게 상심시켰다. 사천당가의 당백승 승호라버니. 당신은 그렇게도 자신감이 없나요. 당신의 그 여망편이라는 벼론은 이제 걔에게나 줘버리는 것이 어때요. 그렇다. 제 갈신 중은 바로 그 순간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당백승과 뒷간에 다녀오겠다던 남궁노각이었던 것이었다. 제 갈신 중은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으나 조금 전에 남궁노각의 말로서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 기실이로 한 반점에는 뒷간이 건물의 내부에 있는 것이어서 제 갈신 중은 그녀가 정말로 뒷간으로 찾아가는 줄로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뒷간으로 가는 듯이 모퉁이를 돌아가서는 구석진 보이지 않는다. 른자리로 가서 당백승과 만나고 있는 것이었다. 제 갈신 중은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으나 이내 그 모든 소리들로 인해 자신이 이 주변의 형상을 마치 투시하는 듯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그 두 사람의 음성은 마치 모기소리처럼 작게 들리고 있었다. 그 음성은 계속되었다. 흐흐흐 하기는 너는 이미 나와 살을 섞은 사이이니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거다. 내가 만일 그놈에게 마음이 기울면 내가 다 불어버릴 테니까 말이야. 남궁노각은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다. 요 악독한 노란 원숭이야. 나는 그날 내가 만일 나를 강제로 범하지 않았다면 너와 한몸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당백승은 음침하게 말했다. 하지만 악매. 악매가 만일 나를 싫어했다면 며칠 전에 그렇게 나에게 달라붙고 좋아서 괴성을 지르지는 않았을 걸. 남궁노각은 대꾸했다. 흥 정말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창피스럽게. 대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백승은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대체 누가 듣는다고 그래. 본래 우리는 그놈의 무공이 높아서 엿들을 까봐 전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흥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봐 악매 오늘 밤은 어때. 내가 밤새도록 진저리를 치게 만들어 줄까. 제갈신중은 순간 한 가지의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는 지금 두 사람의 전음을 멀리서 엿듣고 있었던 것이었다. 즉 자신이 어느새 그 천청대법이라는 놀라운 수법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하지만 제갈신중은 미처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도 전에 계속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야 했다. 대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이어 남궁노각은 다소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요 노란 원숭이는 정말로 못 말리겠군요. 그건 그렇고 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내가 뒷간에 간다고 하고 나왔지만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다가는 그가 의심할지도 몰라요. 당백승은 말했다. 흥 그대가 돌아가서 대변을 보았다고 말하면 될 게 아닌가. 저번 날에는 내가 그대가 대변보는 것을 구경했었는데 실은 그 모습이 일품이더군 그래 천하의 그런 모습조차 음탕해 보이는 여자는 아마 또 그대밖에는 없을 거야. 이어 당백승이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남궁노각이 전음으로 뽀족하게 소리쳤다. 어마 남들이 볼지도 모르는데 이런 데서 이러면 어떡해요. 어서 손을 치우지 못해요. 당백승은 다소 쑥스러운 듯이 말을 받았다. 음주와 내 그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앞으로 그대는 그 제갈신중이라는 녀석을 유혹하여 얼마간 몸이 달아오르게 만든 다음에 이윽고 우리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도록 만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자에게 마음을 줄 듯 하면서도 결국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남궁노각이 물었다. 그럼 나중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어쩌지. 당백승은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 녀석은 이번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비명행사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너는 단지 그때까지 놈을 조종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며 가능한한 놈에게서 그 무학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남궁노각은 다시 물었다. 만일 그가 나중에도 죽지 않으면 어쩌지. 당백승은 대답했다. 사실 지금의 무림정세가 너무나도 위험하여 우리에게는 그 놈이 오래도록 살 아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 놈은 틀림없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거든.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그 자가 부담이 되어 죽여야 한다면 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이 있지. 그건 바로 놈을 대마드로 몰아서 무림공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솔직히 놈이 그 3년 동안에 어떤 마공을 연성한 것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된다면 놈을 무림공적으로 삼는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일보다도 쉬울 것이다. 남궁노각이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 제갈남매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당백승은 대꾸했다. 흐흐 그건 걱정할 것이 없어. 사실 우리 오대세가는 한몸이나 마찬가지이고 서로 뭉쳐야만 살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반대할 리가 없는 거야. 특히 이번에도 그들이 은근히 동조를 한 것이므로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는 셈이지. 흐흐흐 그 녀석은 심지어 자신의 친연룩에게도 그와 같은 적대감을 받고 있으니 정말로 웃기는 일이지 뭐야. 남궁노각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호호호 알게더요. 그러고 보니 앞으로 그자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나는 전혀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로군요. 그렇다면 나는 그자를 앞으로 마음대로 요리할 자신이 있어요. 보기보다 아주 순진한 녀석이거든요. 호호호. 당백승은 말했다. 악래의 그 요녀적인 능력은 내가 알고도 남음이 있지. 그러니까 악래는 앞으로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약속은 잊지 말어. 남궁노각은 그만 까르르 웃으며 전음이 아닌 육성으로 말했다. 승호라버니가 살려달라고 빌지 말아요. 순간 그들은 대화를 끝내고 가볍게 손짓을 하더 니 헤어졌다. 당백승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여서 2층으로 올라갔고 남궁노각은 그 길로 소리를 거의 내게 않고 뒤쪽에서 돌아서 뒷간이 있는 쪽에서부터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제갈신종은 눈을 뜨고서 천청대법도 가동하고 있었는데 과연 아니나 다를까. 남궁노각이라고 느껴진 그 사람의 움직임이 모퉁이를 돌아나오는 순간 정말로 거기에 남궁노각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제갈신종은 사실 그 순간에 자신의 천청대 법이 틀렸었기를 차라리 바랬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궁노각은 아까와 거의 다르지 않은 모습에 그윽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다가와서 제갈신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그만 너무 당신을 기다리게 했죠. 사실은 그저 소변만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복통이 오는 바람에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여서 이번에도 역시 정말인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군. 제갈신종은 내심으로 말할 수 없는 상심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으나 눈앞의 여자에 대해서는 차라리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미소하면 됐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늦어졌겠군. 어쨌든 거기에 앉으시오. 식사나 마저 하도록 합시다. 남궁노각은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 다시 앉으며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요. 헌데 음식들이 전부 식어서 엉망이 되었군요. 제가 다시 시키도록 할까요. 제갈신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소.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친 상태이고. 낭자가 만일 생각이 없다면 지금 밖으로 나가서 함께 시장이나 둘러보았으면 하오. 남궁노각은 그 말에 안색이 환하게 밝아졌다. 어마 그럼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려구요. 제갈신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내 명색이 사내대장부로서 어찌 그대에게 얻어먹고만 있을 수가 있겠소. 남궁노각은 그 말에 신형을 일으키며 탄성을 질렀다. 아 당신은 그야말로 멋진 사내대장부로군요. 제갈신종은 이어 남궁노각과 함께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시장은 반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아직은 시간이 일러서 내놓은 물건들이 거의 없었다. 제갈신종은 이었고 커다란 포목점에 안으로 들어가서 남궁노각이 원하는 의복 한 벌을 사줄 수가 있었다. 남궁노각은 그런 것을 선물받자 기분이 존운지 연신 조잘거렸다. 제갈신종은 대강 그녀의 말에 답변을 해주면서 천천히 거리를 걸어다니다가 이었고 하나에 제법 화려해 보이는 주루에 들어섰다. 제갈신종이 구태여 그렇게 그녀와 함께 주루에 들어선 것은 지금은 왠지 다시 반점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로 뜻밖에도 제갈신종은 거기에서 그처럼 다시 보기를 고대하던 황원원과 그 일행을 보게 되었다. 황원원은 게다가 지금 그 곽자성이라는 거 구의 생목인과 자리를 같이 하고 안아있는 상태였다. 제갈신종은 안으로 들어서서 그러한 광경을 보자 먼저 기이한 의구심이 앞섰지만 이내 한 가지의 다른 생각을 떠올리고는 급히 남궁노각에게 고개를 돌려서 전음으로 말했다. 낭자 갑자기 뜻밖의 소득을 보게 되었소. 지금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여자인데 내가 여기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 어서 반점으로 달려가서 일행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전 가려주시오. 남궁노각은 그 말에 다소 얼떨떨한 표정이 없다. 허나 이미 일행이 가면 쓴 여자를 궁금해하던 일과 그리고 제갈신종이 계속해서 제 촉하는 바람에 이내 빠르게 혼자서 반점 쪽으로 다려가기 시작했다. 여기가 회심주로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남궁노각의 등 뒤에 대고 그렇게 전음으로 소리친 제갈신종은 문득 아까 자신의 기억이 떠올라서 내심 이렇게 중얼거렸다. 혹시 저 사람들도 지금 나의 전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돌아보니 전혀 그런 것 같지만 안아서 제갈신종은 이윽고 천천히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제갈신종이 그 여섯 명의 사람들의 앞으로 다가가자 이내 그들은 각기 제갈신종을 향해 아는 척을 했다. 어 자네를 여기에서 또 만나게 되는군. 황혼원과 수곡사로는 약간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특히 곽자성은 유독 제갈신종을 반기는 척했다. 제갈신종은 그가 전과 달리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으나 이내 폭건하며 인사했다. 그간 안녕하셨소이까. 곽자성은 그를 마주 바라보며 싱글벙글한 표정이었다. 나야 뭐 늘 그렇지. 그나저나 자네는 은인에게 인사도 안 하는가. 곽자성은 황혼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은인이라고. 제갈신종은 이전에 그녀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은인이라는 말에는 다소 의아해졌다. 그런데 제갈신종이 무심코 다시 과거의 주와 인마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에 문득 그의 귓가에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당신은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또 그런 얘기를 하나요? 제갈신종은 그만 크게 어리둥절해졌다. 그것은 바로 황혼원의 말이었다. 하지만 황혼원은 지금 전혀 입을 열지도 않았고 게다가 자신이 아닌 곽자성을 향해 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전음인밀인 것이다. 제갈신종은 무심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천청대법을 펼치게 되어서 황혼원의 전음을 엿듣게 되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기실바로 거기에 괴이한 점이 있었다. 본래 이 천청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지상의 모든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음이라고 해도 만일 상대의 무공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혹은 높으면 전음을 엿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인 일일 것이었다. 헌데 지금 제갈신종은 황혼원의 전음을 듣고 있으니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혹시 정말로 제갈신종의 무공이 현재 황혼원을 능가하고 있다는 말인가? 허나 제갈신종은 이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뒤이어 곽자성의 답하는 전음소리도 그의 귓가에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아 알겠소 황소저. 내 그 얘기를 집어치우도록 하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 얘기는 저 녀석에게 해주는 것이 좋을 텐데. 저번에 그 계곡에서 현영괴로가 달아난 것은 오직 당신이 부근에서 도왔기 때문인데 혹시 저 녀석이 그것도 모르고 다시 현영괴로 애 앞에 무모하게 도전할지도 모르지 않소. 제갈신종은 그 얘기를 듣자 일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날 태양마교일 분당이라는 계곡에서 현영괴로가 갑자기 달아났던 것이 여태 강한 의문으로 남아있었는데 놀랍게도 알고보니 당시의 현영괴로를 쫓아주었던 것은 이 황혼원이었다는 것 이 아닌가. 제갈신종은 당시 현영괴로가 자신과 일장을 겨루고 난 뒤에 갑자기 다른 곳을 보고 이체를 띄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저로 아연해졌다. 제갈신종은 설마하니 황혼원이 그 일을 해주었을 줄을 꿈에도 몰랐었으며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여태 이렇게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마음을 졸이지도 않았었을 것이었다. 확실히 이렇게 남의 전음을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은 뜻밖의 소득을 가져오는 모양이었다. 황혼원은 제갈신종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을 힐끗 바라보면서 이어 전음으로 간단하게 대구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니 눈치채게 하지 말아요. 제갈신종은 모처럼 좋은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지라 조용히 남은 자리에 앉으며 딴 곳을 보는 척했다. 곽자성은 그런 제갈신종을 힐끗 보더니 다시 전음으로 황혼원에게 말했다. 하여튼 황소저에게 그와 같은 깊은 사랑을 받다니 저 녀석은 아주 복이 많은 녀석인 것 같소. 황혼원은 눈빛을 다소 붉히며 전음으로 즉시 대구했다. 사랑이라니요. 나는 그저 그가 특이해 보여서 약간 그를 도왔을 뿐이에요. 곽자성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저 그런 관계라고. 하지만 저 녀석이 무공이 그렇게 높은 것도 다 당신의 작품일 것이고 게다가 당신은 숨어서 계속 저 녀석의 뒤를 밟고 있었으니 그 증거가 아니오. 황혼원은 제갈신종이 탁자 위에 찻잔을 들어서 차를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보고 곽자성에게 다시 전음으로 말했다. 그의 무공이 높은 것은 결코 나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해도 대체 그게 어쨌다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바는 뭐예요. 곽자성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걸 황소전은 모르겠다는 것이오. 황혼원은 힐끗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나와의 승부를 원하나요. 곽자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말이라고 하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강호에 나왔겠소. 황혼원은 제갈신종에게 보이지 않도록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지금 강호는 한창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승부를 내야 할까요.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곽자성은 대꾸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그 승부가 중요하오. 아마도 황소저 당신이 현 무림에서 가장 강한 것 같기 때문이오. 나에게 강호의 아니 따위가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소. 황혼원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현 무림에서 내가 최강의 고수인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나는 결코 당신과의 승부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곽자성은 약간 음산하게 웃었다.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될 것 같소. 황혼원은 이에 다소 화가 난듯이 곽자성을 쏘아보았다. 당신은 정말 이럭인가요. 곽자성은 음침하게 대꾸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저 녀석을 몰래 사모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버릴 수도 있소. 황혼원은 약간 무거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이윽고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요. 사흘 후 정오에 우리가 만났던 그곳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것은 바로 비물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곽자성은 이에 아주 만족한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황소저는 역시 시원시원하구먼. 그렇게 서로 간에 비무가 결정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모양이었다. 황혼원은 이윽고 제갈신중에게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그래 그간에는 잘 지냈나요. 제갈신중은 약간 왠지 심술이 나서 그녀를 보며 대꾸했다. 내가 잘 지내는 것이 황소저와 무슨 관계가 있겠소. 곽자성은 그 말을 듣자 다시 금방이라도 입을 열고 싶은 눈치였으나 억지로 눌러 참는 모양이었다. 황혼원은 즉시 다시 말했다. 저 곽대협의 얘기는 헛소리에 불과하니 신경도 쓰지 말아요. 보아하니 당신의 무공은 전보다도 더욱 증가한 것 같군요. 제갈신중은 이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대꾸했다. 나의 무공이야 아직 자신의 앞가림도 못할 상태에 불과하지요. 그보다 지금 한 가지의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소. 이상하게도 황혼원의 앞에서는 그 부탁이라는 말이 무리없이 술술 나왔다. 제갈신중은 평소에 남에게 거의 부탁을 하지 않는 편인데 문득 그런 사실을 깨닫고 다소 의아해졌다. 그것은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황혼원의 독특한 기질 때문일까. 황혼원은 웃으며 대꾸했다. 대체 무슨 부탁인데 그러죠. 제갈신중은 옆에 곽자성을 힐끗 돌아보다가 대답했다. 실은 나는 어제 아침에 보내 아니게 나의 일행에게 당신이 그날 밤에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소. 헌데 뜻밖에도 일행이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당신에게 해명을 부탁하려는 것이오. 황혼원은 웃으며 다시 물었다. 지금 그들이 이리로 오고 있나요. 제갈신중은 이미 자신과 일행 사이의 일들을 황혼원이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오. 황혼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차라리 잘 됐어요. 본래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은 없는 법이죠. 그보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군요. 제갈신중은 내심 이렇게 중얼거렸다. 흙 여태 나의 뒤를 밟아왔으면서도 시치미를 떼다니. 황혼원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사실 당신을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랬어요. 제갈신중은 은근히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꾸했다. 사실은 나도 그랬었소. 제 33장 전설 속의 무학 곽자성이 담담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이 웃고 일어서며 말했다. 아 이만 나는 일이 있어서 물러가야 하겠소이다. 황혼원이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자 곽자성은 제갈신중을 향해 다시 말했다. 이봐 괴상한 젊은 친구 우리 그럼 인연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지. 제갈신중은 그를 향해 폭건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곽자성은 곧장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신법을 펼치지는 않고 빠르게 걸어서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봐 소형제 자네는 이제 우리에게는 아는 채도 하지 않을 건가. 제갈신중은 이에 즉시 몸을 일으키며 그들에게 일일이 폭건의 예를 취해 보였다. 아 제가 잠시 얘기를 하느라고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군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편히 지내셨습니까? 금노는 엎드려서 절 받는 시기 못마땅한 듯 이 인사도 받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면 대꾸했다. 편한 것이 다 뭐냐? 우리는 그동안 너 때문에 심령감수를 할 뻔했다. 실로 그 현형계로는 무지하게 무서운 금노는 말을 하다가 말고 옆에게 기노갖고 짚는 통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즉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돌렸다. 하아 그렇게 무서운 괴상한 노인이 있었다는 말이다. 제갈신중은 금노가 말하려는 뜻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내심 웃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수국사로는 다소 성격이 괴팍해서 그렇지 제갈신중이 이렇게 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게다가 요즘 그가 느끼는 일행의 그 간악한 심정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들의 순진한 마음이 그렇게도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제갈신중은 즉시 금노에게 물었다. 혹시 아직도 그 음류를 들어줄 상대를 찾고 계십니까? 금노는 그 말에 약간 입이 벌어졌다. 그럼 너는 이제 나의 악기 소리를 들어주겠다는 말이냐? 제갈신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안되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노선 배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금노는 그만 좋아서 싱글벙글해지는 눈치였지만 금노는 그 얘기를 듣고도 고 개를 저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니 너 너는 어째서 그렇게 우리에게 갑자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이 이것은 혹시 무슨 수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갈신중은 즉시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의 귀전에 인기척이 들림과 동시에 낯익은 사람들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물론 그 순간에 주루의 안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남궁검민 등의 일행이었다. 그들은 남궁로각의 안내를 받아서 급히 안으로 들어서자 일제히 제갈신중 등을 주시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들이에요. 남궁로각이 손짓으로 황원원 등을 가리키다. 남궁검민 등은 좀 더 탁자적으로 다가왔다. 제갈신중이 살펴보니 일행 중에서 탱일비만 이 제갈 덕중을 보호하기 위해 객방에 남은 듯 남은 아홉 명이 이 순간에 모두 살벌한 기세로 다가와 있었다. 황원원과 수국사로는 그들이 다가와도 그저 가만히 있었으므로 제갈신중이자 위에서 일어나 일행을 맞이했다. 어서 오시오. 일행이 저마다 황원원과 수국사로를 바라보다가 그 가운데에서 당백승이 다소 싸늘한 음성으로 제갈신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 곽가라는 선배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이오? 제갈신중은 남궁로각이 그새 자세히도 설명했다고 느끼고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곽선배는 조금 전에 볼일이 있다고 하시고는 가버렸소. 이 일은 그와는 관계가 없으니 상관없지 않겠소. 제갈신중이 의식적으로 남궁검민을 주시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는 그렇지요. 제갈신중은 웃으며 다시 말했다. 자 우리는 모두 기왕에 만났으니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오. 일단은 보다 넓은 곳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당백승 등도 황원원 등에게서 뭔가 범하기 어려운 점을 느꼈는지 감히 나서지 않았다. 남궁검민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갈신중은 이에 점원을 불러 넓은 자리에 데려다 달라고 했고 이어 그 점원의 뒤를 따라서 일행 모두가 1층의 하나의 객실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점원에게 술과 음식들을 주문하고 나서 일행이 모두 자리하자 제갈신중은 다시 일어서서 일행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말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날 저녁에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들입니다. 만일 의문이 있다면 차례대로 기탄없는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갈신중이 그렇게 말하고 나자 당백승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입을 열어 황원원에게 물었다. 우선 확인을 하겠는데 저 제갈형의 말은 사실입니까 황원원은 그저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예 사실입니다. 일행은 정말로 그런 대답을 듣게 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모양이었다. 당백승은 그러한 긴장감을 누르며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당신은 여자라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황원원은 이미 거칠은 음성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일행은 황원원의 부드러운 음성에서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 당백승은 다시 물었다. 실례지만 당신의 성함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황원원은 여전히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황원원이라고 해요. 일행은 상대가 그렇게 격이 없이 나오고 게다가 음성으로 보아 나이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다. 당백승은 빠르게 눈빛 이응 르 굴리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아 그러니까 귀하는 바로 황소저에게 꾸려. 헌데 실례지만 황소저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늘 가면을 쓰고 다니시는 것이오. 황원원은 대답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백승은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다시 물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가면을 벗어보일 수는 없습니까 수곡사로는 이제까지 황원원의 좌우에 묵묵히 앉아있었다. 하지만 당백승의 그런 질문을 듣자 일순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장로가 투덜거렸다. 빌어먹을 이건 구해주고도 마치 죄인이라 도 되는 것처럼 신문을 받는 꼬리고면 그래서 나는 왠지 구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황원원은 전혀 개의하지 않고서 즉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물론 가능해요. 이어 황원원은 정말로 손을 들어서 얼굴에 가면을 벗어보이는 것이었다. 느닷없이 지독히도 추악한 황원원의 얼굴이 드러나자 다른 일행들은 물론 경 악한 표정이었지만 당백승 역시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다. 황원원은 그들을 향해 다시 말했다. 나는 본래 이렇게 추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라요. 일행 가운데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대개 여자들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녀들은 황원원이 그렇게 태연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황원원이 이어 다시 그 가면을 얼굴에 쓰고 나자 남궁검민이 폭권하며 정중하게 질문했다. 소저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데 그렇다면 소저의 출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강호에서는 이른바 출신과 배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덜어 자신의 출신 내력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황원원은 이번에도 역시 순순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성수곡의 주인인 제15대 성수신혜로서 성수곡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바로 본국을 지키는 사람들인 수곡사로로서 함께 나왔지요. 남궁검민은 갑자기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자 일순 크게 놀라며 즉시 다시 물었다. 아니 성수곡이라면 바로 세월팔세 가운데의 하나인 그 성수곡을 말하는 것입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700년 전에 그 초대의 성수신혜의 14번째 후 개자가 되는 셈이지요. 일행은 그처럼 엄청난 말을 듣자 이순 크게 경악하여 그만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당백승은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다시 소리쳐 물었다. 하아 당신은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난 말을 우리가 믿을 것 같소. 황원원은 그러나 조금도 기색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당백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꾸했다. 본래 우리가 세월팔세를 경위하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무학이 하나같이 초인적이기 때문이오. 따라서 당신이 만약 초인적 임무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비록 당신이 성수곡주가 아니라고 해도 해도 그의 준하는 대우를 해줄 것이오. 황원원은 그 말을 듣자 즉시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다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말과 함께 황원원은 문득 눈빛을 가볍게 빛내더니 슬쩍 허공으로 가부자를 틀고 떠오르는 것이었다. 황원원은 이윽고 그렇게 가부자를 튼 상태로 천정과 탁자와의 사이에 거짓말처럼 신형을 멈춰 세웠다. 이 정도라면 되었나요? 일행은 황원원이 그렇게 허공에 뜬 상태로 말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무학의 경지에 있어서 일명 초인간의 경지라고 일컫는 대홍락의 경지에 오르면 일단 전설의 신법인 육지 비행술과 같은 신법을 펼쳐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다고 한다. 무리에 전혀 아무런 도움도 없이 떠있을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지였다. 하지만 무학이 그보다 높은 경지인 광검에 오르게 되면 사람은 불가사의하게도 허공에 둥둥 떠 다닐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일명 능공허도라고 한다고 했다. 실로 그 광검의 경지는 현재의 영웅맹주인 제갈유량마저 아직 오르지 못한 경지이며 일행은 그와 같은 경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그저 말로만 들어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순간 느닷없이 놀랍게도 황원원이 그와 같은 신법을 펼쳐내는 것을 보게 되자 자연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금 전에 그녀가 성수곡주라고 말로만 들어들 때에는 반신반해 하였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거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지금 황원원이 그와 같은 놀라운 절기를 너무도 간단하게 펼쳐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마치 헛것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일행 중에서도 당백승이 가장 냉혹하고 의심이 많은 편이었다. 그는 잠시 어이없는 듯이 황원원을 바라보다가 이순 소리쳤다. 그렇다면 내 시험에 볼 테니 잠자코 계시오. 순간 당백승은 즉각 허리춤에서 예의 그 기다란 채찍을 휘둘러서 빠르게 황원원의 몸을 휘감아 버리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정말로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황원원은 여전히 가만히 떠 있었으며 이윽고 전후 좌우는 물론 상하까지 모조리 채찍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당백승은 슬그머니 채찍을 거두고 말았다. 황원원은 그들을 향해 다시 물었다. 이제는 정말 내 말을 믿을 수가 있겠나요. 당백승은 지극히 창백해진 안색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능공허도의 수법은 광검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것이니 이제 나로서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지만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다른 곳으로 움직여 보지 않겠소. 황원원은 이에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어 그녀는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허공에 뜬 채로 방 안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빠르고 혹은 느렸으며 게다가 여러 가지로 운신하는 것이 지상에서 보다 더욱 자유로워 보였으므로 마치 환각을 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황원원은 잠시 그렇게 환상적인 신법을 보여주다가 이윽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으며 물었다. 이제는 그만 만족했겠지요. 당 백승은 한동안 넋을 읽고서 신법을 펼치 있는 황원원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만족했소. 당신은 아마도 성수곡의 주인이 맞는 것 같소. 황원원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본래 우리 세외팔세는 각기 특색 있는 무공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의 무공에 대해서 판별할 수가 없는 것이 아쉽네요.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내가 성수곡주임을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문득 남궁검민이 나서서 가벼운 탄식과 더불어 말했다. 세상에 광검에 무공을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외팔세의 사람들일 것이오. 게다가 현재의 산대마세의 무공들은 드러나 있고 당신은 전에 소유산마저도 해독시켰다고 했으. 미필시 성수곡의 주인임이 분명할 것이오. 황원원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고마워요. 나는 앞으로 영웅맹주가 나의 무공을 보게 되면 반드시 나의 신분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황부자머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다. 출신 내력에 관한 것은 그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 당신이 이번에 강호해 출토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소이까. 황원원은 대답했다. 확실한 위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성수곡은 700년 전부터 호남성 무릉산에서 전해내려져 오고 있었어요. 헌데 불행히도 대대로 곡주들이 시조에 절학을 대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곡을 강호해 나서지를 못했지요. 그러다가 저에 대해 이르러서 간신히 그 진전을 이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강호해 나와본 것이었는데 저로서는 현재의 강호가 이렇게 복잡하게 변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은 아주 솔직하게 느껴지는 대답이었다. 전대곡주들이 시조에 절학을 대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갔다. 특별한 재능과 인연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이 없다면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광검의 경지인 것이었다. 일행으로서는 실로 눈앞에 젊은 여자가 그러한 경지에 올라있다는 사실이도 저의 믿기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문득 환호가 나서서 부연 설명을 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본곡에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곡주께서 대공을 섬취하시는 바람에 겨우 바깥 구경을 하게 되었던 것이오. 만일 우리들의 그런한 사정을 짐작한다면 능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오. 환호는 키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수곡사로 외에 맞이어서 제법 말하는 것에 무기가 있었다. 당백승은 더 이상 캘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화재를 돌려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제는 당시에 우리를 구하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소. 황원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시에 우리가 당신들을 보게 되었던 것은 사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련이었어요. 나는 본래 제갈공자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던 중에 당신들의 위기를 간파하게 되었죠. 당백승은 제갈신 중에 얘기가 나오자 눈빛을 빛내며 다시 물었다. 그럼 어째서 하필이면 제갈형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황원원은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렇다면 역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겠군요. 나는 본래 일단 강호에 나서자 당금의 영웅맹주인 제갈유량의 거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헌데 그가 귀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제갈세가에 가서 둘러보던 중에 문득 3년 동안 집을 떠나서 방화한다는 제갈공자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황원원의 얘기는 전개된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 단지 제갈신 중이 영약을 복용한 일에 대해서 편의상 기노와 금노가 호기심에 의해 성수국의 영약을 복용시켰다는 말로 대신하였을 뿐이었다. 황원원의 이야기는 느릿하게 계속되었다. 도중에 점원들이 바쁘게 음식을 차려놓고 물러갔으나 누구도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없었다. 저는 금노가 몸을 치료하려다가 오히려 잘 못하여 두 가지의 기운이 상충되게 만들었다는 사실과 게다가 그 제갈공자의 기질이 다소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그를 한번 만나볼 속셈으로 여러분의 뒤를 밟게 되었던 것이죠. 남궁 건민이 폭건하며 말했다. 그럼 그 뒤에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원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고 조사하다가 1월 신규의 잔당들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기다렸는가를 조사하려다가 그만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서 한밤중에야 여러분을 마차해서 구출하게 되었던 것이에 이어 그 위는 제가 마침 소유산의 독성을 해독할 수가 있었기에 그 산정에 여러분들을 미워놓았던 거예요. 황고자머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우리를 중독시켜서 납치하려던 자들이 1월 신규의 무리들이 확실합니까? 황원원은 대답했다. 확실해요. 그들은 상부의 지시로 특별히 여러분을 납치하려던 것이었는데 그러한 일은 우리의 눈을 속이지는 못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상부의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시간이 촉박하여 미처 알아내지 못했어요. 일행은 문득 전날의 조화의 강상에서 1월 신규의 무리들로 보이는 흑의 복면인 그들의 공격을 받은 일을 상기하고는 정말로 황원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궁검민은 신형을 일으켜서 황원원에게 폭언하며 새삼스럽게 인사를 울렸다. 알고 보니 정말로 소족께서는 우리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들이셨군요. 은혜에 감사드리며 무례하게 대한 것을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그 무렵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원원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당백승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헌데 우리를 그렇게 구해주고 나서 일부러 모습을 감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원원은 대답했다. 본래 나는 성수곡의 주인으로서 모든 일들을 행적을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했지요. 그것은 세외팔세가 나타나면 무림은 혼란에 빠지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제갈공자에게 비밀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했으나 이제는 무림정세가 혼란스러워졌으므로 나의 신분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황원원은 이 순간 제갈신중이 중독되지 않았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 같았다. 황보임허가 다시 물었다. 저 제갈형의 몸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면 어째서 지금은 갑자기 좋아진 것입니까? 황원원은 제갈신중을 돌아보면서 대꾸했다. 당시 제갈공자는 주화인마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본래 무학의 정점이라는 것은 무학의 초식보다는 마음에 의해 좌우되는 이치인 것이에요. 내가 이미 특이하게 보았듯이 제갈공자는 주화인마에 드는 순간에 갑자기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무학의 오이에 통하게 되어서 그렇게 장애가 제거되고 무공이 급증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불도에서 왜 깨닫는다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겠지요. 일행은 이미 제갈신중의 두 가지의 영약을 복용하여 체내의 엄청난 공력이 잠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비로소 약간 이해하는 모양이었다. 황보자머가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혹시 그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황원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아직도 제갈공자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다른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백이면 백 모두 다 주화인마되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바로 제갈공자의 특이한 심성이 불가사의한 변화를 일으킨 것인데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일행은 그 말을 듣자 제갈신중에 대해서 비로소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절로 그의 얼굴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실로 제갈신중에 무학이 가전의 겉과 다소 다른 것도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다. 물론 일행은 제갈신중에 대한 오해도 대부분 풀 수 있게 되었다. 당백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황원원은 웃으며 되물었다. 이제 나와 저 제갈공자에 대한 오해가 풀렸나요? 당백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오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황원원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니 고맙군요. 나는 앞으로 무림의 정세를 보아가며 행동할 작정이에요. 물론 강호의 평화를 위해서죠.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은 이제 없나요? 남궁검민이 이윽고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황소적께서는 현무림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원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군요. 아직 내가 현무림의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남궁검민은 다시 물었다. 그럼 현재 혈겁을 일으키고 있는 삼대마세가 세월팔세 가운데 세 곳에 진전을 이은 것이라는데 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원원은 대답했다. 그것은 아마도 사실이 틀림없을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뜻밖에도 세월팔세의 후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지만 믿을 수 없게도 정말 그것은 사실이에요. 일행은 내심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확정적인 얘기를 듣게 돼가 그만절로 암땀한 생각이 들었다. 하기는 눈앞에 이미 세월팔세 가운데의 성수곡의 주인이 나타나 있으니 거기에 다시 삼대마세의 후인들이 더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었다. 남궁검민은 다시 물었다. 그럼 현재 천하에 나타나 있는 세월팔세의 주인들은 모두 소절을 포함하여 4명이라는 말씀입니까? 황원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지요. 바로 아까 그 곽대엽도 역시 세월팔세 가운데의 한 사람이죠.